길가집 여자 지연이 이현수 바람의 냄새 언제부턴가 바람이 심상치 않게 불기 시작하면 눈길이 거실 유리문에 가 달라붙어 냈다. 사면이 막힌 아파트 안에서도 바람의 징후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다. 음식 찌꺼기가 묻은 그릇을 씻다가 걸레로 마루를 훔치다가 갑작이 머리카락이 꼬꼬하게 군두수면 하던 일을 멈추고 홀린 듯 거실 유리문 앞으로 걸어가 바람에 휩싸인 바깥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한 번은 시금치를 대치던 중에 바람이 불기 시작해 바깥을 바라보느라고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시금치를 깜빡 잊고 말았다. 얼마 후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풀처럼 흐물흐물하게 녹아있었다. 시금치뿐만 아니라 차초전자나 삶의 속옷이 담긴 양동이를 새까맣게 태운 일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나는 시금치에 탄 주전자나 속옷을 들여다보며 난감해 하기는커녕 때없이 불어와 정신을 빼가는 바람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길 뿐이다. 바람의 냄새와 바람의 기류 바람의 진원지에 대해 바람이 세워지면 누군가 열어둔 복도의 창으로 거침없이 들어온 바람이 현관문에다 꽝 부딪히는 소리 유리창을 흔드는 다급한 바람 소리는 생삭이 찢어지는 아픔을 못 이겨 내지르는 인간의 비명처럼 들렸대. 그러면 몹시 불안한 눈으로 몸부림치는 바깥의 나무와 꽃들을 쏘아 보았대. 바람 앞에서는 모든 사물이 하살 끝없는 존재로 여겨졌다. 목에 지푸라기가 낀 것 같아. 남편에게 그 말을 하게 된 것은 아마도 나른한 지방공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저녁 식탁에 오른 찌개를 맛본 남편은 좀 더 매콤하게 끓이지 그랬느냐는 말을 시작으로 어머니는 고추기름을 낸 다음에 순두부를 넣고 찌개가 한소끔 끓고 나면 가전양념을 하더라. 미리 양념을 넣어 이렇게 밍밍한 게 아니냐. 간은 소금으로 하지 말고 새우젓으로 해야 맛이 칼칼해진다는 등 남편은 순두부찌개 조리법에 관한 일장연수를 거의 숨도 쉬지 않고 계속했다. 어떤 음식이든지 식탁에 오르면 일단 한 번 떠먹어보고 그 자리에서 맛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만 직성이 불리는 사람이어서 나는 남편이 타박을 하거나 말거나 찌개에 비벼 달게 밥 한 그릇을 비워냈다. 배가 부르고 몸이 나란하게 풀리면서 나도 모르게 가슴에 숨겨둔 말을 시부적이 내뱉고 말았다. 목에 지푸라기가 낀 것 같다는 말에 남편의 얼굴이 확 굳어졌다. 좀 전에 음식을 타박하면서 보인 느긋한 표정은 급히 지나가는 텔레비전 화면처럼 남편의 얼굴에서 빠르게 자취를 감추었고 잔뜩 끓어올린 한쪽 입가에 실긋 웃음기마저 감돌았대. 일상의 편안함에 젖어 반점 풀어졌던 눈에는 의혹의 기미가 짙게 깔렸대. 대체 문제가 뭐야? 아, 아무 문제도 없어. 나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는 당황해서 말을 얼버무렸대. 남편은 내 문제가 부실한 잠자리에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설거지를 마치기가 무섭게 침대로 끌어들였대. 여느 남편들이 다 그렇듯 결혼기념일을 몇 번 지나고 나서부터 하지 않던 기술을 새삼스레 하기도 했대. 그날 밤 남편 아래에 누워 유리창을 흔드는 바람 소리를 들었대. 어디선가 쇠막대가 쓰러지는 소리와 더불어 양은 대야가 땅바닥을 긁으며 날아가는 날카로운 소리도 들려왔대. 여자 이름을 단 뒤너진 태풍이였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사나운 바람에 휩쓸려 사라질 것만 같았대. 태풍이야? 메마른 소리가 목을 타고 넘어왔대. 남편은 침대에 엎드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꼼짝도 하지 않았대. 벗은 등에 땀방울이 고르게 피어놓은 좁쌀처럼 송송 맺혀있었대. 나는 삼옷을 걸치고 앞 베란다로 나왔대. 걷지 않은 빨래가 나이든 문지기같이 쭉 늘어진 몰골로 베란다를 지키고 있었대. 빨래를 품에 안고 열린 문으로 바깥을 내다보았대. 가로수들은 뿌리가 뽑힐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고 가게의 차일들이 대를 잡은 무녀의 어깨보다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대. 바람은 한순간에 나를 회오류의 폭판으로 빨아들일 태세였대. 바람의 성화에 안고 있던 빨래 중 러닝셔츠와 양말 한짝이 품안을 빠져나가 베란다 안쪽을 이리저리 날아다녔대. 유리문의 세차게 부딪힌 채 펄력 있는 러닝셔츠를 손으로 짚자 그 틈을 타 양말 한짝이 바깥으로 휙 날아갔다. 베란다를 탈출한 양말은 사뿐히 잔디마당을 지나 아파트 담장을 맴도는 것 같더니 길 건너 빌딩 숲으로 사라졌다. 아주 잠깐새 너무나 가뿐하게 나는 아무 쓸데없는 남은 양말 한짝을 만지작거리다가 짝을 찾아가라고 바람에게 남은 한짝마저 내주었다. 손에 든 양말은 밖으로 내밀기가 무섭게 바람에 휩쓸려 갔다.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해오리 바람에 휩싸인 양말이 원을 그리며 공중을 한 바퀴 돌더니 거침없이 바람의 중심으로 날아갔다. 내 몸속의 모든 장기들도 양말과 함께 태풍 속으로 빨려들어간 듯 속이 회행했다. 제 딴엔 멀리 날아갔다고 해도 깃끗 도시의 뒷골목이나 외곽의 야산 등지에 함부로 굴러다니다가 짖힌 채 가시던 불에 걸려 말라 부스러지거나 아니면 일찌감치 구정물을 덮어쓰고 쓰레기 신세로 전락해 불길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나는 새 시문을 닫고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대. 내가 바람소리에 귀를 연 건 그날 이후부터였다.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나는 누가 일부러 날 감금시킨 것 마냥 꼼짝도 않고 집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에 가고 한 달에 한 번 은행에 가는 일 외에는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다. 밖에 나갈 때마다 편하다는 이유로 줄고 신고 다녔던 통급 슬리프는 7년 전 결혼할 때 샀지만 뒷곱이 다른 흔적이 없다. 남편은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 나를 처음에는 표가 나게 기꺼워 하더니 차츰 거북해하는 눈치를 보이기 시작했다. 스포츠 클럽에서 볼링이나 수영을 배워보라고 적극 권하기도 하고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여자들과 피자를 시켜 먹으라며 피자값을 식탁 위에 놓고 출근하기도 했대. 그렇다고 내가 남편의 일과에 일일이 신경을 쓰거나 일찍 퇴근하라고 종용하지 않는데도 그랬대. 오히려 나는 남편의 귀가 시간에 신경을 쓰지 않는 타입이다. 다음 날 오전 2, 3시에 들어와도 늦었네 하는 그 한마디뿐이었대. 다른 집 남편들처럼 1번, 2번 순위를 매겨가며 늦은 귀가에 대한 지극히 합당한 핑계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불편함이 없는데도 나를 거북해했대. 특히 마음을 놓아버린 무심한 표정을 싫어했대. 널 보고 있으면 누군가에게 내 심장을 갈가먹힌 사람 같아. 더구나 날 보는 내 눈은 너를 갈가먹은 사람이 바로 나라고 소곤 그리는 것 같아. 기분 나빠. 제발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늦이 막이 들어온 남편은 자신의 속내를 술기운을 빌려 말하고는 신경질적으로 벨트를 풀었대. 그날따라 하필이면 벨트가 고리에 걸려 잘 빠지질 않았다. 급기야 남편은 풀리지 않는 벨트에 불같이 화를 내며 시발이라고 욕을 했대. 엉뚱하게도 시발이라는 욕설이 내 귀엔 꽤나 관능적으로 들렸대. 남편이 시발이라고 욕했을 때 그 리드미클한 율동감과 질퍼남이 깃바퀴에 착 달라붙어 오래도록 여운을 남겼다. 남편은 운전을 할 때도 욕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평소 같으면 이런 제길 정도의 말로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을 더였다. 남편이 욕을 하게끔 몰아간 사람은 바로 나다. 나의 두문 불출이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이다. 어죽했으면 감옥살이 하나는 끝내 죽에 살할 거라고 빈정되기까지 해야 할까. 그러나 남편의 생각처럼 두문 불출이 내게 그다지 꼬약스러운 일은 아니었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일 뿐 물론 안으로 수그러드는 내 성격이나 체질도 한몫했을 것이다. 신혼 때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집에만 있었고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부대끼기 싫어 집안에 틀어박히게 되었대.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남게 되는 온전한 공간 그 공간이 싫지 않았다. 느릿느릿 설거지를 하고 창문을 열어 전날의 공기를 걷어내고 햇볕이 거실의 반을 점령하는 한낮에는 묽은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일련일도 괜찮았다. 아침에 남은 밥을 볶아먹거나 국에 말아먹고 난 오후에는 미지근한 기운이 남아있는 침대로 기어들어가 낮잠을 즐기는 일 또한 달콤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영화음악을 들으며 저녁을 준비하고 남편이 늦는 밤에는 각종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나를 심심하지 않게 해주었다. 어느 때부턴가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신문의 부업란까지 꼼꼼하게 읽고 있으며 커피를 하루에 넉전 물을 2리터 이상씩 마신다는 사실이 마음에 글리긴 했다. 나 오늘 지방으로 출장 가야 해. 새 셔츠와 넥타이가 걸린 행아 앞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남편은 3일 후에 올 거라고 했다. 리모컨을 가지고 게임을 하듯 이리저리 텔레비전 화면을 바꾸며 심심해서 몸을 비틀던 어젯밤에 출장 간다는 말을 했으면 그렇게 바빠지는 않았을 거였다. 벌에 쏘인 사람처럼 급하게 셔츠와 속옷 양말 따위의 여벌옷을 챙기느라 정작 출장지가 어디냐는 말은 묻지도 못했다. 출근이 늦었다고 재촉하는 것이다. 손수건을 넣는 바람에 손수건을 넣는 것도 빠뜨렸대. 평소엔 몰랐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남편은 보통 사람들보다 가랑이를 20cm 정도 더 옆으로 벌리고 어기적 어기적 걸었다. 남편은 곧장 차 뒤쪽으로 가더니 가방을 트렁크에 넣고 뚜껑을 소리나게 닫았다. 그리고는 수건을 꺼내 앞유리를 닦았다. 건성건성 닦는 폼이 유리가 더러워져서 닦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늘 하는 일인 것 같았다. 유리를 닦은 그는 보닛에 기대서서 담배를 한 개비 꺼내 물었다. 출근 시간에 늦겠다고 난리를 칠 때는 언제인가 싶게 한가해 보였다. 매일 아침마다 안간힘을 다해 브러쉬로 빗질을 해서 뒷머리를 숨기지만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남편의 뒤통수에 엄지손톱 정도 크기의 빈 공간이 자리잡았다는 것을 남편의 대머리는 천천히 진행될 것이다. 엄지손톱 정도의 크기가 10원짜리 동전만 해졌다가 어느 날에는 찐빵만한 모습으로 만천하의 빈 공간을 확연히 드러내며 50대를 지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때가 되면 남편은 반짝반짝한 빈 공간을 가리기 위해 몇월 남지 않은 앞머리나 옆머리를 길게 젤리로 붙이려는 동작을 아침마다 눈물겹게 반복할 것이다. 남편에겐 시간이 그렇게 흘려갈 것이다. 그러면 나는 나는 수첩을 잃어버려도 걱정 없는 여자가 될 확률이 가장 높다. 친척 외엔 새로 옮겼을 전화번호가 없어 해가 바뀌어도 다이어리를 사지 않는 여자 외판사원 말고는 현관배를 누르는 사람도 없고 누구를 만나지도 않는 여자 목욕을 하고 나서 바디로션이나 오일을 바라지 않고 체중계에 올라서지도 않으며 브레이저를 하지 않고 하루를 지내도 끄림찍하지 않을 수도 있다. 4개의 시간은 기름글레를 빤 물처럼 얼마든지 탁하게 흘려갈 수도 있다. 어쩌면 행주로 바닥을 닦고 씻지 않은 컵으로 차를 마시고 까치집처럼 엉킨 머리를 빚지도 않은 채 딴돈 몇천원 때문에 쉰 목소리를 도두어 크르릉거리며 아침 대바람부터 앞집 여자랑 싸울 수도 있고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 침대에서 빠져나와 캄캄한 곳에서 눈을 빛내며 남편의 주머니를 뒤지는 여자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나이란 한 사람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차라리 지금처럼 맥을 놓고 사느니 악먹울이 끓듯 새된 여자로 바뀌는 것도 괜찮을성 쉽다. 남편의 승용차가 떠난 빈자리에 유치원 통학버스가 와서 멈추었다. 모자를 쓰고 가방을 맨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버스에 올라탔다. 긴 치마를 입거나 바지를 입은 엄마들이 일제히 웃으며 통학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바뻔 아침에 언제 발랐는지 맨얼굴에 립스틱을 발라 더욱 도드라져 보이는 엄마들의 붉거나 금은 입술이 환한 아침 햇살과 잘 어울린다. 떠나는 버스의 꽁무늬를 지켜보던 엄마들은 삼삼오 팔짱을 끼고 어디론가 몰려갔다. 들 들 들 청소기 작동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청소기를 함부로 끌고 다녀 흠집 투성이가 된 문턱을 바라보다가 급하게 옷을 갈아입었다. 이맘때쯤이면 아파트 앞 도로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다. 그들은 트레이닝복이나 간편한 청바지를 입고 빠르게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곤 했다. 공원에 운동화를 가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공원에를 간 적이 없다. 공원 근처에 살면서 여태껏 공원에 발을 들여놓지 않은 건 공원이 주는 선입견 때문이다. 구겨진 신문지가 굴려다니고 솔잎 흑파리가 기생하는 앙상한 소나무 밑에 놓인 더러운 나무 의자. 함부로 침을 뱉는 남자들이 어슬렁거리는 곳. 밤이면 불량한 청소년들이 모여 본들을 협입하거나 여자가 지나가면 휘파람을 불어대는 건달들의 모임 장소. 공원에 대한 나의 선입견은 그랬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청소기의 코드를 끝까지 감지 못하고 공원으로 가는 사람들 속에 파묻혔다. 내가 불현듯 공원에 갈 생각을 한 것은 때마침 아파트 앞 도로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밝은 표정 탓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온화한 미소를 머금 끊어 평안한 얼굴로 공원을 향해 가고 있었다. 불량하고 퀴퀴한 장소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아니었다. 오로지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시집을 가는 명절 전날 며느리들의 얼굴처럼 딱딱한 표정이 아니었던 것이다. 목이 늘어난 양말같이 구석에 둘둘 뭉쳐있다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고개를 한껏 위로 짚게 올렸다. 차들이 2차선 도로로 빠르게 지나가고 인도변의 가로수가 팔을 벌려 나를 맞아주었다. 운동화 밑바닥으로 느껴지는 보도블록의 감촉도 좋았다. 눈앞에 아치형의 육교가 보였다. 육교 중앙으로는 자전거나 롤러블레이드를 탄 젊은 애들이 지나가고 산책을 나온 사람들은 한쪽 옆으로 길게 열을 지어 육교를 건넀대. 육교를 건너다 말고 멈춰서서 지나온 길을 굽어보았대. 길은 아득히 펼쳐져 있었대. 저 멀리 길 옆으로 우육광만한 내 아파트가 보였다. 설거지를 하지 않고 나와 식탁 위의 반찬들은 소소히 마르거나 시어 터지고 입구가 벌어진 음식 쓰레기 봉투에서 풍기는 악취로 코끝이 매울 나의 집 어쩌면 욕실의 수도꼭지를 완전히 잠그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집으로 되돌아가려고 저절로 몸이 돌려진 상태에서 나는 뒷다리에 힘을 주고 단호하게 발작을 앞으로 뗐다. 육교를 내려서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호수였다. 이토록 큰 호수가 집 가까이에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시프롭게 출렁이는 물은 바다를 연상케 했다. 공원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와 각가지 꽃들이 나름대로 질서를 유지하며 조화롭게 자라고 했었다. 보라색 꽃이 있어야 할 때는 보라색 꽃이 침엽수가 있어야 할 곳에는 침엽수 군락이 아름들이 둥치를 자랑하며 숲을 이루었고 호수가 그것들을 품에 보듬고 느르게 흘러 멀리서 보면 공원은 요정들이 사는 나라 같았다.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광장의 크고 작은 조형물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한 글로버와 안목 높은 전문가에 의해 치밀하게 꾸며진 공원이라는 것을 누구든 한눈에 알 수가 있다. 월말에 꼭 막아야 할 얼마간의 돈이랄지 아파트 관리비 세금 고지서 아이들의 학원비 이런 노추한 일상과는 거리가 먼 얼굴을 한 사람들이 한가롭게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대. 그곳에는 솜사탕이나 아이스크림 혹은 풍선을 파는 상인이 없었대. 그래서 아무도 앞을 막아 쓰지 않았대. 사람들을 따라 산책로를 긋다가 바로 옆 해바라기 밭으로 뛰어들었대. 갑작스런 햇빛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였대. 붉은 벽돌색의 오돌토돌한 사전거 도로와 따가운 햇볕이 쏟아졌고 그 빛은 여과 없이 눈속으로 직진해 들어왔대. 그렇다고 얼굴을 옆으로 돌릴 수도 없는 상태였다. 옆은 호수였는데 수면에서 반사된 빛이 이미 왼쪽 얼굴을 화탓하게 달구고 있었다. 그때서야 햇볕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없이 빈손으로 나온 것을 후회했다. 밖으로 나오는 것만도 내게는 큰일이어서 미처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질 않은 탓이다. 손 차양을 하고도 눈을 찌푸리고 걷다가 끓는 양잔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이 얼굴이 벌게져 돈은 참지 못하고 해바라기 밭으로 뛰어든 것이다. 그러나 해바라기 군락은 따가운 햇볕을 완전히 가려주지 못했다. 회초리처럼 가는 해바라기 줄기를 헤치고 걷다가 밭 가운데에 바짝 웅크리고 앉았다. 까만 시가 주근깨처럼 점점이 박힌 해바라기들이 고개를 갸우 숙여 내려다 보았다. 더위를 먹었다. 햇볕이 속의 끝을 온통 헤집어 놓을 것만 같다. 두 팔로 가슴을 그려 안았다. 모두가 노을했다. 하늘도 땅도 바람 한 점 느껴지질 않는데 끈적한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대. 그늘을 찾아야 해 벌떡 일어나 그곳을 빠져나왔다.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니 해바라기 밭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대. 노란 물감을 푼 물을 가두어둔 또 하나의 거대한 호수였다. 그늘을 짙게 들이온 돌계단에 앉아 땀을 씻기고 나니 그제야 호수와 호숫가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대.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엄마와 땀복을 입고 달리는 남자 애완경과 나란히 걷는 긴 다리의 여자애들 그들은 호수에 이는 물결처럼 날 가볍게 덮치고 지나갔대. 엉덩이가 베겨 돌계단에서 일어서렸는데 누군가 등을 두드리는 기척이 느껴졌다. 뒤를 돌아보니 맹인들이 났을 법한 푸른색이 너무 짙어 언뜻 보면 검정색으로 보이는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등 뒤에 서 있었다. 남자의 다리가 껑충했다. 노루같이 보였다. 남자의 다리는 다른 사람들의 다리보다 저 귀 한 뼈만 길어 보였대. 이거 남자가 내 앞으로 무언가를 불쑥 내밀었대. 하얀 스케치북 나는 얼떨결에 스케치북을 받아들고는 당황해서 스케치북 끝머리에 달린 용수철을 손끝으로 가만가만 건드렸대. 허락도 받지 않고 그렸어요. 남자가 멀겁게 웃었대. 스케치북에는 호수를 바라보고 앉은 여자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었대. 목탄하였대.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예요? 절로 눈이 동그랗게 떠졌대. 아까 해바라기밭에서 나오는 걸 봤거든요. 저기 있어요. 남자가 가리킨 것은 해바라기밭 앞에 있는 벤치였대. 벤치에는 소상화를 그리는 남자들 선호시 모여있었대. 그 가운데 자리가 비어있고 빈 벤치 앞으로 이젤이 세워져 있었대. 이젤 뒤로 되똥하게 놓인 손님용 의자도 보였다. 손님용 의자는 초비식이었고 어른들이 저 의자에 어떻게 앉을 수가 있는지 하는 의문이 들만큼 의자가 터무니없이 작았다. 가운데에 있는 빈 의자가 이 남자 자리인도 됐다. 아 저는 댁을 못 보았어요. 햇볕이 어찌나 따갑던지 해바라기의 노란빛 때문에 멀미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그렇게 앉아있었군요. 남자가 운동화 뒤쪽으로 땅을 파듯이 시멘트 바닥을 계속 비볐다. 단단한 시멘트 바닥은 남자의 집요한 공격에도 끄떡이 없다.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 때면 어색해져서 뒤꿈치로 땅을 비비는 게 이 남자의 습관인가 보다. 바닥이 흙이면 파였을 텐데 빅 웃음이 새어나오려고 해 얼른 남자의 말구리를 잡고 늘어졌다. 그렇게라니요? 영혼은 다른 곳에 두고 몸만 여기와 앉은 사람 같더군요. 뒷모습만 보고도 그렇게 금방 알 수 있나요? 사람은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이 훨씬 정직한 법이거든요. 앞모습은 얼마든지 숨길 수가 있지만 뒷모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신의 모든 걸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말지요. 남자가 선글라스를 아래로 밀치고 손등으로 이마를 닦았다. 털이 길고 무성한 눈썹이 한쪽으로 뭉쳐져 밑에 있는 눈까지 좀 희극적으로 보였다. 자, 받아요. 남자가 스케치북을 푹 찢어 그림을 끝내주었다. 어쩌나 돈이 없는데 난감해져서 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했다. 공원에서 돈이 필요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사실 돈을 받으려고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갑자기 한 여자가 해바라기 밭에서 불쑥 나오길래 놀랐거든요. 그리고는 호수를 보고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이 마침 손님도 없어 무료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그냥 받기가 그러네요. 나는 소상화를 그리는 남자들이 모인 벤치를 흘기 끓였대. 벤치에 앉은 남자들 중 한 명이 여자 손님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다. 여자 손님을 따라온 애인인 듯 싶은 젊은 남자가 스케치북과 여자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행여 자기 애인의 얼굴보다 조금이라도 밉게 그리면 재빨리 지적해야겠다는 의지가 가득한 눈으로 심각하게 소상화를 그리는 남자의 손을 노려보기도 했다. 소상화를 그리는 일도 쉽지는 않아 보였다. 이유야 어찌 됐든 소상화를 그리는 일이 남자의 생업인데 그림값을 지불하지 못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해요. 그냥 들이면 집에 도착하는 즉시 그림을 쓰레기통에 던질지도 모르니까 외상으로 사는 걸로 그림값은 내일 받기로 하고요. 내일이요? 말꼬리를 길게 이었다. 내일도 공원에 나오게 될는지 자신이 없다. 어차피 허락도 받지 않고 내 맘대로 그린 거니까 그림값도 내 맘대로 받을게요. 그림값으로 내일 차나 한 잔 사세요. 남자는 명령하듯이 내게 말하고는 벤치로 돌아갔대. 나는 남자가 그린 그림을 말아주고 호수를 따라 오래 걸었대. 정자를 지나고 장미원을 지나 빠른 시간 안에 조잡하게 만든 티가 역력한 나무다리를 건너기도 했다. 잔디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김밥을 먹는 가속들을 일삼아 보기도 하고 야생화가 자살하게 피어있는 꽃밭을 두어 바퀴 돌다가 집으로 왔다. 소상화를 그리는 남자 현관 앞에 다다르자 불길한 생각이 치밀어 올라와 목을 조였대. 수돗물이 욕조를 가득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 욕조 밖으로 흘러 넘쳐 욕실을 한강으로 만들거나 급기야 욕실 문턱을 넘은 물이 거실까지 점령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은가. 허겁지겁 현관문에 열쇠를 꽂았대. 손이 떨려 열쇠가 구멍으로 들어가질 않았대. 몇 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현관문을 따고 들어가 욕실 문부터 열어져뜨렸다. 욕실 안은 성적이 감돌았다. 수도꼭지가 굳게 잠겨 있었던 것이다. 걱정했던 음식 쓰레기 봉투는 입구가 단정히 묶여 있었고 식탁 위 반찬들도 쉬어 터지지 않았다. 주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모든 물건들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대. 아, 난 언제나 이 모양이야. 잠긴 문을 다시 잠그기 위해 숨이 터게차게 집으로 달려가고 1년을 별로 나선 여름휴가길에도 오직 가스부를 끄기 위해 차를 돌려 60리 길을 되돌아와 보면 내 근망증을 비웃듯 가스벨브는 매번 잠겨 있었다. 그 짓을 반복하다가 제풀에 지쳐 3년 전부터는 아예 여름휴가도 포기했다. 남편은 내 근망증을 비웃지 않았다. 다만 무덤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남편의 무덤덤한 눈빛은 읽고 싶지 않은데도 저절로 읽힌다. 당신 원래 그런 여자 아니었어? 맥이 풀려 두 팔을 늘어뜨리고 서 있다가 신발장 위에 함부로 던져둔 그림을 집어들었다. 또르르 말린 종이를 펴 그림을 자세히 보았다. 지운 흔적이 한 군데도 없이 단번에 그린 그림이어서 그런지 뒷모습이 불안정한 느낌을 주었다. 특히 단손으로 휙 구부려 그은 등이 그랬대. 익은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가 아니라 호수에 뛰어들까 말까 고민하는 여자의 등같지 않은가? 그림을 침대 위쪽 벽에 붙이고 공원에 신고 같은 운동화를 거꾸로 들고 털었대. 공원에서 붙어왔을 모래 알갱이들이 두두둑 불길하게 떨어졌다. 오늘은 이상한 하루였다. 현관 투입구로 우유가 떨어지는 소리에 눈을 떴다. 푸르스름한 방명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대. 커튼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안개가 열게 낀 광장에 벌써 사람들이 몰려나와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대. 셔틀콕이 보이기나 하는 걸까? 푸른 기운이 돌긴 하지만 아직 대기는 잿빛에 가까웠다. 거기다가 안개까지 끼어 셔틀콕이 공중으로 날아가면 낙하 지점을 추측하기 힘들 것 같은데도 사람들은 용케 셔틀콕을 떨어뜨리지 않고 받아치곤 했다.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들 옆에서 노인 셋이 맨손체조를 했다. 체조라기엔 동작이 느리고 철도가 없다. 잠옷을 벗어 침대 발치에 걸쳐두고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았다. 흩떨어진 브러쉬와 빗을 거울 앞 선반 위에 가지러니 놓다가 브러쉬에 낀 흰 머리카락을 발견했다. 브러쉬가 검정색이어서 흰 머리카락이 금세 눈에 띈다. 남편의 것일까? 아니면 소로의 틈새로 이쑤시개를 밀어넣어 흰 머리카락을 뽑아내는데 등줄기가 뜨끔해진다. 속옷을 벗고 비누거품을 푼 욕조에 들어가 누웠다. 뜨겁다. 수증기가 맺힌 욕실 천장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똑똑 위청에서 수돗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역조특에 기대었던 머리를 물속으로 집어넣자 몰려다니던 거품 덩어리가 마구 흥클어져 버렸다. 물이 세게 흔들리는 바람에 물 위를 떠돌던 거품이 몰려와 턱 밑을 간지리다가 우르르 다리께로 몰려가기도 했다. 두 손으로 목과 가슴과 밋밋한 아랫배를 천천히 썰었다. 그동안 내게서 소외되었던 쓸쓸한 몸 소외되었던 건 몸뿐만이 아니라 머리카락도 마찬가지다. 지지거나 볶아주지도 않고 단지 간수하기 편하게 석 달에 한 번 꼴로 자르기만 하는 머리 머리에 예쁜 핀을 꽂아본 기억도 없다. 여름이면 앞으로 흘려내리는 머리가 성가셔 머리띠를 하는 게 전부였다. 내가 하는 머리띠 또한 장식의 개념과는 애초부터 거리가 멀다. 튼튼하게 생긴 머리띠로 앞머리를 올백으로 확 밀어붙이는 내 방식은 부풀린 뒷머리를 강조하기 위해 머리 위에 살짝 올려놓는 다른 여자들의 세틴 머리띠와는 모양이나 기능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손을 뻗어 허벅지와 종아리를 쓰다듬는데 젖꼭지가 꼿꼿하게 일어섰다. 손가락으로 젖꼭지를 살짝 눌러보았다. 짜릿한 쾌감이 온몸을 썰었다. 나는 내 몸을 얼마나 방치해 두었던 것일까. 양치를 하다 말고 부역해 김이 서린 거울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렸다. 먼저 호수를 그리고 여자의 뒷모습을 그리려고 하니 잘 그려지지가 않는다. 앞모습보다 뒷모습을 그리기가 훨씬 어렵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거울 속의 그림은 남자가 그려준 그림과는 전혀 닮지 않았다. 손이 뭉툭하고 구도도 제대로 잡혀 있질 않아 그림이 전체적으로 뒤틀려 있다. 잘못 그린 그림을 손으로 마구 문지러자 거울 속에 칫솔을 문 여자가 나타났다. 표정이 지워진 얼굴 나는 양치 중인 것도 잊고 싹 돌아서서 욕실을 나왔다가 도로 들어가 입안을 헹구었다. 토스트에서 식빵이 튀어오르는 소리가 경쾌하다. 바삭바삭하게 잘 구운 식빵 두 조각과 싱싱한 사과 한 개 그리고 뜨거운 커피 식빵에 버터를 얇게 발라 커피와 함께 먹고 나서 사과를 한 입 깨물었다. 릴케가 그랬던가 사과를 깨물 때마다 싱싱한 생명력을 느낀다고 오늘은 이리같이 먹고 사다가 뿌려놓은 쌀자루처럼 잠자리라. 커튼을 치고 이불을 끌어당겨 머리 끝까지 뒤집어썼다.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하나, 둘, 셋, 넷 점점 눈이 말동거린다. 잠자기는 틀렸다. 발 딱 일어나 보지만 정작 할 일이 없다. 마침 현관벨이 길게 울린다. 틈입자다. 할 일이 없어 죽겠는데도 초대하지 않은 사람의 방문은 반갑지 않다. 누구세요? 감정이 담기지 않은 지극히 사무적인 어조로 가급적이면 빠르게 묻는다. 바삐 무언가를 하다가 인터폰을 든 사람처럼 저들은 목소리만 듣고도 상대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더듬이를 가지고 있다. 저들의 안테나에 걸리지 않으려면 틈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여차 틈을 보이면 집요한 공격에 시달리게 된다. 사모님, 이것 좀 받아가세요. 선물 공세, 어림도 없지. 지금 바쁘거든요. 다음에 오세요. 말을 빠르게 하는 동시에 문 밖의 틈입자가 들을 수 있도록 안방 문을 쾅 닫는다. 너무 세게 닫았나? 안됐어서 다시 방문을 빨끔 열어본다. 그래도 비집고 들어오겠다고 문 밖에서 미적대고 있으면 열어줄 요량으로 그러나 틈입자의 기척 대신 아래층의 벨 소리가 벽을 타고 희미하게 올라온다. 아마 아래층 여자도 나와 비슷한 방법으로 틈입자를 따돌릴 것이다. 처음 이것으로 이사와서는 아래층 여자가 틈입자였다. 그 여자는 긴 머리를 뽀글뽀글하게 파마를 하고 몸에 딱 붙는 쫄바지를 입고 우리 집을 기웃댔다. 어쩌다 말을 트게 되면 내 집 내 집 없이 무시로 들락끓일 것처럼 비위짱 좋게 생긴 얼굴이어서 더욱더 아래층 여자를 멀리했다. 슈퍼마켓에 다녀오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아래층 여자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이제나 저제나 여자가 우리 집으로 밀고 들어올 기회를 엿보는 중이라는 것을 익히 알기에 적당히 외면하고 지나치려고 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아래층 여자는 내가 든 비닐봉지를 답싹 받아들고는 다시 엘리베이터 안으로 따라 들어왔다. 기가 막혀 새침하게 물었다. 어디 가시는 길 아니었어요? 서너 살은 위로 보여 깍떼하게 존댓말을 바쳤대. 어슬프게 끝말을 놓았다간 친한 척 들러붙을까 봐. 가긴 심심해서 그냥 나와 보았어. 한 손으로는 내게서 빼앗은 비닐봉지를 들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뽀글뽀글한 긴 머리를 털며 아래층 여자가 태만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물방울이 여기저기 튀었다. 그 여자는 너무나 심심해서 소전머리를 말리지도 못하고 밖으로 나왔던 거였다. 그날 여자는 기었고 우리 집까지 따라 들어와 과일을 베어먹고 갔다. 슈퍼에서 사온 비닐봉지를 식탁 위에 뿌리자 앉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여자는 식탁의자를 더 가니 차지하고 앉았다. 밖에도 안 나오고 집에서 매일 뭐해? 여자는 처음부터 내게 말을 놓았다. 할 수 없이 봉지에서 배를 두 개 꺼내 깎기 시작했다. 저 여자가 어서 나가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휘둘려 내가 봐도 껍질이 지나칠 만큼 두툼하게 깎여졌다. 칼질이 서투네. 이리 줘봐. 여자는 껍질을 얇게 벗기고 배를 여덟 조각으로 도톰하게 잘라 내밀었다. 배 속을 파낸 모양이 특이했다. 칼집을 이쪽저쪽에서 억각이 되게끔 넣어 속을 쐐기 모양으로 파지 않고 단 한 분의 칼질로 속을 둥그스름하게 팠다. 원래 칼주인이 여자인 듯 칼을 쓰는 품이 능숙했고 배 또한 볼품 있게 깎여졌다. 요즘하겐 서툴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예쁘게 보여 특히 부엌일에 서툰 여자가 그래 부엌일을 잘 해내는 여자를 보면 저 여자도 나처럼 심심해서 밥대와 밥대 사이에 머리나 감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머리밖에 더 있나? 안 그래? 수긍할 수 없다는 듯 빤히 보는 내 눈을 의식해서인지 손을 내둘렸대. 소파 뒤나 어항 밑에 먼지를 잔뜩 쌓아두고 낮잠이나 자면서 끝내 부엌일에 서툰 여자들의 경우를 말하는 건 아니야. 난 처음을 말하는 거라고, 처음. 여자는 입속에 굴려다니던 배 조각을 마저 씹지 않고 꿀꺽 삼켰대. 그만큼 말이 고픈 여자였대. 이 배 단에 어디서 샀어? 요 앞 상가에서요. 여자가 의자에서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며 나는 심드렁하게 대답했대. 내 말에 여자의 눈이 반짝 빛났대. 그 집 과일 괜찮아. 남자는 순하고 좋은데 그 집 여자가 지랄이야. 과일 좀 고르려고 하면 멍든다고 손도 못 대게 해. 과일이란 고르는 맛에 사는 거 아니야? 과일집 여자 하는 꼴을 보면 있던 밥맛도 떨어져 다시는 그 집에 발걸음을 안 하고 싶지. 근데 신선도가 죽여주니까 별수 없이 그 집으로 가게 돼. 이 배 보니까 생각나네. 처음에 우리 집 남자는 나한테 나주배 같다고 했었지. 배 중에서도 나주배가 물이 가장 많다고. 그러더니 웬걸 요즘은 배에 배 말라빠진 무껍질 같다고 눈을 흘겨. 자기도 살아봐. 배에서 무껍질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야. 머리를 감으려고 세숫대야에 머리를 뒤미는 순간 보이는 건 세숫대야에 담긴 물이 아니라 세월의 문이야. 손을 물에 담그면 물보다 세월이 먼저 잡혀. 한 여자에게 세월이란 다 그래. 머리 몇 번 감고 나면 금방 쪼그랑 할 맛이야. 누군 뭐 이 지경으로 늙고 싶어서 늙었나? 지가 안 서는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나만 사버려 들어글세. 하하하하 그 물건 아래가 요새 통 서지를 않아. 여자는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말을 이어나갔다. 가뭄에 콩나듯 어쩌다 한 번씩 서는데 그 어쩌다가 한 번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 그래서 내가 몇 번 징징 댔지. 그랬더니 날들어 드립다 무껍질 같대나? 내 단물 다 빨아먹은 게 누구겠어? 그래 놓고 할 말이 없으니까 참 우리 앞집이 여자 보았어? 그 여잔 밥 먹고 나면 죽을둥 살둥 옷담만 꿰매 코트 하나 꿰매 주는데 2,500원씩 받는다나? 한 달이면 4, 50만원은 너 끈이 번대. 그걸로 냉장고 바꾸고 정수기 드리고 그러는 재미로 사는 것 같지만 난 진심으로 그 여자 허리가 걱정돼. 아침부터 밤까지 쟁일 꼬부리고 옷단을 꿰매는데 허리가 나만 하겠어? 발이 저렸는지 식탁 맞은편의 의자를 끌어다가 발을 얹어놓고 여자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여자의 목소리가 사뭇 은밀했었다. 그 여자 남편은 용산 전자상각 컴퓨터 기사인데 어깨가 딱 바라진 게 힘께나 쓰겠더라고. 굵은 소금 뿌려서 팍 저린 배추 이파리처럼 매가리 없는 우리 집 남자와는 달라. 씨알부터 달라 보여. 그 집 남자는 시도 때도 없이 불끈불끈 설 것 같더라고. 서는 데야 어쩌겠어? 이틀 도리로 대죽이는 해야 할 것 아냐? 그러니 앞집 여자 허리가 배견하겠냐고. 첫날 만날 그래도 좋대지? 흥흥 그리며 사람을 눈아래로 깔고 봐. 내가 맨날 이러고 다니니까 한심한 게지? 지 남편도 저린 배추 이파리처럼 매가리가 없다면 옷단이나 깨매고 앉아있을 마음이 생기겠어? 사람이 뭐 별로 달라? 다 거기서 거기지. 더 듣고 있다가는 여자의 넋두리가 끝도 없을 것 같아. 사온 대파며 낚시 꾸러미를 일부러 여자 코앞에 내놓고 정신사납게 풀기 시작했다. 웬 낚시야? 아, 손님이 온다고 했어요. 물론 손님이 온다는 건 거짓말이다. 낚시가 싸길래 고추장이나 풀어 맵게 볶으려고 사온 거였다. 오래전에 먹었던 목요동의 새빨간 낚시볶음도 생각나고 해서. 그래? 그럼 나도 노는 손이나 보탤까? 여자가 팔을 걷고 나섰다. 앞을 쌓아 식은땀이 났대. 어슬픈 거짓말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는 법이니까. 아, 아니요. 그럴 필요까진 없어요. 온다는 손님도 세 명뿐이고 나 혼자서도 충분해요. 등을 떼밀다시피 해서 여자를 내보냈다. 그날 이후로도 아래층 여자는 할껌할껌 문을 밀고 들어올 기회를 엿보았다. 나는 여자에게 절대 틈을 주지 않았다. 여자의 심심하게 생긴 얼굴이 보이기만 하면 불에 댄 듯 황급히 등을 돌렸다. 아마도 아래층 여자는 앞집으로 가 내 욕을 많이 했을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아래층 여자보다는 아래층 여자의 앞집에 사는 여자가 더 마음에 든다. 적으로 그녀는 옷단이라도 꿰매며 세월을 보내니까 나처럼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거나 아래층 여자처럼 머리를 감으며 세월을 보내는 건 아니니까 틈입자가 사라지고 나서 근래를 빨아 방과 마루를 닦았다. 조금 전에 목욕을 했는데도 금방 등이 축축해졌다. 청소를 마시고 시원한 음료수를 사러 갔다 오다가 앞집이 여자를 보았다. 경비실에 맡겼던 열쇠를 찾아오던 길인가 보다. 손에 든 열쇠 구름이를 앞뒤로 흔들며 걸어오고 있었다. 딸랑 딸랑 열쇠끼리 부딪히는 금속성의 날카로운 소리가 아파트 광장에 경쾌하게 퍼져나갔다. 앞집이 여자는 햇빛을 보지 못해 그런지 유난히 얼굴이 하얗다. 수직으로 내리고 치는 햇볕을 여자는 겁내지 않았다. 나처럼 손 차양을 만들어 햇볕을 가리거나 하지 않고 맨 얼굴로 당당하게 맞섰다. 그녀의 흰 팔뚝을 보고서야 햇빛을 보지 못해 얼굴이 흰 게 아니고 본래 살빛이 하얗다는 것을 알았다. 민소매 밖으로 비어져 나온 앞집 여자의 하얀 팔이 지나치게 굵었는데도 전혀 밉지가 않았다. 가느다란 팔을 사랑하고 싶어 일부러 민소매 원피스를 입는 빼빼 마른 젊은 여자애들에게 혀를 낼름 내밀어주고 싶을 정도였다. 노동으로 단련된 그녀의 팔뚝은 펄떡펄떡 뛰는 숭어의 몸통 부분을 연상케 했다. 그 싱싱함에 매료되어 하마터면 그녀의 굵은 팔뚝을 숭어의 배를 움켜주듯이 꾹 움켜줄 뻔했다. 저런 여자의 허리를 걱정했을 정도이니 아래층 여자가 나에 대해선 뭐라고 짓거렸을까. 먼저 엘리베이터로 들어선 나는 그녀가 들어올 때까지 열린 버튼을 누르고 있었대. 천천히 걸어오던 그녀가 문이 열린 엘리베이터를 보고는 급히 뛰어들어왔대. 고마워요. 그녀의 가쁜 숨이 좁은 엘리베이터 안을 꽉 채웠다. 나는 그녀의 아파트 청수를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내 아파트 청수를 눌렀다. 아, 위층에 이사오신 분이로군요. 밖에 잘 안 나오시나 봐요. 이사오신지는 꽤 된 것 같은데 처음 보네요. 아, 네. 그녀가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가다가 말고 이쪽을 돌아보고 배시시 웃었다. 저도 그래요. 여기 산지 5년이 지났는데도 주민들을 잘 몰라요. 그럼? 그녀의 한쪽 입가에 보조개가 또렷하게 패었다. 아마도 보조개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림 그리는 남자에게 차를 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은 무장을 단단히 할 거야. 시원한 흰색 수면 티셔츠에 카키색 반바지를 입었다. 머리를 질근 동여매고 야구모자를 눌러 썼다. 납작한 운동화를 신으려다가 급히 실내와로 갈아 신었다. 뛰다시피 화장실로 가서 수도꼭지를 점검하고 더불어 앞뒤 베란다의 수도꼭지도 확인했다. 부엌의 가스벨벌 역시 각도도 정확하게 한일자로 잠겨 있었다. 전부 다 잠겼어. 집은 안전해. 내가 없는 사이 물이 넘치거나 가스가 새어나오거나 집이 폭발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 실내와를 벗고 운동화로 갈아 신었다. 이제 숨이 트게차게 달려 집으로 되돌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햇볕이 어제처럼 강하지 않았다. 오후 4시로 좁으든 시간 탓이기도 했다. 광장에서 불어온 서늘한 바람이 송아리를 기분 좋게 훑고 지나갔다. 나는 걸머진 배낭을 앞으로 돌려 지갑이 가방 속에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검정색 가죽 지갑은 손수건 위에 얌전히 얹혀 있었다. 돌로 만든 둥근 탑 아래서 꽁지머리를 한 남자의 둘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다. 꽁지머리는 벌린 팔과 다리로 아슬아슬하게 스케이트보드와 균형을 잡으며 미끄러져 나갔다. 축구를 하는 조무래기들, 자전거를 타는 무리들, 그러고 보니 주말이다. 공원의 스피커에서 경쾌한 랩이 흘러나왔다. 야, 야, 넌 나를 본체도 안 했어? 찢어밟이는 듯한 타금도 탁 트인 공원에서는 무르르듯 편안하게 들린다. 아스팔트 광장에 세워진 소형물을 지나 계단을 밟고 언덕으로 올라갔다. 해바라기밭이 시야에 쑥 들어왔다. 어제 그 자리에 초상화를 그리는 남자들이 모여있다. 가운데 앉아있던 남자가 나를 보더니 피우던 담배를 비벼 끄고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자는 오늘 송글라스를 쓰고 있지 않았다. 스물아홉이나 서른쯤 생각보다 어려 보였다. 저기 커피 자판기 보이죠? 거기서 커피 마시며 잠깐만 기다려요. 금방 올게요. 커피는 같이 마시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냥 서서 기다려요. 남자가 웃으며 호수 쪽으로 달려갔다. 가다가 이쪽을 돌아보곤 모자를 벗어 흔들었다. 하하 남자의 건강한 웃음이 껌처럼 내 어깨춤에 딱 달라붙는 느낌이 들었다. 커피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밀크커피를 뽑았다. 달고 진하다. 종이컵을 구겨 휴지통에 버리고 왔더니 남자가 안장이 두 개 달린 긴 자전거를 끌고 왔대. 2인용 자전거였다. 타세요. 남자가 손짓으로 뒤 안장을 가리켰대. 나는 자전거에 올라타서 어정쩡하게 핸들을 잡았다. 2인용 자전거를 타보기는 처음이어서 앞의 남자와 같은 속도로 바퀴를 돌리지 못하면 자전거가 가다가 서버리거나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웬 자전거예요? 대여점에서 빌렸어요. 이런 자전거는 처음 타보는데 걱정 말아요. 운전은 내가 할 테니까 보조핸들은 자꾸만 잊고 페달을 조금씩 밟아줘요. 준비됐죠? 자, 출발! 바람의 저항이 얼굴에 느껴졌다. 나무와 호수 앞에 드문드문 서있는 조형물들과 아스팔트 광장을 순식간에 벗어나 자전거 도로로 접어들었다. 어깨를 앞으로 굽힌 남자의 완만한 등이 믿음직했다. 노랗고 붉은 보랏빛의 색깔별로 구분한 귤립밭이 사전거 도로 옆으로 퀼트 방석처럼 조각조각 펼쳐졌다. 페달에 얹힌 발을 양옆으로 활짝 쳐들자 페달은 저 혼자 열심히 굴려간다. 마주오던 사전거가 야릇한 휘파람을 꼬리표로 남기고 등 뒤로 사라져갔다. 공짜로 타기 업기 뭐라고요? 바람이 웅웅거리며 귀속으로 파고들어와 남자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들리지 않았다.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알았어요. 어느 틈에 남자는 옆으로 활짝 쳐던 내 다리를 눈치챈 모양이다. 나는 남자와 같은 속도로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자전거엔 금방 가속도가 붙었대. 장미원과 정자를 지나 소나무 숲 속 노천카페에 다다랬대. 솔향이 콧속으로 피부속으로 스며들었대. 노천카페 한켠에 마련된 대기소에 자전거를 세우고 비인어자에 앉았대. 남자의 머리 위로 늘어진 소나무 가지들이 바람에 조금씩 흔들렸대. 좋지요? 남자가 내게 물었다. 자전거 타기와 노천카페 둘 중에서 어느 쪽의 느낌을 묻는 건지 몰라. 나는 그냥 애매하게 웃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갈래요? 남자는 내게 노천카페가 좋은지 물었던 모양이다. 아뇨, 밖이 좋아요. 솔향도 짙고. 벽이 유리로 되어있어 카페 안이 환히 들여다보였다. 카페 안에도 손님은 별로 없었다. 고작 두 개의 테이블에 손님이 앉아있을 뿐이다. 유니폼을 입지 않은 종어분이 주문을 받아갔다. 남자는 블루 마운틴, 나는 레몬티를 주문했다. 네, 그림은 잘 있어요? 쓰레기통에 들어간 건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어제 침대 머리맡에 붙여두었어요. 이름이 뭔지 물어봐도 되나요? 처음 만나는 여자에게 언제나 이름부터 묻나 보죠? 아뇨, 옆모습을 그릴 건지 앞모습을 그릴 건지 그것부터 물어봐요. 남자가 짓궂게 웃었다. 그럼 지금처럼 이름을 묻는 경우는요? 두 가지 경우가 다 해당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난데없이 해바라기 밭에서 불쑥 나와 사람을 놀라게 하는 여자. 둘째는 그쪽이니 대기니 하는 모호한 호칭 대신 상대방의 이름을 불려보고 싶은 경우라야 해요. 조건이 아주 까다롭군요. 내 이름은 여러 개예요. 탁자 밑으로 고개를 내민 남자의 검정색 나이키 운동화가 까딱까딱 그렸다.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603호예요. 603호 그리고 질부, 손부, 작은애, 박실이, 아 또 여보라는 이름도 있네요. 내가 썼어요. 난 이름이 여러 개라기에 예명이나 필명 뭐 그런 걸 갖고 있나 기대를 했지요. 남자가 코끝을 찡그리며 쿡쿡 웃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낮게 한숨이 새어나왔기 때문에 나는 남자와 같이 쿡쿡 끓이고 웃을 수가 없었다. 누군가에게 이름을 말해본지가 너무 오래되었어요. 아무도 내게 이름을 묻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내 이름을 묻지 않고 자기네들이 각자 알아서 불렀어요. 그래서 이름이 여러 개예요. 남편의 성이 박실인가 봐요? 네. 그래서 친정에서는 박실이로 불려요. 남자가 두 손으로 깍지를 낀 채 고개를 뒤로 젖히고 활짝 웃었다. 그러고 보면 남자가 좋긴 좋아요. 어떤 경우에도 남자는 성과 이름이 같이 불리거든요. 이름이 뭔데요? 참네. 남자가 자신의 이마를 툭 치고는 두 손을 모으고 날 빤히 들여다보았다. 지금 내가 당한 건가요? 이름을 먼저 물은 건 나였잖아요. 아니 그냥요. 그럼 내 이름을 불러보고 싶어서 묻는 겁니까? 내 이름은 민승재예요. 난 명지예요. 이명지. 명지라. 이명지. 이명지. 어? 갑자기 무명지 생각이 나네요.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 학교 때 내 별명이 무명지였어요. 숫제 애들이 야 무명지 하고 불렀다구요. 나는 무명지로 안 부르고 이명지로 부를게요. 그렇게 소원 이름을 두고 603호가 다 뭡니까? 이 남자와 있으면 자꾸 실실 웃게 된다. 남자에게 실없는 여자로 보일까봐 푸르신 입꼬리를 단단하게 갈무리했다. 피차 통성명도 했으니까 차나 마시지요? 남자는 앞에 놓인 커피를 입으로 가져갔다. 나는 유리컵에 꽂힌 작은 우산 모양의 빨대로 레몬티를 천천히 저었다. 얼음이 컵 속에서 딸깍 그렸다. 빨대로 레몬티를 한 모금 빨아들이자 속이 찌르르 했다. 몸이 공중에 붕 뜨는 것 같기도 하다. 이상하다. 레몬에도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나 진저리가 쳐졌다. 여긴 숲속이라 여름에도 한기가 느껴지죠? 내 옷 입을래요? 그는 티셔츠 위에 덧입은 자신의 체크무늬 남방셔츠를 벗어줄 태세였다. 아, 아니요. 이제 집에 가봐야 해요.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집집 그래요? 밖에 나오진 않지만 어쩌다 나와 있으면 집이 걱정돼요. 수도꼭지나 가스벨브 같은 게. 말을 하는 도중에 손에서 힘이 풀렸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가스레인지 위에서 뭔가 타고 있을지도 몰라. 급히 일어나려고 허둥대는 바람에 의자 뒤에 걸쳐둔 배낭이 발밑으로 굴러떨어졌다. 배낭을 집으려고 허리를 굽히는데 그가 내 팔을 잡아 일으켰다. 나를 반듯하게 세우고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다. 따뜻한 그 용기가 고스란히 내게로 전해졌다. 날 따라 해봐요. 그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대. 나도 그를 따라 숨을 깊이 들이쉬었대. 이제 진정이 됩니까? 아까는 핏기가 가셔서 얼굴이 하얗게 보였어요. 자주 그래요? 가끔이요. 집 중독증 중기증세 같은 글꼬요. 밖에 나와 바람도 쐬고 햇볕도 보고 그래야지 집에만 있으면 점점 심각해져요. 마치 의사처럼 말하는군요. 내 말 들어요. 중독증에서 벗어나려면 적어도 2, 3일에 한 번씩은 이 공원으로 날 찾아와야만 해요. 안 그러면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는 얼굴을 찡그리고 안으로 굽힌 팔을 위아래로 흔들며 벌벌 떨기 시작했다. 에이 그건 알코올 중독자지요. 알코올 중독자나 집 중독자나 그게 그것이요 뭐. 그런 엉터리가 어딨어요? 와 블레이드 타는 아이들이 자전거 앞으로 무리를 지어 지나갔다. 산책로에 드문드문 노인 나무어자에는 연인이나 가족들이 다성하게 앉아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대. 그들의 어깨 너머로 막 저녁 노을이 지고 있다. 하얀 구름과 잿빛 구름, 엷은 미색, 노랑 주황, 자주 회색, 하늘의 여러 빛깔의 노을이 시룰등 모양으로 겹겹이 청을 이루며 번졌다. 집까지 바래다 줄까요? 그가 자전거 페달을 힘껏 밟으며 말했다. 아래층 여자의 얼굴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그 여자가 이런 모습을 본다면 안 돼요 공원 입구에서 내려주세요. 작은 언덕을 지나고 돌다리를 걷느니 금방 육교가 나타났대. 육교는 나 혼자 건너가야 할 다리였다. 남자가 자전거를 세우고 정중하게 물었다. 또 뵐 수 있을까요? 위험해. 정수리에 빨간 불이 켜졌다. 아니요. 나는 분명하게 대답하고 돌았었다. 석고상의 본을 뜨는 것처럼 발바닥의 면적을 가감없이 계단에 새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처럼 한 발 한 발 힘을 주어 계단을 밟으며 올라갔다. 계단의 중간쯤에서 승재가 빌린 이인용 자전거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다. 지금껏 그는 내 등을 노려보고 있었을 것이다. 호수에 뛰어들까 말까를 고민하는 등이 아니라 도망가려는 의지로 가득 찬 등을 육교의 난간을 잡고 뒤를 돌아보았다. 승재는 비난장을 뒤에 달고 자전거 도로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가 시야 밖으로 사라진 뒤에도 휘음한 그의 등이 벽돌색 자전거 도로에 또렷하게 남아있었다. 승재를 뒤에 두고 육교에 오르던 기세 그대로 납작한 운동화 바닥을 땅바닥에 콕콕 찍으며 거리를 걸었다. 가로수들이 이열종대로 도열한 인도를 지나며 좀 더 넓은 차도를 바라보며 차들이 내쏘는 불빛들을 보며 나는 중얼거렸다. 빨리 집으로 가야해. 마음과 달리 발걸음이 더뎠다. 인도변 잔디만 넘어 불을 환히 밝힌 카페를 지나고 카센트와 쌈밥집을 지나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섰대. 초록등이 켜지자 달려오던 차가 속도를 낮추는 것 같더니 서지 않고 슬그머니 횡단보도를 지나가 버렸대. 나는 깜빡거리는 초록등을 보고도 손뜻 횡단보도를 건널 엄두를 내지 못했대. 앞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자 뒤차들은 아예 제 속도를 내며 앞으로 내달렸다. 다음 초록등이 켜지기를 기다리며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넓은 플라타너스의 잎들이 머리 위로 툭툭 떨어졌다. 아직은 푸른 빛을 한방 머금은 잎새였다. 1, 2터짜리 우유곽을 차례대로 엎어놓은 듯한 아파트 숲으로 들어갔다. 고만고만한 아파트 1층의 창문으로 형광불빛이 새어나왔다. 어떤 집은 러닝만 입은 가상이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 모습이 반점 열린 블라인드 주름 사이로 보였고 그 옆집은 아예 커튼을 활짝 열어져 친 탓에 주방에서 요리하는 주부의 지나치게 깊이 패인 앞가슴과 등이 보이기도 했다. 튀김 요리를 하는지 고소한 냄새가 길가로 뿜어져 나왔다. 둥근 프라이팬 속에서 집게로 튀김을 끄집어내는 주부의 바지런한 손놀림을 보며 나는 비로소 시장길을 느꼈다. 그날 따라 남편이 먼저 집에 들어와 있었다. 남편은 날 보자마자 대뜸 밥부터 찾았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밥이 있어야지. 대체 뭘 먹고 산 거야? 냉장고는 텅텅 비어있고 빨리 밥 줘. 사람 미치고 환장하겠네. 배가 고파 환장할 것 같은 얼굴을 한 남편을 뒤에 두고 나는 냉동실부터 뒤졌다. 똥태를 꺼내고 숨 돌릴 새도 없이 냉장실에서 모와 쑥갓 파와 다진 마늘을 꺼냈다. 기차를 타고 오는데 여간 배가 고파야지. 서울역에서 내리니까 눈이 때꾸난 거라. 집에 오니 북박이로 있는 마누라까지 없지. 당신이 탄 기차엔 식당 칸이 없었어. 새마을 호에서 파는 도시락은 먹을만해. 아직 배가 덜 고픈 거지. 박을 그리며 목으로 밀고 올라오는 말을 꿀꺽 삼켰더니 벗기고 있던 파 껍질이 가스레인지 쪽으로 휙 날아갔다. 서울역만 해도 그래. 서울역 앞에 식당들이 얼마나 많아. 한 집 건너 하나씩 들어선 식당에서 육개장이나 솔령탕 따위를 사 먹으면 어디가 던나. 무를 깍둑 썰기 시작했다. 무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다. 어떤 것은 얇게, 어떤 것은 너무 두껍게 썰린다. 남편은 바깥에서 밥을 사 먹는 사람이 아니다. 밖에서 파는 음식은 모조리 닝닝하고 불결해서 도저히 목으로 넘길 수가 없는 사람이다. 꼭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점심은 반드시 구내식당에서만 먹는다. 구내식당은 영업용 식당과 달리 가정식 백반의 신용을 비슷하게 낸다고 했다. 남편은 구내식당 밥에 물려서 밖에서 점심을 사 먹고 오는 동료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들쩍지근하고 닝닝한 게 뭐가 좋다고? 남편은 집에 들어와 그 말을 하면서도 바깥의 음식 냄새가 집에까지 묻어왔다고 생각했는지 셀렐민트 끔을 까서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씹었다. 밖에서 점심을 사 먹고 온 직원들이 미처 양치를 하지 않고 말을 걸어오거나 했을 경우 직원들의 입에서 사정없이 풍기는 칼국수나 냉면, 돌솥 비빔밥의 냄새를 피하기 위해 남편은 오른쪽 호주머니에 두 통씩 넣어 가지고 다니는 셀렐민트 끔의 껍질을 주머니 속에 든 한 손으로 살며시 깠을 게다. 이랬듯 민트향은 바깥의 모든 냄새로부터 남편을 지켜주는 부적같은 향이었다. 남편은 대학에 다닐 때도 그 알싸하고 쌉싸름한 셀렐민트 끔을 씹었다. 운동권 친구들이 구국결사대 같이 비상한 얼굴로 은하수를 폼나게 피울 때 남편은 기죽지 않고 셀렐민트 끔을 씹었었다. 그게 남편이다. 저놈의 끔은 없어지지도 않나? 언제 적 끔인데 아직도 같은 상표를 달고 나오는 거야? 셀렐민트 끔을 향해 눈알겨보았자다. 남편이 있는 한 셀렐민트 끔의 매출엔 지장이 없을 것이며 그런 거로 셀렐민트는 죽지 않고 장수식품으로 오래 살아남을 것이다. 남편은 불가피하게 점심 약속이나 저녁 약속을 할 경우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간신히 수저를 뜨는 신용만 할 뿐이라는 것을 가까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남편과 가까운 사람들은 그와 절대로 식사 약속을 하지 않는다. 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그때마다 적당한 핑계를 둘러댄다. 한약을 먹고 있어서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당분간 피해야 하거든요. 저는 괜염치 마시고 많이 드십시오. 이래 봬도 이 집 음식 맛이 좋다고 소문난 집입니다. 한약만 아니라면 저도 한자리 걷는 건데 마노라 잔소리가 여간 아니거든요. 아이고 이거 점심을 늦게 먹었더니 입맛이 안 땡기네요. 아 요즘은 속이 더부룩한 게 영 저는 술이나 마실랍니다. 직장생활의 횟수가 늘어갈수록 눅치는 입담도 그럴듯하게 늘어갔다. 담배를 푹푹 피던 친구들 옆에서 맑은 얼굴로 셀렐민트 끔을 까든 그도 사람은 변했어도 언제나 한결같은 건 남편의 입맛이다. 장안의 천하없는 일품요리도 내 집의 쫄아붙은 찌개보다 못하다는 사람이니까 그런 남편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어떨 때는 집에서 밥을 먹기 위해 결혼한 사람 같다. 밥을 해주는 여자가 굳이 나일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아무 여자라도 무방하다는 얼굴을 하는 때가 들어 있다. 술을 마시고 열두 시간 넘어서 들어올 때 그의 얼굴은 가관이다. 그가 먹은 거라고는 뻔하다. 국물이 있는 안주에는 손도 대지 않았을 것이다. 몇 모금의 술과 마른 안주나 오이, 당근 등 생야채만 집어먹고 왔을 그의 짜부라진 얼굴이 내게 요청했대. 나 밥 좀 주라. 씻은 쌀을 불릴 새도 없이 밥을 안치고 끓는 동태찌개에 쑥갓과 고추, 파와 마늘을 넣었대. 남편은 몇 번이나 빨리빨리를 외쳤고 나는 짐짓 굼뜨게 움직였다. 남편의 재촉에 귀를 열고 솔 끓는 찌개와 퍼지지 않는 밥을 내놓았다간 음식 타박을 끝도 없이 들을 게 뻔했기 때문이다. 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도 나는 가능한 한 천천히 몸을 놀렸다. 동태의 내장이 들어있는 부분을 젓가락으로 깔짝깔짝 해적이고 있는 저 남자가 과연 그때 그 남자인가 집에 바래다 줄 적에도 자기가 돌아가야 할 시간은 계산에 넣지도 않고 큰 길을 두고 일부러 우회하여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서던 남자 가로등을 몇 개나 지나고야 겨우 발견한 어둠침침한 단모퉁이로 날 밀어붙이고 독수리가 먹이채듯 귀 속에 파고들 때쯤이야 나는 그를 완강하게 밀어냈다. 그 시절 적절한 시간에 그를 밀어내야만 하는 일이 나로서는 가장 하기 힘든 숙제였다. 생태를 사지 그랬어 국물이 텁텁해 내장을 후비던 젓가락을 앞접시에 비수덤에 걸치고 그때까지도 게르마늄 냄비 속에서 보글보글 끓는 찌개 국물을 숟가락으로 떠먹던 남편이 말했대. 명태가 잡히지 않는가 봐 시장에 가도 생태는 구경하기 힘들어 동태나 생태나 같은 명태니까 그냥 먹어둬 심드렁한 내 얼굴을 흘끗 보는 그의 이마에서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난 이제 요리한 음식을 앞에 두고 그의 심사를 받기 위해 예전처럼 허리를 곧 주세우지 않는다. 그의 어떤 잔소리도 덤덤하게 받아 넘긴다. 다만 그가 예전의 그인가 간혹 머릿속을 뒤적거려보고 지금의 그와 대조해 볼 뿐이다. 남편을 만난 건 우리가 다니던 대학 도서관 1층 로비에서였다. 그렇다고 내가 학급하였던 건 아니다. 휴일이었고 집에서 뒤척거리는 것도 따분해서 도서관을 갔었다. 도서관엔 자리가 없었다. 불러내서 같이 영화를 볼 만한 친구도 없고 그렇다고 도로 집으로 들어가기도 못해 1층 로비에서 한참을 서성거렸다. 자판기에서 콜라를 뽑아 들고 통유리로 비춰되는 햇빛을 바라보다가 생각난 듯 콜라를 한 모금씩 마셨다. 나란한 5월 띄약벽이 내리쬐는 도서관 앞 운동장에서는 흰띠를 머리에 두는 학생들이 구호를 외쳐대고 있었다. 풍물놀이패까지 가세한 터여서 서로 운이 좋아도 도서관의 사리를 잡았다고 해도 공부가 머릿속에 들어올 것 같지가 않았다. 무료해져서 도서관 회색 벽에 붙은 손오점의 대형 서양화를 보고 있는데 한 남자가 껌을 씹으며 영어사전에 코를 박고 있었다. 둥둥둥 북소리와 장구소리 학생들의 함성에 도서관 로비마저 심상찮은 기운으로 술렁거리는데 혼자만 소녀 다른 장소에 앉아있는 듯 사전을 보고 있던 남자 얇은 사전이 한 장씩 넘어갈 때마다 그는 생각난 듯 금을 잘강잘강 씹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어정쩡한 나와는 달리 그는 학고파였다. 90년대로 들어서면서 정권이 바뀌자 운동하던 친구들이 허탈한 얼굴을 할 때도 그는 어연한 얼굴로 셀레민터 금을 씹었다. IMF도 그를 비켜갔다. 남편은 졸업할 무렵 행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직생활을 해왔다. 집에서는 어떤가 손톱깎이나 귀이개를 쓰면 반드시 제자리에 두고 그가 씻고 나온 욕실에 들어가 보면 머리카락 한올 붙어있지 않다. 양말을 도르르 말아 벗어던지지 않거니와 속옷을 벗을 때도 홀랑 뒤집어 놓지 않는다. 한마디로 남편이 지나간 자리는 두 번 손 갈 게 없다. 시어머니 말마따나 꽃노래를 불려도 시원찮을 마당에 남들 다 낳는 애 하나 쑥쑥 빼놓지 못하면서 푹 묶여 질크래진 갓마냥 노래진 얼굴로 사시사철 널벌어지는 이유는 무언가 집에서 밥을 챙겨 먹는 것도 좋게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이쁜 짓이다. 가정적이고 매사에 빈틈이 없고 비집고 들어갈 틈 숨 쉴 공간이 없어서 그런다고 말한다면 시어머니가 아닌 다른 누구라도 꼴깝한다고 날 비아냥 그릴지 모른다. 길가집 여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룻배는 노가 없어도 기슬개가 닿는다. 설거지를 마치고 남편이 욕실로 씻으러 들어간 사이 베란다로 나왔다. 가는 빗줄기가 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세시문을 열고 얼굴을 밖으로 내밀었다. 빗물이 오른쪽 얼굴과 오른쪽 머리로 떨어졌다. 아파트 광장 건너 행길에는 미등을 켠 차들이 두 줄로 열을 지어 천천히 오고 갔다. 오른쪽 얼굴을 적시던 빗줄기가 얼굴 정면으로 방향을 틀었다. 고개를 좀 더 앞으로 내밀자 목과 가슴 앞자락에 빗물이 펑 젖어들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거실 등은 꺼져 있었지만 텔레비전에서 반사되는 빛이 그의 얼굴을 환히 비춰주어 베란다에서도 거실에 있는 남편의 표정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남편은 작동 미숙으로 소작물이 몽땅 날아간 컴퓨터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운동 경기나 코미디 프로그램이라도 하면 표정이 저렇지는 않으련만 소파 팔그리에 걸쳐진 열 개의 발가락이 연에 꼼지락 그린다. 남편의 발가락은 한잠 자고 나서 뽕잎을 기다리는 누애들의 몸부림과 닮았다. 텔레비전에서는 10대를 대상으로 하는 쇼를 하는지 화면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남편의 얼굴에 여러 색의 빗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빗물에 젖어 번들그리는 아파트 광장에 두 대의 차가 들고 나는 것을 보다가 세시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왔다. 젖어높을 벗고 대충 샤워를 했다. 로션을 바르는 것도 있고 머리를 말리지도 못하고 침대로 들어갔다. 아무 생각도 아무 꿈도 없이 잠속으로 빠져들었으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물질이 떨어졌다. 철석하는 소리와 더불어 그것은 내 얼굴로 떨어져 얼굴 전체를 덮었는데 몹시 차고 물컹 그렸다. 무엇에 닿기만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세포분열을 하는 물질인지 얼굴에 닿기가 무섭게 거대하게 커진 그것에 온몸이 짓눌리는 꿈에 시달리다가 눈을 떴다. 새벽 3시 침대 옆 사이드 탁자를 비추는 스탠드의 둥근 불빛을 보고 일단 안도감을 느꼈다. 눈을 떴는데도 어깨와 겨드랑이에서 기분 나쁜 끈끈함이 묻어났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꿈에서 본 것은 아메바였다. 아메바의 점액질이 몸에 붙은 것 같아 부르러 진저리를 쳤다. 로션을 바르지 않고 잠들었던 얼굴은 당기다 못해 칼로 조민 듯 쓰라리고 조젓 머리는 위로 잔뜩 붙여 있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켜둔 채 소파 위에서 잠들었다. 지지직거리는 텔레비전을 끄고 실내등도 끄다. 남편을 깨워 침대로 데려갈까 망설이다가 그대로 두었다. 자다가 남편의 몸이 닿으면 아메바의 짓눌리는 꿈을 계속해서 꾸게 될지도 모른다. 장롱에서 이불을 꺼내 남편을 덮어주었다. 그도 나쁜 꿈을 꾸고 있는가 끙 얼굴을 징그리며 돌아 눕는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가 내렸대. 비에 갇힌 채 이틀을 보내며 많은 것들을 먹었다. 냉동실에 얼려둔 덩킨 도넛을 녹여 먹었고 참치와 두부 감자를 어깨어 전을 부쳐 먹었으며 치즈를 얹은 비스킷을 안주삼아 연거푼 맥주를 세 캔이나 마시기도 했다. 비는 줄기차게 왔고 나는 식탁 주변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줄기차게 먹어댔다. 만든 음식을 먹고 다시 음식을 만들 때까지 그 짧은 시간도 참지를 못해 뽑아둔 커피를 한 손으로 질금질금 마시며 다른 손으로 야채를 다듬고 마늘을 깠다. 오로지 먹기 위해 존재하는 시간들이었다. 빗속의 시간은 정지에 있었으며 여러가지 요리가 담긴 접시들이 차례차례 비워져 나갔다. 3일째 되던 날 급기야 쓰디슨 위액과 함께 위장에 담겨진 것들을 아래위로 쏟아냈다. 양치를 하고 쾌행한 눈에 푸른 아이섀도우를 칠하고 공원으로 나갔다. 또 뵐 수 있을까요? 승재의 말이 귀 속에서 웅웅거릴 때마다 무언가를 먹었던 것 같다. 오후 8시 반 공원은 10시가 되면 문을 닫는다. 그 시간까지 그가 공원에 남아있으리라는 보상은 없다. 그를 만나고 못 만나고는 순전히 운에 맡기는 수밖에. 얼마나 뛰었던지 숨이 컥컥 막혀왔다. 호수는 검게 빛나고 군데군데 불을 밝힌 수원 등은 맹수의 눈마냥 유별나게 반짝거렸다. 이른 저녁을 먹고 밤 산책을 나온 사람들의 발걸음은 한없이 느렸다. 바쁘게 걸음을 옮기려다 앞서 걷는 사람들의 등과 옆구리에 몇 번씩 부딪히기도 했다. 그러고로 해바라기 밭을 휘돌아 벤치로 가보니 아무도 없다. 어둠만이 벤치에 또리를 들고 있다. 하긴 이 시간에 초상화를 그리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턱이 있을까? 수원 등 불빛의 의지에 초상화를 그려보겠다고 자리를 지킬 사람도 없으리라. 어쩌나 벤치 한가운데 쪼그리고 앉았다. 승지의 자리 그가 앉아있던 곳 가슴 밑바닥으로 뭉근하게 고여드는 게 있다. 이런 느낌이 너무 오랜만이어서 잠깐 혼란에 휩싸였다. 뭘 대체 어떡하자구 거기 이명지 씨 맞아요? 트레이닝복 차림의 그가 거짓말처럼 똠형의 그늘막이가 처진 원형강장 쪽에서 이리로 뛰어오고 있었다. 왈칵 눈물이 쏟아지려 했다. 밤에는 공원에 안 나오는데 어쩐지 오늘은 나와보고 싶더라니 요 며칠 비가 와서 낮에도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랬구나. 무슨 바람이 불었기에 밤에 여길 나왔어요? 다신 안 올 것 같더니 그냥요. 반가움에 겨워 절로 코맹맹이 소리가 났다. 나 지금 달리던 중이에요. 호수를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내 자리에 누가 앉아있는 거라 자세히 보니 명지 씨더라고요. 같이 뛰어요. 달밤에 체조하는 거 생각보단 기분이 괜찮아요. 승재는 망설임 없이 내 손을 틀에 쥐었다. 어쩌자고 이 남자는 이리도 다정하담. 손이 차네요. 그는 금방 사온 날계란을 쥐듯 내 손을 자기 손안에 넣고 조심조심 얼을 만졌다. 어색한 기분을 들치려고 빨리 달렸다. 그를 앞지르면 거머쥔 손을 놓아주겠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언제나 승재의 발이 한 걸음쯤 앞서있다. 그래서 그의 팔에 매달려 끌려가는 꼴이다. 호수를 따라 산책로를 만들어서 호수가 기역자로 구부러지면 산책로도 기역자로 구부러진다. 커버길이 끝나자 하얀 목색을 두른 장미원이 길 옆으로 나타났다. 들어가 볼래요? 장미원이라고 적힌 팻말을 지나 줄장미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 목색을 타고 줄장미가 길게 뻗어있고 장미원의 한가운데는 전라의 소녀상이 나트륨 등의 불빛을 받으며 수줍은 듯 몸을 꼬고 있다. 골드바니 그라프 그라프 레네트 스니왈츠 마가리 진친 색색의 장미들은 여러 이름의 명패를 밭 가상자리에 달고 있었다. 줄장미 터널 속에 나무얼 여러 개 놓여 있었다. 우리는 그 중 한가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새콤한 장미향이 사방에서 강하게 풍겼다. 스니왈츠 독일 탄타우 지방에서 많이 자란다는 노란 장미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눈이 슴벅슴벅 할 만큼 향이 강하다. 소녀상을 중심으로 열 십자로 갈린 길 끝에서 작은 여자아이가 제 기만한 유모차를 밀며 왈츠 스텝으로 끌어오고 있는 게 보였다. 여자아이는 아빠와 크레파스라는 노래를 흥을 흥을 부르는 중이다. 이를 새로 가는지 발음은 불분명했지만 대단히 청아한 목소리였다. 유모차의 뒤를 따라 아이의 부모로 보이는 부부가 그 애가 하는 양을 지켜보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 부부는 가끔씩 서로를 마주보고 입바디를 드러내며 활짝 웃기도 했다. 앞서 갔던 여자아이가 주위를 살피더니 뻗어나온 장미의 꽃무가지를 댕강 꺾었다. 잽산 동작이었다. 부부는 미쳐 아이가 하는 짓을 보지 못했다. 나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치자 여자아이가 한쪽 눈을 징그댔다. 개구쟁이 특유의 웃음 2인 7살은 되었을까 여자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꺾은 장미를 갈래머리에 꽂았대. 보았어요? 승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대. 여자아이의 머리에 꽂힌 장미는 연분홍색 이었대. 마가리라는 이름의 껍질을 벗긴 복숭아 속살 같은 색을 지닌 장미. 여자아이의 갈래머리가 쓰니왈츠의 노란 장미밭에 묻혔다가 한쪽 머리만 보이기도 하고 프랑스 메이양이 원산지인 진친이라는 주황색 장미가 몽텅이 지어 핀 곳에 이르러 쓰는 유모차가 삐끗하는 바람에 장미밭으로 넘어질 뻔하기도 했다. 그래도 아이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 얘야 조심하렴 아기가 다친단다. 여자아이가 낑낑거리며 유모차의 한쪽 바퀴를 밭둑에서 힘들게 빼내는데도 부부는 도와주지 않고 조심하라고 주의만 준다. 늦여름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바람이 앞으로 흘러내린 여자아이 잔머리를 뿔뿔이 일으켜 세우고 바퀴를 간신히 밭둑에서 빼낸 여자아이는 잔머리가 위로 들린 채 유모차를 밀고 반대편 출구로 나갔다. 오늘 밤에 우리 아빠가 다성하신 모습으로 아이는 그 노래만 반복해서 불렀다.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도 아이의 노래소리가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들려왔다. 여기가 아까 그 여자아이의 정원 같지 않아요? 그랬다. 부인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장미원을 빠져나가는 남자의 등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40대 중반쯤 되었을까. 남자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하얀 목색을 두른 장미원으로 솔리퍼를 끌고 나온 듯 보였다. 장미원이 공원에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내 집마당에 있는 것처럼 가족 모두가 여유롭고 스스름이 없었다. 터널 속으로 어둠이 두텁고 단단하게 깔렸다. 산책로를 오가는 행인이 적어 발자국 소리도 뜸했다. 한동안 말이 없던 승재가 한쪽 팔을 자연스레 보되와 내 등을 포근히 감쌌다. 모든 세포가 등으로 몰린 느낌이다. 가야 한다고 일어서야 하나? 마른 침을 삼키며 일어서려고 하는데 벼랑간 어깨가 소여지더니 승재의 얼굴이 다가왔다. 이슬을 머금은 장미꽃잎 하나가 떨어져 입술에 살풋 얹혔다 가는 느낌 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나 멍한 눈으로 그를 보았다. 그의 얼굴을 살피기도 전에 그가 다시 입술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뜨거운 혀가 잇몸을 더듬더니 순식간에 닫힌 이빨을 열고 들어와 난폭하게 내 혀를 휘감았다. 혀가 뿌리채 뽑히는 것 같았다. 얼들결에 나는 그의 무릎에 글드 앉은 꼴이 되어버렸고 그는 귀 속으로 거친 숨을 흘려넣었다. 명지 당신을 키워주고 싶어. 해바라기 밭에서 나오는 당신을 보았을 때 난 알았지. 당신은 한 번도 싹을 튀우지 못했다는 것을 승재의 말은 메아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와 등과 가슴과 무릎을 건드리고 이었고는 부르르 몸 전체를 뜰게 만들었대. 나는 그의 눈과 그의 코와 그의 입술을 혀로 가만히 눌렀대. 입안 가득 침이 고였대. 승재는 깍지를 낀 두 손으로 내 허리를 뒤에서 감아 앞으로 끌어당겼대. 그가 내쉬는 불규칙한 들숨과 날숨이 가슴으로 생생하게 느껴졌대. 아 안되겠소. 바싹 마른 나뭇잎이 부스러지는 소리를 내며 그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누가 먼저랄 끝도 없이 오리는 의자에서 동시에 일어나 손을 잡고 달렸다. 장미원을 벗어나 호수 끝에 들어앉은 너름나무 숲을 향해 뛰었다. 야생화 정원을 지나고 공작 우리의 타다를 점에 스피커에서 빠른 음악이 흘러나왔다. 밤 10시 공원은 문을 닫을 시간이다. 멀리 보이는 산책로에는 몇몇 사람들이 줄구를 향해 급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게 보였다. 가야 하잖아요. 나는 숨을 숨을 몰아 쉬며 공작 우리 앞에서 머뭇 거렸대. 공작 은 둥지에 홀로 들어앉아 있었대. 공지를 뒤로 숨기고 오멍한 눈으로 두리끄리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대. 아무 말 말고 날 따라와요. 여태 까지도 경면주사처럼 얼굴이 붉은 승재가 내 손을 잡아 끌었대. 끌은 공작 우리를 돌아 물 위에 철교처럼 놓인 긴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다리 옆 둔덕에는 지난 가을에 피었던 억새가 제 뿌리에서 돋은 어린 억새의 버팀목 역할을 하느라 노릇게 말라가고 있었대. 다리 밑으로는 물이 지어 핀 연꽃들이 물 위로 얼굴을 내놓고 있었대. 춥겠네. 다리라도 떴으면 좋을 밤 이었다. 승재가 앞에서 뛰자 얇은 판자로 된 나무다리가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도 흔들리며 승재를 따라 뛰었다. 숨소리로 고막이 멍멍했다. 고인물 냄새가 비릿하게 밤하늘로 퍼져 올랐다. 밤의 연꽃들이 한순간에 멀어져 갔고 정자가 있는 사잇길을 지나니 낮은 야산이 앞을 가로막았다. 길 옆 야외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는 점점 템포가 빨라졌다. 어디에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난민들의 거주지 같은 간이 화장실을 지나 너름나무 숲으로 뛰어들었다. 하나, 둘, 셋, 나무들이 휙휙 옆을 스쳐 지나갔다. 이 정도 속도라면 100미터를 15초에 주파할 수도 있겠다. 둥치가 실한 나무를 지나칠 즈음 뒤에서 뛰어오던 승재가 등을 잡아채 와락 끌어안았다. 숨을 고를 새도 없었다. 승재의 손가락이 귀파귀에 와닿자 귀가 멀 것처럼 뜨거워졌고 귀에서 뒷목으로 내려온 손가락이 등줄기를 타고 흐릿게까지 더듬어 내려가자 내 등은 곧 화염에 휩싸였다. 나는 이미 불붙은 나무였다. 벨트를 푸는 소리에 이어 반바지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어디 먼데서 들리는 듯 아련했다. 티셔츠를 들추고 들어온 그의 손이 가슴을 꽉 움켜잡았을 때도 그랬다. 젖꼭지에 그의 입술이 닿았을 때도 그가 나무를 향해 나를 돌려 세웠을 때도 그랬다. 허리를 굽히고 두 손으로 나무를 잡자 두툴두툴하고 거친 너름나무 껍질이 손바닥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그것을 신호로 뒤에서 작은 배 하나가 물살을 가르기 시작했다. 길을 찾아 들락날락 하던 배는 물기를 익혔는지 안으로 안으로 급히 노를 저어 들어왔다. 거친 물살을 헤쳐 망망대로 나아갔던 배는 첫 번째 다가온 파도를 넘고 다시 두 번째 파도를 넘을 때 금방이라도 백전이 부서질 듯 흔들림이 심했다. 숨이 차고 눈앞이 뿌얘졌다. 그럼에도 배는 멈추지 않고 파고의 정점을 향해 가파르게 나아갔다. 호련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오르는가 싶더니 엄청나게 강한 고압 전류가 내부로 유입되었다. 강한 충격에 뇌가 손상을 입은 듯 머릿속이 깨끗하게 비워졌고 뼈와 살이 낱낱이 분리되어 사방으로 튕겨져 나갔다. 나는 생전 처음 입을 커다랗게 벌리고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웅웅 멀고 가까운 곳에서 너름나무들이 빙글빙글 돌았대. 성재 또한 노를 버리고 아아 낮은 탄성을 지르며 몸을 떨었대. 배는 파도에 밀려 저 혼자 기슬게 다다랬대. 땅을 밟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아 나는 한동안 너름나무를 꽉 붙잡고 서있었다. 행여라도 너름나무를 놓치면 어디 먼 곳으로 흘려가 부릴 것만 같아서 승재가 땅에 떨어진 반바지를 벌려 한쪽 발을 집어넣으라고 하면 한쪽 발을 집어넣었고 반바지를 끌어올린 그가 벨트를 고리에 끼워줄 때도 나는 혼이 나간 사람처럼 두 손을 너름뜨리고 서있었다. 너름나무 잎새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망연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대. 공원 문이 닫혔을 거예요. 어쩌죠? 승재가 고개를 돌리고 숲 뒤를 가리켰대. 숲이 끝나는 곳에 낮은 담장이 보였대. 쥐똥나무 울타리였대. 쌀 튀밥 같은 흰 꽃이 우를 따라 조랑조랑 매달려 있었대. 나는 승재의 손을 잡고 쥐똥나무 울을 훌쩍 타넘 었대. 나쁜 짓을 한 아이들은 이렇게 담을 넘어 나오는 거요. 승재가 선량한 얼굴로 껄껄 그렸다. 그때야 소승달이 구름 사이로 고개를 내밀 었대. 공원 가든이라고 고득체로 휘어진 입간판이 불을 환히 밝히고 대로변에 서있었다. 불밑은 대로변에 발을 디더니 한시간 정도 정전이 되었다. 갑자기 불이 들어온 것처럼 눈이 쉬었다. 공원 가든을 지나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 승재가 말짱한 얼굴로 물었다. 지금 이런 말 하긴 싫지만 열한시가 다 되어가요. 남편은요? 야근이에요. 새벽에 온댔어요. 나는 돌부리를 차며 다소 심술기가 묻은 목소리로 말했다. 됐어요. 그럼 우리 집으로 가요. 집이요? 저기 보이는 골목을 돌아가면 큰 길 건너편에 집이 있어요. 집도 있나요? 공원에서 그림이나 그려서 먹고 사는 사람은 집도 없을 것처럼 보이나 보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가 갑자기 기타를 치는 흉내를 냈대. 띵가띵가 배삼의 모초나 부르며 구름따라 바람따라 떠도는 사람 같아요? 좀 그래 보여요. 하하하하 거칠 것 없는 웃음이 골목에 쩌렁쩌렁 울렸대. 쓰레기통을 뒤지던 개가 우리를 보고는 급히 꼬리를 내리고 골목 안으로 숨었대. 승재의 집은 상가 건물 2층 에 있었대. 1층 은 무스탕 이나 모피를 파는 가게 였대. 가게 앞으로 흰 휘장을 쳐놓았고 휘장 에는 45%에서 55% 세일 이라는 글씨가 씌어 있었대. 이 가게는 사철 세일 을 해요. 승재가 모피 가게를 가리키며 말했대. 가게 옆으로 돌아가니 모퉁이의 2층으로 오르는 빨간 철제 계단이 복병처럼 숨어 있었대. 철제 계단이 끝나는 곳에 발코니가 있고 아지영의 흰색 현관이 보였대. 카페 같아요. 새로 지은 집이라 그래요. 잔뜩 멋을 멋을 부려 지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순 날림 이예요. 그가 문을 따고 들어서서 한쪽 옆으로 비껴 섰다. 안으로 들어서자 스위치를 올리지 않았는데도 현관의 센스 등이 저 혼자 켜졌다. 혼자 살기에는 꽤 넓은 집 이였다. 코발트 블루로 페인트 칠한 벽을 보고 나는 그가 혼자 살고 있음을 알았다. 우리나라의 결혼한 부부들은 벽에 페인트 칠을 하지 않는다. 서로 자신만의 멋을 낸다고 과감하게 벽에 바른 벽지를 걷고 그 위에 페인트 칠을 한다고 해도 코발트 블루 따위의 짙은 색을 선택하지는 않으리라. 코발트 블루로 칠해진 벽 때문인지는 몰라도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들어온 기분이 들었다. 어디선가 찰박 찰박 물소리가 들리는 듯도 했다. 편하게 앉아 있어요. 승재는 면 커브를 씌운 소파에 나를 앉힌 다음 욕실로 들어갔다. 나는 그가 욕실로 들어간 사이 문이 비스듬히 열린 두 개의 방을 기웃 끓였다. 하나는 침실 이었고 다른 방은 화실로 쓰고 있었다. 화실 에슨 테라핀 냄새가 진하게 났다. 방 한가운데는 이즘이 세워져 있고 작은 의자에는 팔레트가 놓여 있었으며 그것보다 좀 더 높고 넓은 의자가 이즘 앞에 하나 더 있었다. 크기가 다른 붓이 촘촘히 걸린 붓대와 벽에 세워진 그림들을 둘러보고 있는데 거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라우만이 높아였다. 목욕을 하러 욕실로 들어간 줄 알았더니 어느새 욕실에서 나온 승재는 음악을 틀어놓고 주방에서 얼쩡거리고 있었다. 냉장고를 열고 무얼 꺼내기도 했다. 당신을 깨끗하게 씻기고 따뜻한 수프도 먹여줄 꺼요. 명지씨 당신은 가만히 있기만 해요. 지금은 내 손님이 니까. 칼끗으로 양송이 껍질을 벗기는 손놀림이 제법 이었다. 껍질을 벗긴 양송이를 물에 담그고 다시 욕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승재가 내게로 다가와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불밑은 곳이었는데도 이상하게 조금도 부끄럽지가 않았다. 눈에 힘을 주고 승재가 옷을 하나씩 벗길 때마다 차례로 드러나는 나의 가슴과 배에 허벅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수정기가 욕실 안에 가득했다. 이미 욕조엔 물이 3분의 2가량 담겨있었다. 몹시 피곤할 거요. 두 다리를 쭉 뻗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내 몸도 말을 하는 느낌이 든다. 아이 축축해. 배꼽이 말하면 허벅지가 저녁은 먹었니? 시큰둥하게 받고 황혼 무렵은 고속해서 싫어. 그건 나도 그래. 두 젖가슴이 소곤소곤 나누는 대화를 듣는 느낌. 몸에도 각기 고유한 이름이 붙은 것처럼 목, 배꼽, 허벅지, 팔, 다리 하나하나가 엄연한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든다. 승재는 내 한쪽 발을 욕조 턱에 올리고 바디 샴푸를 듬뿍 묻힌 스펀지로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사이를 부드럽게 문질렀다. 경력이 오래된 때밀이 같은 얼굴로 그는 내 다리와 등과 배와 어깨에 꼼꼼하게 비누칠을 했다. 그가 한쪽 팔을 목 뒤로 넣어 머리를 받치고 샤워기로 머리를 감길 때가 가장 앞건 이었다. 귀에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귀 뒤까지 손가락으로 문질러 깨끗하게 씻겨주었다. 나는 커다란 베스트 타올로 몸을 가리고 그가 머리카락의 물기를 닦기 편하게 고개를 숙여주었다. 물방울이 발등으로 툭툭 떨어졌다. 아까 승재씨 하는 거 보니까 때밀이 같더라.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던 승재가 장난스럽게 내 코를 쥐었다가 놓았다. 얼마 전까지 강아지가 있었어요. 목욕시키는 건 사람이나 강아지나 똑같은데 뭐. 목욕을 자주 시켰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요? 근데 강아지는 어디 있어요? 누나가 데려갔어요. 집에 혼자 놓아두면 강아지도 스트레스 받는다구요. 그렇군요. 강아지도 감정이 있을 테니까. 자 자기가 얼마나 예쁜지 거울 좀 봐요. 승재는 드라이어로 컬을 내어 내 머리를 동글동글 부풀려 놓았대. 시골 미용실에서 잘못한 머리꼴이었으나 나는 기분이 좋아져 기득 그리며 한참을 웃었대. 그 머리를 하고 2인용 간이 식탁에 앉아 그가 만든 뜨거운 양송이 수프를 먹었대. 맛이 순하고 입에 차 감겼다. 그는 뜻밖에도 요리를 잘하는 남자였다. 승재는 파리바게트에서 산 모닝빵을 꺼내 수프와 같이 먹으라고 권했지만 도무지 빵이 먹힐 것 같지 않았다. 승재는 모닝빵을 수프에 적셔 천천히 먹었다. 나는 먼저 수프 접시를 비우고 불 꺼진 거실로 눈을 돌렸다. 천장에 쓰는 은색 실링팬이 소리도 없이 돌아가고 도로를 오가는 차들의 불빛이 블라인드 밑자락을 헤치고 들어와 어두운 거실을 잠깐씩 비추다가 사라지곤 했다. 나른한 밤이었다. 목욕을 해서 그런지 몸이 노곤하고 눈꺼풀이 무거웠다. 잠이 와요. 목소리가 꽉 잠겼다. 내가 데려다 줄게 20분 후면 집에 닿을 거요. 20분 잠이 확 달아났다. 20분 이라면 너무나 가까운 거리였다. 하긴 신도시는 끝에서 끝에서 가보아야 30분 안쪽이니까 짧은 거리에 이렇듯 다른 삶이 존재할 수도 있다니. 아파트를 벗어난 후 나는 이미 다른 여자가 되어버렸대. 호박으로 만든 마차에 올라탄 신데렐라처럼 빈 접시를 물에 담그고 식탁을 대강 정리한 승재는 자신의 여름 점프를 내게 걸쳐 주었대. 밤이라 추울 거요. 그를 따라 철저 계단을 내려 왔대. 자고 해서 승재가 차를 빼내는 동안 나는 상가의 타일벽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대. 밤이어서 도대체 방향이 짐작되지를 않았대. 사방을 두리번 그렸대. 길 건너 백화점의 간판에서 네온사인이 반짝 그리는 게 보였대. 그 백화점은 몇 번 가본 기억이 난다. 지하에 수영장이 있는 곳. 승재는 공원의 끝자락이자 신도시의 중심가에 살고 있었대. 차에 탄 지 한참이 지냈는데도 그는 말없이 운전만 했다. 화났어요? 나는 앞을 보지 않고 그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날 따라해봐요? 그는 화가 많이 난 사람처럼 똑똑 분질러 말했다. 나는 오늘 일을 절대로 후회 하지 않는다. 나는 오늘 일을 절대로 후회 하지 않는다. 말 잘 듣는 아이처럼 그의 말을 또박또박 따라했다. 승재의 말이 아니더라도 나는 오늘 일을 후회 하지 않을 작정이다. 회오를 바람처럼 너무나 갑작스럽게 불어온 것이지만 나는 그 바람을 잡고 끝까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대. 언젠가 베란다 밖으로 날아간 내 양말처럼 인생이란 어쩌면 빈접시 같은 건지도 모른다. 내일 무슨 음식이 담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오늘 나의 빈접시에 뜨거운 양송이 수프가 담겨질지 어찌 짐작이나 했으랴 여기서 내리는 게 좋겠어요. 그는 일부러 아파트 상가 반대편 어두운 세탁소 앞에 차를 세웠다. 그의 지나친 배려가 신경을 긁었다. 무신경한 것처럼 혹은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아파트 입구나 상가 앞에 내려주면 뭐가 어떻다고 그의 배려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사회라는 것을 새삼 확인시켜주는 것 같은 그의 이런 태도는 정말 싫다. 다소 거칠게 점프를 벗어 의자 위에 놓고 내리려고 하자 그가 열쇠를 내 손에 쥐어 주었다. 집 열쇠예요. 아무 때나 와도 좋다는 뜻입니다. 나는 말없이 열쇠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돌아보지 말고 곧장 가요 명지씨 내 얼굴 기억하지요? 돌아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어찌 그의 얼굴을 잇겠는가 그의 머리 그의 등 그의 무릎 날 목욕시킬 때 그의 손금도 똑똑히 보아두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상가를 지나 아파트 입구에서 기어이 뒤를 돌아보고 말았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곧장 가라는 그의 말을 어긴 셈이었다. 그때까지도 승재의 흰색 지프는 어두운 세탁소 앞에 서 있었대. 나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승재의 차가 움직이길 기다렸다. 30분이 지나도록 승재의 차는 그 자리에 북박인 듯 서 있었대. 길 가던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기웃거리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상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하등 필요하지도 않는 주방세제와 생수, 양조간상 따위를 되는 대로 담아 상가의 지하 슈퍼마켓을 나올 때도 그의 차는 세탁소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차 안에서 잠들어 버린 걸까 횡단보도를 건너 그의 차로 달려가 보란듯이 차창을 두드리고 싶었다. 횡단보도 앞에서 머뭇거리며 서있는데 옆에서 경적이 빵빵 울렸다. 얼른 타! 언제 왔는지 상가 앞에 차를 세운 남편이 운전석을 열고 손짓을 했다. 순간적으로 횡단보도 따위는 까맣게 있고 하마 남편의 차가 올까 고대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허겁지겁 차에 올라탔다. 의자에 앉기 전에 문부터 닫는 바람에 옷자락이 문틈에 끼어 다시 문을 열고 닫았다. 뭘 그리 서둘러? 남편은 무심한 얼굴이었다. 차가 출발할 점에 뒤를 돌아보았다. 어느 틈에 가버렸는지 승재의 차가 보이지를 않았다. 그가 남편의 차를 보았을까 목이 바짝 바짝 탔다. 다 늦게 뭘 사러 나왔어? 그냥 이것저것 야근 이라더니 일이 일찍 끝났어. 나를 아파트 입구에 내려놓고 남편은 차를 몰고 천천히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1층 주차장에도 빈자리가 있건만 남편은 여간에서 차를 1층에 세우지 않는다. 넣고 빼기는 1층이 편해도 눈이나 비 등 깝짝스런 기후가 차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지하 주차장이 1층보다는 훨씬 안전하다는 거였다. 지하 주차장에 내려간 남편을 기다리며 아파트를 올려다보고 있노라니 가슴이 갑갑하게 억제어왔다. 한 발짝도 아파트 안으로 들여놓기가 싫었다. 먼저 올라가지 그랬어?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오르는 계단을 한 걸음에 뛰어올라온 남편이 열쇠를 흔들며 어서 올라가서 고 재촉했을 때에도 비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편과 한 뼘 정도의 거리를 두고 서 있을 때에도 현관문을 여는 남편의 등 뒤에 서서도 나는 머뭇거렸다. 집으로 들어가기가 싫었다. 왠지 집에 들었으면 오늘 있었던 아니 며칠 새에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한바탕 꿈처럼 까맣게 잊혀지게 될까봐 두렵다. 쓰던 주방세제가 싱크대 옆에 있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상가에서 사온 주방세제의 뚜껑을 따고 초록색 액체를 손에 듬뿍 묻혔다. 나는 손을 비벼 거품을 냈다. 잘 지잔 흰 거품들이 등을 잊어서 계란 흰자의 거품처럼 손에 달라붙었다. 팔이 아프도록 오래 젖으면 계란 흰자의 거품이 생긴다. 빵을 구울 적에는 계란 흰자의 거품을 얼마나 완벽하게 내느냐에 따라 빵맛이 좌우된다. 자동 거품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거품을 내는 일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손목이 얼얼할 정도로 계란 흰자를 오래 서면 거품이 생크림 처럼 되고 손목의 힘줄이 끊어질 정도가 되어야만 거품이 단단해진다. 거품이 담긴 그릇을 거꾸로 들어 올려도 거품이 아래로 쏟아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거품이다. 그리 오래되지 않는 어느 무료한 수요일에 나는 계란 흰자의 거품을 내어 빵을 구웠다. 또다시 남편을 위해 집에서 빵을 굽게 될까? 밖에서 파는 모든 음식을 혐오하는 남편에게 적당히 부풀어오른 부드러운 빵을 먹이기 위해 내 손목의 힘줄이 끊어지도록 계란 흰자의 거품을 젖는 날이 오게 될까? 잠옷으로 갈아입은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서다가 벽에 걸린 달력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어? 할아버지 길이 모래네? 모래? 모래면 주말이니까 이번엔 같이 내려가도록 하자고. 그래 제사니까 가야지. 찬물을 틀어 손에 묻은 거품을 오래 씻었다. 사는 일이란 게 언제나 그렇지. 소소하기도 하고 참으로 엄숙하기도 하지. 베개에 얼굴을 깊숙이 묻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나게 골기 시작했다. 금세 잠이 들었는가. 코 고는 소리는 일정한 멜로디를 가지고 있었으며 때때로 코 고는 소리가 한 박자 쉬면 어김없이 피융 하는 튜브에서 바람이 빠지는 소리가 섞이기도 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을 청했다.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는데 남편의 한쪽 다리가 내 허벅지 위로 올라왔다. 다리의 무게가 엄청나게 느껴졌다. 코끼리 다리도 이리 무겁진 않으리라. 일어나는 것도 귀찮아 누운 상태에서 털어내려고 몸을 들썩여 보아도 남편의 다리는 여지부동 이었다. 안되겠어서 한쪽 발로 남편의 다리를 휙 밀쳐버렸다. 까칠한 촉감 내 뒤꿈치에 박인 굳은살이 남편의 종아리 안쪽 보드라운 살을 사삭 긁는 것을 나는 멀거니 바라보았다. 그날 밤 잠결에 눈물을 찔끔 흘렸던 것 같기도 하다. 검은하늘 검은재 제사에 쓸 음식 준비로 아침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했다. 자그만치 시장을 세 번이나 갔다. 한 번은 손거리와 소기를 사러 갔고 두 번째는 식용유를 사러 갔으며 세 번째는 구운 소금을 사러 갔다. 물론 모두가 내 근망증 탓이다. 식용유가 밑바닥에 붙어있다는 것을 모르고 밀가루부터 털썩 깬게 실수였고 떨어진 소금을 까맣게 잊은 것도 화근이라면 화근이었다. 세 번의 발품을 팔고 나서 화닭거리는 발을 씻고 있는데 시집 근처에 사는 큰 동서가 전화를 했다. 동서야 난데 내일이 할아버지 제사인 거 알고 있지? 휘우 며칠 전에 할머니 제사를 지낸 거 같은데 또 할아버지 제사야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오듯 한다더니 음식 준비는 하고 있는 거야? 여러 명의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와 조심성 없는 발사국 소리가 수화기 저쪽에서 들려왔다. 쉬는 시간인가 보지요? 지금 둘째 시간 끝났어. 애들 가르치는 건 어떠세요? 날이 갈수록 힘에 붙여 올해는 2학년을 맡아서 작년 신입생 보다야 낫겠지 했는데 얼마나 극승 맞은지 너나 없이 집에서 오냐오냐 떠받더러 키워놨어 문제야. 참 잊고 있을까 봐 조금 전에 셋째에게도 전화했어. 나물이랑 물김치 해오라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늦지 않게 와. 어머님이 잔소리하시니까. 수업이 시작되는 종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들려오자 큰동수는 뭐가 그리 힘드는지 휘우 한숨을 내쉬고 전화를 끊었다. 싱크대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채소와 고기 생선을 보자 내 입에서도 한숨이 절로 나왔다. 호박과 잔파를 다듬고 불린 펴고버섯을 데쳤다. 얇게 포를 뜬 동태화 대구에는 소금과 후추를 뿌려 밑간을 해두었고 산적거리에는 불고기 양념을 했으며 정육점에서 갈아온 고기에 다진 양파와 두부 어깬 것을 넣어 완자를 만들었다. 전거리를 준비하고 나니 허리가 뻐근했다. 전거리를 준비하는 데만도 꼬박 한나절이 걸렸다. 프라이팬을 달구고 깨끗이 다루어야 하는 동태화 대구전을 먼저 굽고 다음에 밀가루에 굴린 고기완자를 계란에 씌워 구았다. 마지막에 채소전과 버섯전 그리고 산정만 살짝 구우면 끝이다. 그런데 아무래도 뭔가 허전해서 둘러보니 화양전과 두부전이 빠졌다. 어째 할머니 제사 때보다 일이 빨리 끝난다고 좋아라 했더니 일일이 꼬지로 꿰어야 하는 화양전을 하지 않아서 그랬던 모양이다. 화양전과 두부전이 빠졌다고 엉엉거릴 시어머니인가 큰 동수 얼굴이 눈앞에 어렁거렸지만 빠지면 빠진 대로 해가기로 했다. 애도 없으면서 남편과 엮이는 시댁의 모든 이들이 나의 행동을 탓할 때 제일 먼저 들고 나오는 말이다. 나는 이번에도 시댁에서 이 말을 두어번쯤 들을 각오를 하고 있다. 아무려나 해놓은 점만 해도 두채반 가득 이었다. 이만한 양이면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고도 남을 것이다. 애초에 제사 음식을 분담할 적에 내가 맡은 성과 조기가 잔손이 가장 많이 가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도 새동순은 짐짓으로 모른 채 했다. 제사가 돌아오면 큰동순은 시집에서 엎어지면 코달거리에 살면서도 맞벌이를 핑계삼아 늘 늦게 왔다. 설거지 소리가 요란하면 뭐니뭐니 해도 시어른을 맡을 사람은 나라면서 당장의 두 노인네가 아프면 병원으로 업고 뛸 사람도 자신임을 분명히 했다. 큰동순은 제사가 시작될 무렵에 왔다가 설거지를 하는 둥 많은 둥 하고는 다음날 새벽 달기 울기가 무섭게 달아났다. 물론 확실한 핑계삼 핑계삼 끓이는 있었다. 학교에 갈 아이들과 출근할 시아주버니와 큰동서 사신 아랫동순은 꼬맹이가 달려있어서 거들 형편도 아니었지만 애초에 거들 마음도 없어 보였다. 시집 와서부터 입덧을 시작하더니 애를 하나 낳고 그 애가 손이 덜 탈만 하자 또 하나를 낳았다. 아랫동순은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러 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종무 소식 이었다. 엄마가 아이를 재우는지 아이가 엄마를 재우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쩌다 깨올라치면 눈에 잠이 가득 했다. 에이그 측은 혈아 또 간밤에 잠을 설쳤는 갑다. 갓난애가 딸리면 밤잠 도중 맡기 십상 이지 작은애야 시제 푹 자게 깨우지 말아. 시어머니의 역성 한마디면 아랫동순은 제사밥을 먹을 때 얼굴을 비치고는 그 길로 끝이었다. 도로 미안한 생각이 들면 부엉문을 빼꼼 열고는 허허 형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을 때도 있기는 했다. 저 기분 좋아서 저리 웃어 쌓는 것을 잡아다가 일을 시킬 만큼 야무지지 못한 사람이 또 나란 위인이다. 대청에 던져놓은 애기적이며 속옷이나 치웠으면 설거지는 고사하고 갓난애에게 먹인 우유병이나 자기 손으로 삶았으면 하고 바라는 게 내 솔직한 심정이다. 시어머니는 한창 개구쟁인 아랫동서의 큰아이를 돌보는 일로도 허리가 휘어졌다. 그런 연휴로 해서 제사 음식과 설거지는 몽땅 내일로 남겨졌다. 그랬는데 무슨 생각에서인지 작년부터 큰 동서가 음식을 분담해서 만들어 오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물론 속으로 쾌제를 부른 사람은 나였다. 전부 사서 쓸 수 있는 거누물과 떡을 큰 동서가 맡을 때에도 그래도 전에 비하면 한결 손이 덜가는 나물과 물김치가 아랫동서에게 돌아갈 때도 나는 내심 휘파람을 불고 싶었다. 나물은 금방 묻혀야 제맛이 나는데요 형님. 큰 동서의 말에 아랫동서는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입을 삐죽 끓였다. 새 동서 중에 제사가 돌아오길 반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아랫동서였다. 극성맞은 큰아이도 시어머니가 봐주시겠다. 자신은 갓난애에게 저절물리고 느려지게 자고 나면 하룻밤이 훌렁 지나갔으니까 여전히 입이 불퉁한 아랫동서에게 그럼 셋째 동서가 정거리와 조기를 구워올 테야 하는 말로 큰 동서는 아랫동서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말은 안했지만 큰 동서는 아랫동서에게 꼬옹한 게 있다. 큰 며느리인 자신은 딸만 둘인데 아랫동서는 시집오던 길로 사내만 둘을 쑥쑥 뽑아냈다. 같은 초등학교 교사인 시아주머니는 별반 아들을 연연해 하지 않는데 비해 큰 동서는 그게 아니었다. 그저 마당에 손주 새끼들이 왔다 갔다 해야 집안이 꽉 찬 것 같지. 암 그렇고 말고 어이구 요것들마저 없었으면 내 허전해서 어디다 매물 붙일꼬? 아랫동서의 두 사내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시어머니의 엉글벙글하는 얼굴을 보면 대본 얼굴색이 변하는 큰 동서였다. 아마도 자격지심일 터였다. 명색이 큰 며느리인데 대를 이어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마음 같아서는 하나쯤 더 낳고 싶어도 아들이라는 보상도 없고 학교에도 나가야 하니까 마냥 낳을 수도 없는 처지였대. 그래서 큰 동서는 아랫동서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었대. 아예 아이가 없어 경쟁 상대도 되지 않는 나를 제쳐두고 주말이어서 고속도로 진입로부터 차가 막히자 남편이 인상을 썼대. 내가 라디오를 틀려고 하자 시끄럽다며 라디오조차 틀지 못하게 했대. 왜 그래? 남들이 보면 친정 가는 줄 알겠네. 우리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집 가는 거야. 알아. 안다고. 주말이면 집에나 있지. 왜들 나와서 난리를 치는지 몰라. 다들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게지. 화만 내지 말고 따뜻했던 일들을 생각해봐. 그럼 길이 막혀도 지겹지 않아. 어떤 옛집에 가는 거잖아. 추억이 묻어 있을 거 아니야. 수박 서리하던 일이랄지. 나는 흘려간 일 뒤적거리는 거 취미 없어. 다가올 일을 생각하기도 시간이 모자라 죽겠는데 추억은 무슨 추억이야? 그렇겠지. 교통방송이나 들어보려고 다시 라디오로 손을 뻗치자 남편이 내 손을 툭 쳐냈다. 국도는 잘 빠질지도 모르잖아. 보면 모르겠어. 고속도로가 막히면 국도도 막혀. 차 안 시끄럽게 만들 생각 말고 묵묵히 가사구. 얼굴을 지질 듯 햇볕이 뜨겁다. 나는 햇빛 가리기를 꺼내 창에 붙이고 밍밍한 생수를 병체에 들이켰다. 다 차려놓은 제사상 앞에서 철만 꾸벅하고 나면 끝인 사람이 차가 좀 막힌다고 왜 저리 화를 내나 어제부터 허리가 끊어지게 일한 사람도 참고 있는데 남편은 뚫릴 기미가 없는 길 위에 서 있느니 차라리 휴게소에서 쉬는 편을 택한 것 같았다. 화장실로 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다가 자판기 커피를 뺐다. 벌써 산 그림자가 자판기 발치에 내려와 있다. 저절로 고개가 산쪽으로 돌아간다. 산을 깎아 지은 휴게소여서 휴게소 뒤편으로는 산으로 오르는 길이 뱀의 등줄기처럼 길고 조붓하게 나아있었다. 만사 훌훌 털어버리고 그 길로 들어서고 싶다는 생각이 쭈뼛 쭈뼛 고개를 쳐들었대. 길고 조붓한 길을 따라가면 언젠가는 산의 정상에 오르게 될 테고 소록 산 너머 저쪽 길이 이쪽 길보다 가파르고 흠란하다 할지라도 정상에 서서 먼 데를 바라본 사람은 길을 짚어 내려가는 것을 겁내진 않으리라. 또 저의 물 웅덩이가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나는 좀 변한 것 같다. 도로 남편과 길을 떠나면 온통 집생각 뿐이었는데 이렇게 나무도 보이고 산도 보이다니 산 중특에 높이 솟은 광고판도 선명하게 눈에 들어온다. 푸른 산의 흰 광고판 재벌 기업에서 새로 나온 차를 선전하고 있었다. 배가 고프다. 흘끗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화장실에서 나오면서부터 그는 줄곧 껌을 씹고 있다. 난 배고픈데 먹고와 자기는 기다릴게. 밖에서 기다리는 남편을 두고 휴게소 안으로 혼자 들어가 높은 탁자에 붙어서서 퉁퉁 분 우동 가락을 빨아올릴 때에도 집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남편도 배가 고플 거라는 생각. 전 같으면 파는 음식을 먹지 않는 남편을 위해 김밥 이라도 말아왔을 텐데 이번에는 김밥을 준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 혼자 먹기 미안하니까 남편에게 트렁크에 들어있는 손이라도 몇 개 끈해 먹으라고 해야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은 하지 않고 그저 문으로 들고 나는 사람들을 멀뚱하게 쳐다보며 우동 한 그릇을 국물까지 깨끗하게 비웠다. 그렇다고 우동이 맛있었던 건 아니다. 나는 멍하게 시집으로 가는 길 위에 앉아 있었다. 차가 막히면 막히는 대로 차가 잘 빠진다고 기분이 좋아진 남편이 음악을 틀었을 때도 나는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여름 내 시어머니가 풀을 키웠을 닭들이 통통하게 살이 올라 뒤뚱그리며 마당을 돌아다닌다. 두어마리는 마루 밑에서 구구거리며 부리로 무언가를 바지런히 쪼고 있다. 어딜 가셨는지 시어머니는 보이질 않는다. 오늘 제사가 든 집에 기름 냄새는 커녕 사람 그림자도 비치지 않으니 이상하다. 빈 마당을 둘려보다가 손을 탈탈 털고 마루 끝에 가앉았다. 대문 옆 손바닥만한 화단에 서너 그루의 봉숭아가 지난해를 받으며 닭볕을 처럼 붉은 꽃잎을 늘어뜨리고 있다. 오늘따라 봉숭아의 붉은 꽃잎이 안쓰럽다. 볼품없이 마른 줄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봉숭아 꽃잎이 꼭 배경기에 들어선 여자 같다. 생리가 끊겼는데도 악사같이 생리들을 사모으는 여자 같은 생리가 끊긴 여자들이 흔히 시달리는 잔병치레에 대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초덕초덕 바르고 지나치게 굵게 그린 아이라인이 번진 줄도 모르고 눈을 크게 뜨는 여자 그른 가슴 허한 여자의 얼굴과 닮아 있었대. 남편은 커다란 옷가방과 전과 소개가 든 플라스틱 통을 나르느라 바쁘게 마당을 왔다갔다 했다. 골목이 좁은 탓에 차를 동네 어귀에 세워두어 트렁크에 싣고 온 짐을 집안으로 들이자면 시간이 꽤 걸렸대. 짐을 다 나른 남편이 수도가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털 뽑은 당 모가지를 비틀어 잡고 자박자박 마당으로 들어섰다. 둘째 왔냐? 작고 똥똥한 몸피에 헐렁한 고무줄 바지가 썩 어울린다. 볕에 검게 걸려 그런지 못 본 사이 시어머니의 이마에 주름살이 몇 줄 더 잡힌 것도 같다. 자동차 소리를 듣고 너들이 내려온 줄은 알고 있었다만 반가운 기색을 애써 숨기며 습관처럼 아들의 얼굴부터 살핀다. 둘째는 어째 신혁이 고단한 갑다. 전부담 살이 빠졌어야 나도 자식을 두면 저런 눈길을 갖게 될까 어머니의 눈밑 주름살들이 파들파들 떨리다가 마침내 아래로 처진다. 아이고 내 새끼 애산혈아 이건 숫제 족대자마자 자식을 나머지 살이로 보낸 애통하고 비통한 애미 얼굴이다. 옆에서 보는 나도 절로 코끝이 시끈한데 남편은 소 닭보듯 한다. 충분히 겪었다는 얘기다. 아무리 진한 감동을 주는 영화라도 리바이블 하면 맹송맹송 할 법일 진대. 하물며 이런 모자 상봉의 드라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줄곧 되풀이 되었을 테니까. 건너집에서 닭 잡으셨어요? 남편은 괜히 딴청을 부렸다. 시아버지는 여태도 닭을 잡지 못하는 분이다. 그래서 닭 잡을 일이 생기면 건너집에 사는 육촌 형님의 손을 빌리곤 했다. 작은 누도 얼굴이 빠졌고 남편의 얼굴에서 내 얼굴로 옮겨온 시어머니의 눈길에서는 아직도 신락같은 기대가 얹혀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자꾸 그러는 거 이 사람한테는 고문이나 마찬가지예요. 글쎄 이 사람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도 저도 정상인데 애가 안 들어서는 거라고 몇 번이나 말을 해야 알아들으시겠어요? 남편은 제풀에 패액성을 내고는 얼굴이 벌겋게 되어가지고 사랑채로 뿌르르 건너가 버렸다. 그런데 별일이다. 패액하고 성을 내는 남편을 보고 있노라니 들킬 세라 꼭 숨기고 닫아두었던 어머니를 향한 수줍은 사랑이 마침내 양수가 터지듯 밖으로 터져나왔다고 생각되었으니 말이다. 볼 때마다 숨기지 못하고 막바로 쏟아내는 시어머니의 사랑보다 어쩌면 늙은 어머니에게 팩팩 그리길 예사로 아는 남편이 오히려 속으로는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전에는 어레 소사람은 그런 사람이 겠거니 무심히 보아 넘겼는데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방식이 어쩌다 보니 저런 모양으로 변형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어머니 또한 자식의 찌그러진 사랑의 방식을 일찍이 갈파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장성한 자식이 당신 면족에서 지나치게 팩팩 그려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민망할 정도인데도 정작 당신은 별로 서운해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지 않으면 어디 아픈 게 아닌가 걱정을 한다. 누가 뭐라고 했냐 자는 백지성을 냈어. 시어머니는 구시렁거리며 부엉문을 연다. 보지 않아도 안다. 당신의 둘째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혜를 떨어가는 잠이다. 전과 조개가 든 플라스틱 통을 들고 시어머니의 뒤를 따라 부엌으로 들었었다. 아버님은요? 제주로 쓸 맑은 술을 사오라고 시켰더니 이리 늦는 금은 어디서 술을 만들어 오는지 원. 이 양반은 장거리에 나갔다 하면 함흥 찼사니. 마지막 말을 속으로 삼킨 어머님은 막 솥에서 끓여내어 뜨거운 김이 솟는 식혜를 한 대접 또 내게 들이민다. 어머님 정성을 생각해 억지로 한 모금 마셨다. 뜨뜻 미지근해서 그런지 엿기름 냄새만 진하게 난다. 별 맛이 없지야 본디 식혜란 차야 맛이 나는 법인디 일지근이 앉혔으면 발세 식혔을 것인디 꿈지럽 끓이다 본께 둘째는 뜨거운 것도 잘 먹으니까 한 그릇 퍼다줘야 썩었다. 쟁반으로 받친 식혜 그릇을 사랑채로 내가는 시어머니의 구보증한 뒷모습을 훔쳐보다가 뜨거운 식혜를 솟째 들어 옆에 있는 양동이에 부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른다. 얼굴을 양동이 양동이 천천히 들이밀었다. 몽글몽글 올라온 김이 부드럽게 얼굴을 감싼다. 익숙한 손길이 느껴진다. 지금쯤 공원에서 누군가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을 그의 손이 수증기의 힘을 빌어 내 얼굴을 쓰다듬는 것만 같다. 이마와 코와 눈과 입 내가 왜 일어나 황망이 일어서렸는데 아랫동서의 큰아이가 쪼르르 달려와 안을 들여다보았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다. 너 왔구나 잘 있었니 통통하게 살이 오른 발그레 한 뼘이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예쁘다. 아이는 앞니가 빠진 작은 입을 벌려 조물조물 말했다. 안녕하세요 큰엄마 아이가 큰엄마 라고 부르면 나는 아직도 수줍다. 엄마라는 호칭도 낯슨데 큰엄마라니 갑자기 늙어버린 것 같고 어디서 몰래 나 숨겨둔 아이가 불시에 나타나 나를 부르는 것만 같아 매번 어리둥절하다. 내게 곱다시 인사를 지른 아이는 부지깽이를 찾아들고 달글 모느라고 야단이다. 아이의 부지깽이를 피해 달근 날개를 퍼덕이며 짧은 다리로 마당을 종종종 돌아친다. 마당에서 마른 흙먼지가 불쏙 불쏙 일었다. 소건으로 김에 젖은 얼굴을 대강 훔치고 밖으로 나왔다. 갓난아이를 앞으로 돌려야 하는 시동생과 가방을 든 아랫동서가 그저야 대문으로 들어섰다. 형순이 오셨어요? 시동생은 잇몸을 드러내며 환하게 웃었대. 그는 다감한 사람이다. 장남이라는 고정관념에 싸여 소리내어 웃을 줄 모르는 뚱한 시아주버니와도 다르고 매사 빈틈없고 신경질적인 남편과도 다르다. 시집와서 처음으로 마음을 부친 이가 시동생 이었대. 제사와 명절 두 노인네의 생일이 돌아와야만 얼굴을 보지만 그는 볼 때마다 웃는 상이다. 웃는 것도 그냥 웃는 게 아니고 얼굴 전체로 웃었다. 눈과 눈썹 코와 입 어떨 쪽에는 머리카락 까지도 그를 따라 웃는 것 같았다. 시집의 부엌 살림에 어두워 절절 멜 때 소슴없이 부엌으로 따라 들어와 뭐가 어디에 있는지 일일이 가르쳐준 사람도 시어머니나 남편이 아니라 시동생 이었대. 다 와서 애가 똥을 쌌어요. 똥산 애를 안고 저렇게 조물락 끓이면 애옷은 뭐가 돼? 나와 시동생에게 각각 한마디씩 던진 아랫동선은 애를 안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더니 방문도 열지 않고 시동생에게 이것저것 시켰다. 시동생은 군소리 한마디 없이 가방지퍼를 열고 무료지며 종이 귀저기 파우더 가라이필 속옷 등을 잘도 찾아내 마루에 넣어놓는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명색이 손이 똥서인데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나도 세수태야에 목욕물을 담아 작은 방으로 넣어주었다. 애가 똥까지 샀으니 이제 제사가 끝날 때까지 아랫동서의 얼굴은 볼 수 없으리라. 혼자 동동거리며 좁은 부엌을 뛰어다녔다. 시집 부엌은 시골집 정지에 입식 부엌을 들어앉혀 말만 입식 부엌이지 동선의 폭은 옛날과 다름없었다. 차라리 타일바닥에 물을 휙휙 뿌릴 수 있었던 옛 부엌이 큰일을 치르기에는 훨씬 수월했을 더였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농어가 개축사업인지 뭔지가 시골집들을 죄다 버려놓았다. 기역자 개화집의 입식 부엌이니 말이나 되는가 이건 색깔만 붉으면 된다고 김치에 고춧가루를 걷어내고 토마토 케첩을 뿌린 격이다. 시어머니가 미리 죄기를 씻어놓았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제사가 늦어질 뻔했다. 손주를 본 시어머니는 일은 뒷전이었고 연신 작은 방과 부엌을 들락날락 하며 작은 방에서 본 것들을 부엌으로 와 옮기기에 바빴다. 거놈 고추 하나는 온 걸 찾으라 눈이 또랑또랑 한 게 역락 없이 산의 표가 나 젖받는 힘이 어찌나 센지 애엄음이 젖을 물리려면 한바탕 진저리를 치는구먼 재상이 차려지고 재수음식들을 나르고 마지막으로 향료와 퇴수전을 안방으로 들여보냈다. 겨우 한숨 돌리고 있는데 그 시간을 정확히 맞춰 도착한 큰 동수는 대뜸 아랫동수가 누워있는 작은 방으로 눈길을 주더니 여태 한번도 안나와 보았지 한다. 애가 똥을 쌌어요. 핑계 하나 좋군. 꽤 노력하는 편인데도 큰 동수는 매번 표정관리에 실패하고 만다. 형님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그렇게 해 자네도 쉬어야지 제사만 돌아오면 혼자 애쓰니. 여자들은 제사 참회를 하지 않으니 제사가 끝날 때까지는 아무 할 일이 없다. 그리고 복하되 열기가 붙인 부엌 에서 제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도 고역이다. 운좋게 금방 시루에서 나온 떡을 사왔는지 여태도 말랑말랑한 떡을 한 귀통이 떼어먹고 뒤안으로 난 쪽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다. 시집의 뒤안은 상기슬과 맞닿아 있다. 사날의 첫집이어서 손에는 눈이 오면 토끼나 노루가 먹이를 찾아 흔히 마당으로 뛰어내려 왔다고 한다. 산냄새가 짙게 코로 스민다. 나무와 풀, 꽃 이끼들이 꼭 있을 자리에 알맞게 자리하고 스스로 키를 키우며 뻗어나가는 산. 어두운 산속에서도 좁장한 산길이 하얗게 보였다. 발목을 찌르는 가시든 불을 피해 걸음을 조심했었다. 어디선가 꾸루룩 새우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았다. 나뭇가지 사이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밤 있을 때문에 눅눅해진 우덧을 벗어들고 키 큰 너도밤나무 밑으로 걸어 들어갔다. 너도밤나무 가지에 앉아있던 야생동물이 놀라서 다른 나무로 잽싸게 옮겨가는 기척에도 나는 개의치 않고 나무둥치를 힘껏 껴안았다. 거칠 거칠한 나무 껍질이 손목과 팔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다리를 벌려 나무 밑둥을 휘감았다. 줄이란 이런 것이리라 두 팔과 다리 사이에 굵은 각목을 끼워넣고 팔과 다리뼈가 튕겨 나오도록 조이는 일 나는 이를 악물고 두 팔과 두 다리로 나무둥치를 힘껏 더 힘껏 조였다. 손목과 종아리에 불긋불긋하게 멍이 든 채로 마당에 들어섰다. 검은 양복을 입은 시아주버니가 마루 끝에 서서 소지를 올리다가 뒷문으로 들어서는 나를 마뜩차는 눈길로 바라보았다. 검은 하늘로 검게 탄 채가 불불 흩날렸다. 학생 부근까지는 채가 되어 날아가고 신위가 씌어진 지방은 타들어가다가 불이 꺼서 땅바닥으로 떨어진다. 나는 채가 되지 못하고 떨어진 지방을 마루 밑에서 주워들었다. 한자로 신위가 적힌 부분에 라이터를 들이대고 불을 켰다. 손바닥이 뜨거워질 때까지 불에 타오르는 지방을 들고 있다가 검은 하늘로 뛰어보냈다. 마루 끝에 서있던 시아주버니가 내게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들썩이다가 말고는 휙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철상이다. 허리 굽은 시아버지의 흰 두루마귀가 환히 열린 방문으로 보인다. 음복들 해라. 나는 마당 가운데 가만히 서있다가 시아버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람쥐처럼 화단으로 숨어 들어갔다. 봉숭아 꽃잎을 있는대로 주르륵 훑어냈다. 손바닥에 봉숭아 꽃물이 붉게 배었다. 시댁에서 가져온 보따리를 베란다에 넣어두고 손도 대지 않았다. 보따리에는 볶은 깨와 금방 짠 참기름 고춧가루 밥에 놓아먹는 붉은 콩 말린 고사리 따위가 봉지마다 가득 들어 있을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말한다. 시집에서 싸온 보따리는 가재눈을 뜨고 바라보던 시어머니나 신우이완 달리 성교음이 닥지에 닥지에 묻어있다고 그래서 싸주는 보따리를 푸는 맛에 고된 시집 사리를 거뜬하게 베겨낸다고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 시집에서 가져온 보따리를 보면 손주를 바라는 시어머니의 은근한 기대가 집에까지 따라온 것 같아 보따리에 손도 대기가 싫다. 그런 탓에 시집에서 가져온 보따리를 일단 베란다에 내놓으면 그 후로는 베란다 문을 열지 않는다.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남편의 성화에 떠밀려 베란다 문을 열면 여름에는 곡식이 담긴 봉지에서 알을 까고 나온 나방들이 좁은 베란다를 하늘삼아 헐헐 날아다니곤 했다. 연일 계속해서 비가 내린다. 뒷베란다 창문을 여니 문틀에 낀 검은 때와 빗물이 뒤범벅이 되어 주르륵 흘러내렸다. 지들대로 지든 들기름 같은 비 꾸무룩하게 내려앉은 하늘 곳곳에 구멍이 뚫린 듯 소나기가 퍼붓난다. 아파트 광장에 고인 빗물을 차며 장화를 쉬는 아이들 몇몇이 빗속을 신나게 달렸다. 그 우중의 트럭을 타고 온 참회장수가 확승기에 대고 떠리를 외치고 있으나 장마철 참회를 사려고 뛰어나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집이 눅눅하고 여기저기 곰팡이가 피었다. 장롱을 활짝 열고 선풍기를 틀었다. 실리콘으로 땜질한 욕실 거울의 가상자리에 핀 곰팡이 위에는 락스에 적힌 휴지를 얹어두고 타일의 홈에 낀 곰팡이는 식초로 닦아냈다. 발코니에 놓아둔 책장 뒷면에도 곰팡이가 쓸고 있어 식초를 묻힌 마른 글레로 북북 닦았다. 곰팡이와 전쟁을 벌이고 있으려니 내 심장과 동맥에도 푸른 곰팡이가 쓰는 것 같다. 넷슬레 커피 한 스푼에다 물을 넉넉히 붓고 꼬냑을 한 방울 떨어뜨렸다. 빗속에 빗속에 마시는 커피는 아일리 시가 그만이다. 침대에 엎드려 FM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1992년 2월 18일에 자살한 작가의 책을 읽었다. 사각의 뿔대 안경을 걸치고 얼굴은 오른쪽 15도 각도로 튼 작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어딘지 모르게 나나무스끼리와 닮았다. 인사동 밤거리에 나가보면 이런 분위기를 가진 여자들을 적어도 10분의 한 명씩은 만날 수가 있다. 시인이나 작가 화가 혹은 분류하기가 애매모호한 문화 애호가들 어떤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들 모두가 생머리의 까만 뿔대 안경을 선호한다. 그러나 그들은 쉽게 자살하지는 않는다. 그토록 원하던 작가가 된 지 3년 만에 똑 떨어진 나이 40에 그것도 잠자는 친구를 옆방에 놔두고 죽을 만큼 절박한 상태로 자신을 몰지는 않는다. 시간을 뭉개며 지상에 오래오래 살아남는 것도 엄숙한 일일 더. 종일 비가 오는 날은 이상하게도 수영이 하고 싶어진다. 안 가든 수영장에 가느니 차라리 집에서 목욕을 하기로 했다. 욕조에 엎드려 얼굴을 물속에 집어넣었다. 너름나무 숲에서의 일들이 마치 꿈속 같다. 승재에게 가고 싶다. 그날의 일들이 사실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참아야만 하는 많은 것들. 숨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얼굴을 물에 담그고 있다가 선풍기로 머리를 말린 후 빗속을 뚫고 온 용감한 신문사 외판 사원에게 구독 신청을 했다. 그간 읽고 있었던 두부의 신문까지 합하면 모두 세부가 된다. 앞으로 열사흘 아니 열일회를 내리 소나기가 퍼붓고 천둥이 쳐도 나는 끄떡 없으리라. 세부의 신문을 읽다 보면 어느새 하루하루가 지나갈 테니까 승재를 만나지 않아도 견딜 수 있을 테니까 길가집 여자 세번째 시간입니다. 검은하늘 검은재 밤잠이나 낮잠이나 같은 잠이 겉만 낮잠을 자면 영 불안하다. 마음 놓고 푹 자지도 못해 꿈이라도 꾸게 되면 영락없이 불길한 색조의 토막 꾸미기 십상이다. 행여 누가 방으로 불쑥 들어오지나 않을까 수면과 반수면 상태를 오락가락 하면서 깨어나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러다가 낮잠에서 깨어나면 등이 축축하다. 그런데도 낮잠은 왜 달콤한지 모르겠다. 도둑잠을 자는 스릴 때문일까. 목욕 후에 든 잠이어서 낮잠치곤 제법 길게 잤다. 잠결에 얼핏 빌 소리를 들었다. 반수면 상태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던 중이어서 긴가민가 하다가 인터폰을 들었다. 누구세요? 나야. 쉬고 갈라 터진 목소리 였대. 맹세코 잠결이 아니었으면 문을 열지 않았을 거였대. 층계첨에 머물러 있던 눅눅한 바람이 아래층 여자와 함께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내 몸에서 행주 썩는 냄새가 나. 아래층 여자는 울산이었다.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나는 지독한 냄새에 코를 싸주고 두어 그름 뒤로 물러섰다. 한 종류는 아니다. 여자는 자신의 몸에 적어도 서너통의 향수를 들이부은 게 아닐까. 여자의 눈동자가 불안정하다. 아무리 목욕을 해도 행주 썩는 냄새가 없어지질 않길래 향수를 뿌렸어. 치익 뿌렸는데 여전히 냄새가 나는 거야. 또 다른 향수를 치익 뿌렸지? 나중에는 집에 있는 향수란 향수는 전부 꺼내서 한 10분쯤 치익 치익 뿌려댔어. 세상에 냄새가 심하지? 심한 정도가 아니에요. 냄새가 지독하다는 가죽 공장도 이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행주 썩는 냄새는 없어지질 않아. 여자는 잠시도 참을 수가 없는지 소매와 겨드랑이에 코를 대고 킁킁 그렸다. 나는 여자에게서 행주 썩는 쿰쿰한 냄새를 맡은 적이 없다. 겨드랑이에서 암내가 나는 여성들이 돌아 있기는 하나. 아래층 여자에게서는 항상 아삭한 오이비누 냄새가 났었다. 상상 아니에요? 정말이야 지독하게 났어. 매일 샤워 하잖아요? 물론이지 머리도 하루에 두 번씩 감고 너무 자주 감아서 머리카락이 노랗고 끝도 바삭하게 갈라졌는데 왜 냄새가 날까? 내 앞에 선 여자의 개가 점점 줄어드는 것만 같다. 바람이나 쐬고 오세요. 그럴까? 그래야겠지? 영화나 보고 올까 봐. 좋죠? 오다가 재래시장에 들려도 좋고요. 아 재래시장 재래시장 재래시장이란 말에 건공에 떠있던 여자의 눈동자가 제자리를 잡았다. 딸애가 학원에서 3시에 온다며 여자는 열쇠를 내게 맡기고 갔다. 나는 여자가 나가자 문을 열어 제쳤다. 비바람이 들이쳤다. 베란다에 깔린 황토색 타일이 비에 젖어 번들거렸다. 향수는 쉽게 없어지질 않았다. 또 저에 남아 불온한 기운을 버텼다. 할 수 없이 커피를 끓였다.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냄새를 지우기 위해 아래층 여자의 딸이 온 것은 그로부터 두 시간이 지나서였다. 초등학교 4학년 직원은 몸이 꽤 숙성했다. 딱 바라진 어깨며 가운데가 단단하게 뭉친 볼록한 송아리가 저희 엄마를 빼다 박았다. 거기다 엄마가 파마를 할 때 세트로 머리를 말았는지 아이의 머리 끝도 뽀글뽀글 말려 있었다. 여자아이는 초록색 하드를 깨물며 열쇠를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뜻밖에도 눈이 맑았다. 영화 콜리아에 나오는 사내 아이의 눈빛만큼이나 그게 맛있니? 짱 맛있어요. 여자아이가 하드를 와드득 깨물었다. 초록색 하드 부스러기가 여자아이의 발밑으로 떨어졌다. 안 그래도 아이가 묻혀온 물기로 발밑이 질퍼냈다. 니네 엄마는 시장에 가셨소? 알아요. 현관에 붙은 메모지를 보았거든요. 여자아이가 안팡지게 대답했다. 늦을지도 모르는데 혼자 있어도 괜찮겠소? 오히려 더 좋죠. 잔소리 안 듣고 엄마가 늦게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무섭지 않아? 무섭긴요. TV도 마음껏 보고 좋지요. 어떤 프로를 좋아하는데? 만화 영화는 시시해요. 여자셋 남자셋 이 좋은데 엄마는 만화 영화가 끝나면 TV를 꺼버리거든요. 아하 넌 여자셋 남자셋 을 좋아하는구나. 우리 반에서 그게 인기 캡이거든요. 빡빡 머리 뽀아 송은 삐리릭 이지만요. 삐리릭 그런 게 있어요. 어른들은 몰라도 돼요. 끈적거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아든 여자애는 입을 내 귀 가까이 갖다대고 속살 그렸대. 아줌마 우리 엄마 비밀 말해줄게요. 제 딴엔 비상한 표정이었다. 비밀은 말하는 게 아니지? 그래도 아줌마한텐 말하고 싶어요. 아줌마는 우리 편 같으니까. 그래? 그럼 말해봐. 우선 손가락부터 걸고 맹세해요. 아무에게도 말 안하기로. 손가락을 글고 맹세를 했는데도 아이는 안심이 되지 않는지 손도장까지 찍자고 했대. 있잖아요. 우리 엄마 담배 피워요. 담배? 예. 안방 화장실에서 몰래 피다가 나한테 여러 번 들켰어요. 우리 아빠한텐 절대 비밀이에요. 아빠가 알면 이혼 당한댔어요. 실질치 못한 옆었네. 끌을 끄면 피우지를 말든가 아니면 들키지를 말든가 할 일이지 밥대와 밥대 사이의 막간을 메우지 못해 저렇게 용을 쓰며 살다니 아래층 여자가 짜아내졌다. 언제나 그랬듯이 비오는 날의 저녁은 일찍 시작되었다. 싱크대에 붙은 식탁에 앉아 남편과 저녁을 먹었대. 남편은 꽁치의 푸른 등을 뜯어먹으며 턱없이 유쾌해져서 꽁치구이와 꽁치조림 중 어느 것이 더 맛있는가에 관해 열을 내가며 이야기를 했대. 그러다가 꽁치조림 쪽으로 얘기를 몰아가더니 간장을 넣고 조린맛과 고추장을 넣고 조린맛의 차이 즉 가무레한 색과 금붉은 색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미각을 자극하는가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을 들먹이며 지루하게 얘기를 이끌어 갔다. 아무려면 어때 꽁치면 되지 하는 쪽의 나는 낯색을 바꾸지 않고 남편의 얘기를 들었다. 비가 잦아들고 안개가 끼기 시작하면서 창밖은 찌꺼기가 많이 고인 들기름병을 엎지른 듯 끌죽했다. 노진기를 없애야겠다며 남편은 불을 올리러 안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부엌에 남아 설거지를 계속했다. 물 흐르는 소리와 달각 끓이며 설거지 하는 소리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 사이로 꼭 집어 말할 순 없지만 어딘지 불길하고 낯선 소리가 뛰엄뛰엄 끼어들었다. 일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가끔씩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만이 귀를 자극 할 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수돗물을 들고 설거지를 하는데 쿵 하는 뚠탁한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렸다. 이어 누군가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려오고 거실등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위층 인가 봐요. 일난 거 아니야? 글쎄요? 쿵쾅 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세워진다. 쉴 새 없이 무언가를 던지고 무언가에 바치는 소리로 인해 남편과의 대화가 불가능할 지경이다. 부부싸움 치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천장이 무너질 거 같은데? 남편은 자신의 잠옷 바지를 내려다보다가 나를 문 밖으로 밀었다. 어떻게 좀 해봐. 계단으로 나왔더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계단 아래 위에서 고개를 내밀고 빼꼼 그렸다. 어디야 어디? 703 오인가 봐. 초저녁부터 무언일이래? 저 집 박살나는 거 아냐? 파출소에 연락했어. 저러다 703 아줌마 죽을지도 몰라. 다들 슬리퍼를 끌고 몰려나와 쑤근대고 있었다. 평소 목래 정도만 하고 지내는 앞집 여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어느 집이에요? 우리 집 위층이요. 경비실에 인터폰을 넣어도 받지도 않고 이웃 주민도 생각을 해야지 원. 앞집 여자는 혀를 끌 자더니 문을 닫았다. 수상적은 침묵이 잠시 이어지는가 싶더니 그릇 깨지는 소리가 층계참으로 낭낭하게 울려 퍼졌다. 살림살이가 하나도 남아나지 않겠군. 사람들이 칠백삼호 문앞으로 우우 모여드는데 그때 그 집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우리 엄마 살려줘요. 엄마가 죽어가요. 칠백삼호 작은 딸이 문 밖으로 뛰어나와 소리소리 질렀다. 공포에 질려 사납게 일그러진 얼굴이었다. 제발 도와주세요. 칠백삼호 작은 딸은 현관앞에 스르르 주저앉았다. 그런데도 누구한 사람 앞으로 나서질 않았다. 층계참에 나와있는 이들은 모두 여자들이었대. 저걸 어째? 우리집 남자를 부를까? 나무집 싸움에 괜히 나서다가 콧개 신은 거 아니야? 다들 멈칫 멈칫 뒤로 물렸었다. 때마저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감색 제복을 입은 경비 두 명이 칠백삼호로 들어갔다. 싸움을 말리기엔 그들은 너무 넓고 힘이 없어 보였다. 경비가 들어선지 채 2분도 지나지 않아 칠백삼호 여자가 몸을 억울이고 구르듯이 문 밖으로 달려 나왔다. 엄마 엄마야 작은 딸이 칠백삼호 여자를 애타게 불렸지만 칠백삼호 여자는 작은 딸을 돌아보지 않았다. 여자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모양 이었대. 여자의 파마머리가 까치집처럼 위로 들렸고 윗도리가 가슴에서부터 등까지 길게 찢어서 벌렁 그렸으며 게다가 맨발 이었대. 여자는 일정에 몸소선 엘리베이터를 흘끗 보더니 계단으로 내닫기 시작했대. 두 계단씩 내려가는 칠백삼호 여자의 발이 허공에 들려있었대. 완전히 어리나간 얼굴이네. 불쌍해서 저걸 어째? 미친놈 쥐잡듯 했구만. 웅성거리는 사람들 틈으로 누군가 운동화와 겉옷을 챙겨들고 칠백삼호 여자의 뒤를 따라가며 외쳤다. 칠백삼호 이 옷이랑 신발은 갖고 가. 택시비는 있어? 뒤따라 내려간 여자의 목소리가 청계참을 와랑와랑 흔들었다. 칠청에서 계단을 따라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쭉 빠졌다. 끓인지 오래된 라면처럼 다리가 부른 것 같았다. 간신히 난간을 짚고 서서 계단 창으로 밖을 내다보았대. 어느 결에 받았는지 칠백삼호 여자는 한 손에는 비옷을 다른 손에는 운동화 두 짝을 모아주고 큰 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었대. 비옷과 운동화를 펄러기며 달려가는 여자의 머리 위로 안개비가 톱밥처럼 뽀얗게 흩날렸대. 칠백삼호 여자가 시야 밖으로 사라지자 집집마다 문을 닫아 그렸다. 자물쇠가 같은 회사 제품이어서 그런지 문 잠그는 소리가 일렬적으로 똑같았다. 그리고는 침묵에 빠졌다. 조금 전 아파트 한 동을 혼란에 빠뜨렸던 층계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방이 고요했다. 눅눅한 기운이 몸을 휘감난다. 오래되고 노후한 아파트 벽 안쪽에 버려진 틈으로 지금도 빗물이 쉼없이 스며들고 있을 터였다.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는 경향이 있다. 장금이 무수히 많이 간 벽에 등을 기대고 살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벽에 간 금이나 틈을 부정한다. 벽이 폭삭 무너진 다음에야 자신이 등을 대고 살던 벽이 금간 벽이었다는 것을 마지못해 인정한다. 앞집의 굳게 닫힌 현관문으로 11시 뉴스를 마무리하는 남성 앵커의 굵은 목소리가 토막토막 새어 나왔다. 지금 이 시간 똑같이 네모난 곽 속에서 누군가는 샤워를 하고 누군가는 등을 돌리고 앉아 발톱을 깎고 누군가는 내일 아침에 들고 갈 아이의 책가방을 챙기고 누군가는 이불을 뒤집어쓰며 바들바들 떨고 있으리라. 아까 그 여자가 자신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맨발로 비오는 아파트 광장으로 내몰린 사람이 자신이 아니어서 참말 다행이라고 여자들은 저마다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으리라. 603호 거기 장승처럼 서있지 말고 이리와서 한잔해 아래층 여자의 목소리였다. 아래층 여자는 두억 신이처럼 5층과 6층 사이의 네모난 공간에 시커멓게 쭈그리고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대. 여자의 머리 위로 뚫린 계단 창으로 들어온 불빛이 계단 주위를 희미하게 비춰주었다. 바닥이 차 신문지 깔고 앉아 아래층 여자는 칼로 싹둑 자른 듯 네모지게 쌓인 신문지 더미를 손으로 가리켰다. 귀퉁이가 한 것도 튀어나온 데 없이 단정하게 쌓인 신문지 더미에서 조심스럽게 신문 한 장을 뺐다. 징그럽지? 우리 앞집이 여자 솜씨야. 그 여산 버리는 것도 이렇게 반듯하게 해놓아. 아깐 그 야단이 났는데도 앞집이 여자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 앞집이 여자는 물론이고 몰려든 사람들 틈에서 아래층 여자를 본 기억도 없다. 난 쭉 여기 앉아서 술 마시고 있었어. 아저씨는요? 너죠? 더러운 밤이야. 한 잔 한 잔 해. 여자가 따라준 소주를 단숨에 마셨다. 코가 쨍하다. 자기네 집 밤마다 시끄럽지 않았어? 오늘만 그랬어요. 이상한데? 싸우는 집인 줄 몰랐어요. 큰소리가 난 적도 없었고. 밀려는 곰탱이 같은 옆었네. 이를 깨물고 참고 참다가 기어이 오늘 터졌구만. 아래층 여자는 잔으로 따라 마시는 술이 성에 차지 않는지 소주병을 입에 대고 마셨다. 안주도 없이 속 버리겠어요. 이제는 더 버릴 속도 없어. 손등으로 입가를 대강 훔친 여자는 다리를 쭉 펴고 금간 벽에 등을 기댔다. 여자의 눈이 멍멍 했다. 703호 불쌍한 여사야. 그 여사 맞고 살아. 아니 맞고 사는 게 아니라 찔리고 산다고 해야 정확한 표현 일 거야. 찔리고 살다니요? 그 여사 얼굴 보았어? 예. 누렇게 떴찌? 화상을 안해 그런 줄 알았죠. 화상 안 한다고 사람 얼굴이 그래? 나는 703호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무리 머릿속을 뒤적거려 보아도 평범한 인상일 뿐 얼굴 어디에도 혹독하거나 매몰찬 기운이 무더이질 않았다. 더구나 그 펑퍼짐한 엉덩이 언젠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703호 남자의 엉거주춤 굽힌 등 뒤로 꽃다발을 본 기억이 난다. 엘리베이터에 타본 사람은 알겠지만 엘리베이터에서는 먼저 탄 사람이 나중에 탄 사람의 뒤편에 서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엘리베이터에 먼저 탔던 나는 어뢰의 뒤편으로 가서 서 있는데 나중에 들어온 703호 남자가 엉붙투만 어깨로 나를 밀치고 굳이 내 뒤로 가서 서 있었다. 남자의 엉덩이 뒤에 감추어진 꽃다발이 엘리베이터 벽거울에 비치는 것을 보고 나는 남자의 행동을 납득했대. 저 나이의 저런 얼굴을 가진 남자라면 하고 남자는 꽃을 들고 있기가 부끄러워 나와 단둘이 탄 엘리베이터 속에서도 꽃을 내내 자신의 펑퍼짐한 엉덩이 뒤로 숨겼대. 수줍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일부러 무심한 채 잡아떼 남자의 얼굴을 거울을 통해 훔쳐보며 몰래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703호 여자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이겠지. 안 사던 꽃을 사려니 얼마나 창피했는데 하필이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603호 여자를 만났지 뭐야. 하여간 축하해. 몇 분 뒤면 펼쳐질 위층의 평화가 엘리베이터 벽골로 고스란히 스며들었던 것이대. 그런 남자가 얼굴만 보면 호인이지 순박해 보이기도 하고 남자 직업이 건축 설계사야 시내에 사기 사무실이 있대. 얼굴이 그 무엇이냐 좀 고전적인 스타일이지 저 얼굴로 어떻게 건축물을 설계하나 했어. 그것도 일종의 예술 아니야. 게다가 이 남자 평소엔 자기 마누라에게 그렇게 지극정성이래. 더 바랄게 없겠네요. 술만 아니라면 술을 마시면 개가 되나요? 개면 양반이 개. 변태니까 문제지. 703호 남자는 술이 들어갔다 하면 집이 눈앞에 보일 때까지 불 켜진 술집이란 술집은 모조리 들러 한 잔씩 마시고 마지막엔 집에 엎여 들어온대. 그럼 들어와서 바로 거꾸라지잖아요? 이 남자는 그게 아니야. 그럼요? 엎여 들어올 정도로 정신을 잃었다가도 집에 발을 들여넣기만 하면 이상한 쪽으로 기운이 뻗친다는 거야. 특이한 체질이네요. 눈이 껄덕 까지 지펴 가시고는 703호 여자를 안방에 가두고 밤새 바늘로 찌른대. 바늘로요? 세상에나 바늘도 그냥 바늘이 아니고 이불 꿰매는 대바늘 있지. 그걸 사용한대. 집에 바늘을 놔두지 말아야죠. 나도 같은 말을 했었지. 703호 여자 말이 자긴 평생 바느질을 안 한대. 바늘만 보면 소름이 끼쳐서 바느질 거리는 전부 세탁소로 보내는 모양이야. 그렇다면 바늘은 어디서 나죠? 물론 술 취한 남자가 사오는 거지. 아주 한참씩 사온 대더라. 찌를 때 보면 이쪽저쪽 주머니에서도 나오고 양복저구리 안깃에도 바늘이 꽂혀있고 아 생각해봐 그 최고 큰 남자가 입을 꾹 다물고 바늘로 저의 마누라를 콕콕 찌르고 있는 꼴을 잠도 안 재우고 날 셀 때까지 계속 찌른대. 이 여자는 애들이 비명소리를 들을까봐 자기 손으로 입을 틀어막 견딘 단우만 기가 막혔소. 그러고 보니 703호 여자는 여름에도 긴팔옷을 입고 다녔다. 나는 여자가 점점 나서 그런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루 자기 무릎이랑 팔을 보여주는데 차마 눈뜨고 못 보겠소. 이건 빠꾸만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라. 503호야 나 이러고 살아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바늘로 찌르지 말고 차라리 때렸으면 좋겠대. 막고 사는 게 백번 행복할 것 같다고. 왜 그러고 살아요? 왜 그러고 사냐니 꼭 나한테 하는 말 같네. 잘난 년 아니면 왜 그러고 사는지 일일이 분석하며 사는 년이 몇이나 되겠소? 살아야 하니까 그냥 저냥 사는 거지. 사는 연습 한 번 안 시키고 이 세상에 돌령 내던져진 인생이 문제라면 문제지. 그런 남자들 일수록 술 깨고 나면 멀쩡하다 니까? 그런 다음 날이면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손심 푹푹 써놓 맛에 703호 여자도 길들어진 거지. 703호 여자는 애들 때문에 산다고 했지만 내가 보기엔 그것도 아니야. 아직도 비오지? 예. 안개비가 내려요. 703호 여자 많이 젖었을 거야. 그 꼴을 하고 이 밤에 어디로 갔을까? 사는 사는 게 거지 같아. 여자의 눈동자가 바람에 지는 수국처럼 넌정 넌정 흔들렸대. 술을 아무리 마셔도 행주 썩는 냄새가 없어지질 않아. 내 몸에서 냄새 심하게 나지? 아니요. 거짓말 마. 냄새 날 거야. 정말 안 나요. 애쓰지마. 얼굴 징그려도 괜찮아. 오늘은 내 다 봐줄게. 솔직히 말하면 703호 여자가 부러울 때도 있어. 있지? 난 남편이 나를 바늘로 찌르기라도 했으면 좋겠어. 여자는 혀꼬부러진 소리를 하며 모로 픽 쓰러졌다. 여자의 몸이 달팽이처럼 또로르 말려 있어서 조그만 계집아이 같았다. 남편이 바늘로 자기를 찌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 여자의 등에 내 등을 대고 길게 누웠대. 대체 이어선 얼마나 무심한 남편을 두고 살길래 바늘로 찌르는 남의 남편이 다 부러운 걸까. 시멘트 바닥이 찼지만 술기운이 고루 몸에 퍼져 그런대로 견딜 만 했대. 머리 위로 뚫린 네모난 계단 창을 멀거니 바라보았대. 비는 계속해서 지질지질 내렸대. 네모난 계단 창 네모난 현관문 아파트는 보이는 데마다 전부 네모나 잇대. 지랄 같은 네모 아래 아래층 여자도 나도 서서히 비에 젖었다. 자는 줄 알았던 아래층 여자가 어깨를 들먹이며 울기 시작했다. 여자가 서럽게 우는데도 나는 모르는 채 눈을 감았다. 울 사람은 울어야 한다. 목 놓아 크게 그리고 오래오래 아래층 인지 위층 인지 누군가 문을 열고 내다보는 기척이 들리는데도 아래층 여자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나도 눈을 감고 그대로 바닥에 누워 있었다. 아래층 여자의 말처럼 참 더럽고 거지같은 밤 이었대. 여자와 문턱 전에 없이 늦잠을 잤다. 여느 아침처럼 해가 떴다면 그렇게 죽은 듯이 자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피곤해도 푸르스름하게 밝아오는 새벽을 기운과 건물 사이로 고개를 내미는 붉은 햇무리를 무시하고 내쳐 잠을 잘 만큼 둔한 사람은 아니다. 비오는 날의 아침은 저녁과 별반 다를 바 없어 계속 잔 모양이다. 내 잠을 깨운 건 아파트 여자들의 멱다는 소리 였대. 처음부터 턱없이 높아 뒤가 제풀에 까불아질 정도의 목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와 침대 머리바지에 꽂혔다. 보라야 스케치북 태균아 김태균 알림장 가져가야지 아파트의 너무나 아침다운 소리 소리들 아 알았어 아이들의 작지만 울림이 큰 목소리가 아파트 하늘 메아리 치고 땡 스르르 땡 스르르 부산하게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 요즘 아이들은 건망증이 심하다 숙제장 일기장 신발 주머니는 기본이고 폐품 트라이앵글에다 과학 상자까지 잃어버린 품목도 날마다 달마다 다양해진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여자들은 나날이 목청을 키운다 아이가 아파트 광장을 벗어나지만 않았다면 25층 높이에서도 거뜬히 아이의 발길을 돌려세울 수가 있다 그렇게 힘있고 우렁찬 목소리를 집에서 섞이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마다 갈고 닦은 실력인데 그냥 양석기단이 말이 되는가 아파트에서 아이를 둘 정도 키운 엄마라면 웅변대회에 나가볼 일이다 지금도 무슨 무슨 웅변대회라는 고풍적인 명칭을 사용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고층에 사는 여자들일수록 웅변대회에 나가면 상위권 안에 들 확률이 높다 남편은 아침을 꿈꿔 갔다 입었던 잠옷이나 속옷을 함부로 벗어놓았더라면 덜 미안했을 것이다 그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연기처럼 사라졌다 어저녁에 설거지를 마치고 개수대 턱에 걸쳐둔 행주가 빠빠닥에 말라 있었다 나는 마른 행주를 물속에 집어넣고 서성거렸다 어점을 누고 나온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방광이 차지 않았는데도 어점이 마려웠다 어점을 누고 물을 내렸다 물 흐르는 소리가 남편보다 훨씬 길다 또 물을 잘못 내렸나보다 남편이 가까이 있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지적했을 것이다 이 아파트의 화장실 변기는 신제품인 절수변기여서 소변은 누름새를 위로 올리고 대변은 아래로 내려야 하는데도 나는 대변이건 소변이건 가리지 않고 아래로만 내린다 절수변기가 나오기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길러진 습관을 지금껏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은 입가를 떠나는 담배연기처럼 빨리빨리 변한다 변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비단 나만은 아닐 것이다 어떤 것들은 하루 단위로 변하기도 하니까 변기에서 일어나 바지를 올렸다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승재의 열쇠가 눈치 없이 자꾸만 딸깍 그린다 숨이 가쁘다 서둘러 일거리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두리벙 그렸다 일거리를 잡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은 진정된다 청소기를 끌고 나와 코드를 꽂고 바닥을 밀기 시작했다 먼지는 구석진 곳에만 모여있다 흡입구로 거침없이 빨려드는 먼지들 걸레로 닦고 또 닦아도 먼지는 악착같이 내려앉는다 악착같은 먼지도 청소기 앞에서는 맥을 못춘다 청소기에는 큰 흡입구가 있나 하면 필요할 때마다 장작게 쓸 수 있는 작은 흡입구도 딸려있다 큰 흡입구는 비교적 면적이 넓은 바닥을 밀 때 쓰이고 작은 흡입구는 가구의 틈이나 모서리에 낀 먼지들을 빨아들일 때 쓰인다 벽지에 앉은 먼지 천장 먼지 커튼에 앉은 먼지 어떤 먼지도 청소기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 정말이지 신문을 보고 있노라면 집안이 아니라 집 밖을 향해 청소기를 들이대고 싶을 때가 있다 이런 먼지는 작은 흡입구를 갖다대면 금방 빨려들어 청소기를 끌고 문턱을 넘으면 청소기의 밑면에 붙은 플라스틱 롤러가 문턱의 각진 면과 부딪혀 문턱을 깎아먹는다 청소기의 문턱이 문턱이 롤러가 문턱이 롤러가 문턱이 롤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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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턱이 문턱을 매일 보고 살아야 한다 집을 새로 짓지 않는 한 문턱은 절대 수선이 되질 않기 때문에 벽지나 장판처럼 새로 바르거나 깔 수도 없는 문턱은 한 번의 상처로도 치명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여자와 문턱은 서로 닮은 구석이 많다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둔 물주전자를 입고 전자레인지에 커피 한 잔 분량의 물을 또 끓였다 가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의 물이 동시에 앞뒤에서 맹렬하게 끓였다 전자레인지 속의 물은 커피를 타기 위해 끓인 물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가스레인지 위의 물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끓였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다 기억을 끄집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머리 속만 새하얗게 표백되어 갈 뿐이었다 분발 커피병과 우유를 들고 전자레인지 앞으로 갔더니 그새 물이 절반이나 졸아들었다 타이머를 작동시키지 않고 물을 끓인 탓이다 커피 한 잔을 만들기에는 전자레인지 속의 물이 턱없이 부족하다 가스레인지 위의 물도 김만 요란하게 뿜어올렸지 차초전자 밑바닥에 붙어 뽀글거리긴 마찬가지였다 두 군데 물을 합해 겨우 커피 한 잔을 만들었다 아침부터 진 땀이 난다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이란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고 찾다가 볼장 다 보는 건 아닐는지 움직일 때마다 주머니에서 열쇠가 딸깍 끓인다 머지않아 승재의 열쇠도 잃어버릴지 모른다 마시던 커피를 개수대에 던졌다 물이 브라운색으로 번지는 것을 지켜보다가 우선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빨간 철제계단이 발밑에서 심하게 흔들렸다 철제계단을 타고 흐르는 빗물 때문에 발밑은 미끄럼틀과 다름없다 발바닥이 화끈그리고 다리 오금의 양쪽 오목하게 들어간 곳에 경련이 인다 승재의 집을 찾을 수가 없어서 백화점 부근을 한참이나 돌아다닌 끝이었다 택시기사에게 백화점에서 내려달라고 할 때부터 자신이 없긴 했다 45%에서 55% 세일 이라고 쓰인 모피가게의 휘장을 너무 믿은 탓도 있었다 백화점 앞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아무리 둘러보아도 흰 휘장을 두른 상가가 보이질 않았다 하필이면 오늘따라 모피가게는 세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발코니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아치형의 흰색 현관에 청동으로 만든 큼직한 종이 붙어있다 종을 흔드는 대신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생각없이 접은 우산 꼭지에서 주르륵 흐른 빗물이 구두등을 타고 들어와 발가락을 적셨다 열쇠를 구멍에 밀어넣기가 무섭게 안으로 매끄럽게 빨려 들어가 자물쇠 와 맞물린다 발가락이 꿉꿉하다 치맛단도 흠뻑 젖어있었다 열쇠를 오른쪽으로 살짝 틀었다 자물쇠가 풀리는 경쾌한 소리 양말을 벗어들고 뒤꿈치로 걸어 들어갔다 엉뚱하게도 승재는 창틀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오는 거 보고 있었어요 그랬으면서 왜 부르지 않았나요 부르기 싫었어요 명지 씨를 많이 기다렸거든요 그는 창틀에서 펄쩍 뛰어내리더니 비에 젖은 날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빠르게 훑었다 다리를 약간 벌리고 몸을 외로운 자세로 왼손은 오른쪽 팔꿈치에 대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입 끝에 물고서 승재의 저런 눈은 처음 본다 선량한 눈 팽팽하게 팽팽하게 당긴 줄을 내가 먼저 놓은 셈이다 승재가 내민 줄을 마주잡고 당기기에는 발가락이 너무도 꿉꿉했다 비에 젖은 생쥐 꼴이군요 저런 실망이네 난 섹시하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승재는 압력밥솥의 꼭지에서 김빠지는 소리 같은 푸욱 하는 웃음소리를 뱉어내며 욕실로 나를 밀어넣었다 발도 닦고 옷도 갈아입고 나와요 대야에 미지근한 물을 받아 발을 집어넣었다 화닥거리는 발바닥을 손으로 문지러져 금방 편안해졌다 장시간 혹사당했던 발이 이제야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 것 같다 조선치마를 벗어 수건거리에 판판하게 펴서 놀고 승재가 준 트레이닝복 바지로 갈아입었다 끝감이 100% 폴리에스테르여서 그럴 때마다 시식시식 소리가 났다 뭐 했어요? 승재는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꼴란 얼굴로 물었다 시집에 갔었어요 제사를 지내러 그런 일이 있었군요 시집이나 제사 남편이 있으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많기도 하네요 그것도 모르고 난 명지씨가 일부러 안 오는 거라고 괘씸하게 생각했었거든요 시집 마당에서 봉숭아를 보았어요 느낌이 묘 했어요 전에는 무심히 보던 봉숭아였는데 마치 늙은 여자를 보는 것 같았죠 앙상한 대궁이랑 물날린 꽃잎이랑 그런 것들이 난 곧 늙을 거예요 나도 늙어요 내가 당신보다 먼저 늙어요 그럼 내가 빨리빨리 늙을게요 혼자 있을 때 생각해요 쪼글쪼글하게 쪼글쪼글하게 주름진 내 얼굴을 팽팽한 얼굴의 당신이 처근하게 들여다보는 모습을 겨우 여섯 살 차인걸요 여섯 해는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섯 해 동안 내 얼굴을 서척한 바람과 햇볕을 생각해봐요 나는 그런 게 화가 나요 내가 모르는 시간을 당신이 아는 것 먼저 산 당신만의 세월 내가 모르는 당신의 남편 벌받은 아이처럼 그러고 서있지 말고 이리와서 편하게 누워요 승재가 자신의 무릎을 가리켰다 그의 무릎을 베고 누워 두 발을 소파 팔걸이에 삐딱하게 얹었다 승재의 무릎은 구운지 이틀 정도 지난 바게트 빵 같다 딱딱함과 부드러움이 동시에 존재했다 명지씨 얘기해줘요 무슨 얘기를요 나는 당신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아 어떤 얘기도 상관없어요 아무 얘기나 해요 무슨 얘기를 먼저 할까 내가 모르는 당신의 시간이 알고 싶어 나는 자시처럼 갸우뚱 부러진 승재의 콧구멍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승재가 엄지손가락으로 내 손등의 옆면 엄지와 금지가 맞붙어 우묵하게 들어간 것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걸 신호를 해결했습니다 해외 이여 가 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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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기로는 할머니의 외출은 1년에 10번 남짓이 다였을 거예요. 할머니는 외출할 때마다 나를 앞세웠지요. 지금도 기억나요. 겨울이었어요. 어디 멀리 가는 사람처럼 할머니는 꼭 양단 두루마기에 조바위를 찾아쓰고 어머니가 닦아 엎어놓은 흰 고무신을 신고 살인문을 나섰어요. 겨우 동네 끝집을 가면서요. 그때도 조바위를 쓰는 사람은 드물었어요. 그 동네에선 우리 할머니 뿐이었죠. 까만 비단에 구슬이 달린 조바위가 실어서 벗을 하고 몇 발짝 뗄 때마다 난 할머니에게 앙타를 부렸어요. 그럼 할머니가 이랬죠. 관우가 너도 이 할미를 닮아 이담에 조바위를 쓰면 이쁠 거다 하고요.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난 모자가 어울리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가 두 번째 만났을 때 당신에겐 모자가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커서 모자가 안 어울리는데 당신은 달랐어요. 후, 칭찬이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건 분명하군요. 앞으로는 모자를 애용해야겠어요. 유럽 여자들이 많이 쓰는 그 외에 머리가 쑥 들어가는 모자 있죠? 옆을 큰 꽃으로 누른 챙이 넓은 모자 말이에요. 그런 모자나 아니면 베일이 달린 검은 비로드 모자를 쓰고 어느 날 승재씨 앞에 짠 하고 나타날 거예요. 팔꿈치까지 오는 긴 망사 상갑을 끼고 말이에요. 풋. 햇볕이나 바람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실용적인 모자가 아닌 상식용 모자를 쓴 여자들을 보면 세상을 가리고 싶어서 모자를 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떡하든 튀어보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모자를 쓰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존재감을 지우고 싶어 저러는 거라고. 물론 편견일 수 있겠지만. 할머니의 외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옆길로 셌네요.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 동네 끝집? 아, 미니원 댁. 할머니의 남동생이 미니원을 한 적이 있어 사람들은 동네 끝집을 미니원 댁이라고 불렀지요. 미니원은 진적에 돌아가시고 미니원의 아내, 즉 할머니의 올케가 그 집 사랑채를 지키고 계셨어요. 두 분은 사랑채에 마주앉아 노타로에 담긴 불씨를 뒤적이며 낮은 목소리로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웅얼웅얼 이야기하기를 좋아했어요. 주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하나도 우습지 않은 극적이지도 않은 얘기들이 대부분이었지요. 캐캐 묵어 누렇게 바랜 잡지를 꺼내 읽듯이 아득한 날들의 이야기를 어제 일어났던 일처럼 말하는 세주가 두 분에게는 있었어요. 딱딱하게 침전되었던 시간들이 오물거리는 입원소리로 두서없이 불려나오고 나는 뒹굴거리며 할머니들의 얘기를 반은 듣고 반은 흘려버렸죠. 지금처럼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우면 액자 속의 할아버지가 모의 놀란 얼굴로 벽 위에서 날 내려다보고 그 할아버지가 미니원인데 얼굴이 귀굴로 생기셨죠. 겨울비가 내리는 날에는 처마 밑으로 낙숨을 떨어지는 소리가 어찌나 철양맞든지 스름하게 든 푸짬에서 깨어나기가 무섭게 왕 울어버려 할머니에게 혼이 나기도 했고 미니원 댁 사랑방에서는 늘 매주 드는 냄새가 났어요. 매주 드는 냄새란 게 어떤 거죠?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살아놓아서 통 모르겠는데 든장 냄새와 비슷한데 그것보단 더 독해요. 위측지근하고 꾸릿한 냄새라고 하면 표현이 정확할까? 그런 것들 말고 좀 더 오래된 기억들 내가 세상에 없었을 때 얘기 좀 해봐요. 참, 명지씨의 아버지 얘기는 왜 안 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생으로 밤송이를 삼킨 것처럼 목이 아파와요. 우리 아버진 경첩을 만드는 분이셨어요. 경첩이라고 아세요? 왜 문과 문틀을 이어주는 세부지 말해요? 알죠? 경첩의 용도는 다양해요. 문도 방문, 대문, 창문, 학교문, 공장문, 회사문 등 여러 문들이 있고 문 말고도 장이나 서랍의 장식으로도 쓰이고요. 아버지의 문제는 경첩이 너무나 단순하다는 데 있었어요. 아버진 그림의 소질이 있어서 당신이 만든 문양을 경첩에 새겨놓고 싶어 했지요. 그런데 공장으로 들어오는 주문은 전부 단순한 경첩들만 요구했어요. 장식용이 아닌 실용적인 경첩들이요. 아버진 시골에서 서울 청계천으로 공장을 옮겨와 그땐 큰 회사에 하층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하교길엔 길 가생이에 작은 풀들이 돋아있는 비포장 도로를 걸어 아버지 공장에 가기도 했어요. 그때부터 내 이름이 관호계가 아닌 명지로 불렸고요. 아버지가 사준 국가빵이나 팥이든 아이스크끼를 빨며 놀든 흙탕물 고인 공장 빈터가 생각나요. 빈터엔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잎새 넓은 피마자나무가 쑥쑥 자라나곤 했어요. 그걸 떠도 쌈을 싸먹던 기억도 있고요. 아버지는 자주 자세더미가 쌓인 빈터에 나와 앉아 새마을 담배를 피우곤 했지요. 나는 그런 아버지가 언짢아서 뻘근 흙탕물을 발끝으로 툭툭 찼고요. 그러면 동그랗게 앞이 막힌 검정 운동화가 금방 흙탕물에 젖어버렸어요. 그러다가 70년대로 들어서면서 건축 경기가 좋아졌고 그래도 그 시절이 아버지에겐 호시절이었던 셈이죠. 돈도 제법 만졌으니까요. 얼마 전에 삼성동 무역센터에 갔었어요. 건축 자세를 모아놓은 박람회였는데 거기에 경첩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만들었던 것처럼 단순한 게 아니고 문양과 색상이 그렇게 다양할 수가 없었어요. 수백 종의 경첩을 보았지요. 흰색 바탕에 금방 물린 경첩도 있고 나비 문양의 경첩도 있고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발이 떨어지지 않아 경첩 전시관 앞에서만 3시간을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진 언제 돌아가셨는데요? 80년대예요. 어머니도 2년 상관으로 아버지 뒤를 따라가셨고요. 그럼 명지신 고아네요? 위로 오빠가 한 분 계세요. 그래도 고아는 고아인 셈이에요. 이렇게 큰 고아 본 적 있으세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앞으로 내가 돌봐줄게요. 승재의 표정이 하도 심각해서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했다. 남편도 그 얘기 알고 있어요? 아니요. 남편은 지나간 일들은 흥미없어 해요. 그 사람에겐 언제나 현재가 중요하죠. 그렇다면 명지씨를 공평하게 나눈 거네? 네. 명지씨 남편은 명지씨의 현재를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나는 명지씨 과거를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승재씨 얼굴이 심통난 아이처럼 변한가 하세요? 심통이 아니라 질투가 나요. 참을 수 없을 만큼 또 우리는 무슨 얘기를 나누었던가 심통과 질투로 범벅이 된 그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나는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많이도 풀어냈다. 그가 만질 수 없는 나의 세월들 천란 뒤로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기억의 조각들 검정 고무신을 신고 모짜리 한눈을 밟았을 때 그 말량말량하던 느낌 그리고 여름이면 애써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않고 팔에 힘을 뺀 채 시냇물에 반드시 누워 물을 따라 떠내려 가던 일 작은 집 가는 일에 촘촘히 들어선 복숭아 나무들 봄이면 활짝 핀 복사꽃에 눈이 멀까봐 눈을 밤만 떼고 가던 작은 집 빛이 사위고 먹물이 풀리듯 차츰 짙어지는 어둠을 보며 교실 뒤 청소함에 걸터 앉아 이유없이 울었던 일들에 대해 그 옛날 할머니와 미니원 댁처럼 낮은 목소리로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웅얼웅얼 얘기했다. 승재는 응응 그랬어요? 좋았겠다. 아니면 쬐끄만 게 슬펐겠네? 하는 말로 남은 이야기를 재촉하며 쉼없이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다. 나는 머리를 쓰다듬는 그의 손길이 좋아 얼떨결에 그만 몸의 힘을 빼고 시냇물에 반드시 누워 물을 따라 떠내려 가던 느낌이 지금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물었다. 어떤 게? 내 머리를 쓰다듬는 당신의 손길과 시냇물 위에 반드시 누운 날 쓰다듬고 가던 그때 그 물결의 흔들림이 똑같다고 그랬더니 그는 내가 몸을 담그았던 시냇물에게도 질투를 퍼부었다. 당장의 그 물결을 눈앞에 불러오지 못해 가슴이 시근거렸고 질투를 참지 못해 허벅지의 힘줄이 울금불금나오는 것을 뒤통수로 세세히 느낄 수가 있었다. 무심하게 흘러간 물결이 무슨 죄냐 물결은 흘러가면 그뿐 아니냐 그를 어린아이 달래듯 달래기도 했다. 몹시 덥고 목이 말랐다. 나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광막한 곳에 버려져 있었다. 혹심한 가뭄으로 뽀얀 먼지가 천지를 덮었고 발밑의 땅이 쩍쩍 갈라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땅은 점점 더 길고 넓게 갈라졌다. 갈라지는 곳을 피해 편편한 곳에 발을 디디면 발을 딛기가 무섭게 그것도 쩍하고 금이 갔다. 금들은 순식간에 틈으로 변했다. 돌돌 뚫리는 다리로 벌어진 틈을 피해 손을 발짝 걸었다. 또 발밑에서 땅이 갈라진다. 도망치고 싶다. 그러나 이제는 발을 디딜 편편한 곳이 없다. 틈은 나를 집어삼키기 위해 어웅한 입을 벌리고 또 벌린다. 사방에서 벌어지는 저 틈, 틈들 제발 나를 여기서 구해줘. 명지씨 흔들어 깨우는 소리에 눈을 떴다. 정신이 들어요? 승재의 얼굴에는 근심이 자우룩하다. 코가 마따듯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승재의 얼굴이 두 개 세 개로 보이다가 서로 겹쳐 보이기도 한다. 열이 심했어요. 막 헛소리도 하고 간신히 열을 잡았어요. 많이 아팠죠?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누군가 몰래 내 머리 속으로 들어와 탁구를 치는 것처럼 뇌가 전우 좌우에서 툭딱 그렸다. 소파 팔그리를 잡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닥에 함부로 내던진 물수건이 보이고 탁사 위엔 약봉지가 헤쳐져 있다. 이 꼬락순이 하고는 고개를 아래로 떨어뜨렸다. 정말이지 그의 애를 태우고 싶지는 않았는데 어젯밤에 일어났던 일 아래층 여자와 누웠던 찬 시멘트 바닥이 고열을 불렀을 것이다. 그깟 비를 맞았기로 열이 39도씩이나 오르고 혼나야 해. 주스 마실래요? 아니요. 지금 몇이나 되었어요? 저녁 8시 늦었다. 바닥에 발을 디뎠는데도 전혀 감각이 없다. 집에 가야겠어요. 그 몸으론 무리예요. 한 시간만 더 누워있다가 가요. 그때는 잡지 않을게. 아니요. 가야 해요. 바닥이 졸렁내려앉는다. 꿈속에서처럼 바닥이 갈라질까봐 두렵다. 이 여자 고집센 이 여자를 어쩌나? 승재는 연신 투덜거리면서도 남은 약을 챙겨 현관까지 따라 나왔고 철제 계단에 발을 헛디디지 않게끔 한쪽 어깨와 허리로 내 옆구리를 받쳐주었다. 기꺼이 버티목이 되어준 그의 껑충한 다리도 믿음직했다. 상가 모퉁이에 내려서서 겨우 숨을 몰아쉬었다. 승재씨 발가락이 귀엽네. 아파 다 죽어가면서도 농담은 나보고 잘가라고 발가락들이 일렬로 서서 인사하는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앞터인 슬리퍼 밖으로 비어져 나온 고물고물한 발가락들이 귀여웠대. 네 언제 날 잡아서 승재씨 발가락에 물색 매니큐어 발라줄게요. 누구를 게이로 만들 일 있어요? 승재가 눈을 흘기며 말했다. 흠 아프지나 말아요. 침묵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던 은밀한 것들이 다져지고 문드러지는 것만 같다. 내 앞에 선 이 남자 오직 내 등과 머리를 쓰다듬었다는 이유만으로 오래전에 흘러간 물결에게마저 질투를 퍼붓는 이 남자를 나는 끝끝내 외면하지 못할 것 같다. 우린 너무 가까워지고 있다. 오는 게 아니었는데 어젯밤 703호 여자가 비오는 광장으로 내몰리지만 않았어도 남편이 자기를 바늘로 찌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아래층 여자의 말을 듣지만 않았어도 나는 승재에게 달려오지 않았을 것이다. 참월승만큼은 그 누구도 나를 따라올 자가 없으니까. 당신은 참월승의 가난한 소질을 타고난 것 같아. 언젠가 남편이 빈증되듯 내게 한 말이 생각난다. 결혼 생활 7년 동안에 길러진 소질이야. 물론 당신 도움이 가장 컸지. 입 밖으로 나오려는 말을 안으로 삼키느라고 힘들었던 기억도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이 새어 나왔던가 보다. 승재의 속눈썹이 가늘게 떨렸다. 그의 목소리도 속눈썹처럼 떨리고 있었다. 한숨 쉬지 말아요. 명지씨의 한숨 소리가 내게로 건너오면 드릴로 변하는 거 알아? 가슴이 드릴로 뚫리는 것 같아. 이리 와 들어보아요. 드드드드 내 가슴 뚫리는 소리 들리지요? 폐 속으로 빗물이 떨어진다. 그에게로 다가가 넓은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다. 나 진정 당신 가슴을 뚫고 싶지 않아. 가슴이 드릴로 뚫리는 기분이 어떤 거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 그건 너무 춥고 쇠해. 아무도 없는 겨울 벌판에 맨발로 서 있는 것 같고 저녁 양식이 떨어진 날 마루 끝에 앉아 열린 문으로 방 안에 깔린 이불을 보는 기분일 거야. 그래, 그럴 거야. 그런 내가 어떻게 당신 가슴을 드릴로 뚫겠어? 내 다시는 당신 앞에서 한숨 쉬지 않을게. 약속할게. 승재는 나의 머리와 이마에 입맞춰 주었다. 뜨물게 세심한 기서였다. 감았던 눈을 뜨자 승재의 갈비뼈에서 싸르락 하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의 갈비뼈에 귀를 바짝 대고 다시 한 번 그 소리를 들었다. 싸르락 싸르락. 찰디잔 자갈들이 민물에 밀리는 소리. 현관문을 열자 금방이라도 붉어져 나올 듯 꿈틀거리던 남편의 눈썹이 먼저 보였다. 미간에 잡힌 주름 서너 개 끓어오르는 어흑을 누를 길 없어 화등자완만하게 커진 남편의 눈동자가 구두를 벗고 있는 나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구두를 벗어 신발장 안에 넣고 신발장 문을 되도록 천천히 닫았다. 밟고 있던 슬리퍼를 집어 가지런히 앞으로 돌려놓는 일 역시 느리게 했다. 모든 동작이 끝나면 이어질 남편의 추궁을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었다. 슬리퍼를 끌고 나갔더라면 평상복으로 입은 원피스 위에 카디그만 걸치고 나갔더라도 돌려대기가 한결 쉬울 텐데 신발장 앞에 세워둔 우산이 다리쪽으로 기우등 쓰러진다. 어디선가 커다랗고 푸른 잎사귀가 빠른 속도로 날아와 얼굴을 친친 감는 것 같다. 뭉개진 잎사귀에서 흘러나온 푸른 즙이 목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만 같아 손을 목에 가수다 대며 괜한 헛손질을 했다. 비는 오전에 그쳤다. 그러므로 내가 들고 온 우산은 집을 비웠던 많은 시간을 증명하는 꼴이다. 우산을 두고 올 것을 아무 때나 차고 넘쳐 사람을 앉은 자리에서 이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수시로 열폐감에 빠지게 하던 금망증도 쓸모가 있을 땐 이렇듯 꼬리를 감춘다. 흡사 풀먹인 긴 무명천이 남편과 나 사이에 가로 놓인 것 마냥 팽팽하게 흐르는 긴장의 복판을 칼로 긋듯이 나는 고개를 발딱 들었다. 많이 기다렸어? 어 의외로 대답이 순하다.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인지 내가 먼저 말을 꺼내야 자연스러울 텐데 도무지 둘러댈 마땅한 곳이 떠오르지 않는다. 병원에 갔었다고 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빈손으로 온 걸 뻔히 아는데 시장에 갔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혼자 영화를 보고 여기저기 쏟아니다가 왔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럴 때 핑계될 변변한 친구 한 명 없이 지내온 게 후회 막심이다. 어딜 갔었어? 이어질 남편의 추궁이 두려워 나는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가 옷부터 갈아입었다. 뒤따라 들어온 남편은 정작 뜸을 들였다. 당신 이상해진 거 알아? 찔끔 뭐가? 하여튼 그래 안 보던 그림이 침대 위에 붙어있는가 하면 어 그거? 접대 공원에 갔다가 소상화 그리는 사람들이 있길래 한 장 그려둔 거야. 공원에도 갔었어? 당신이? 나라고 공원에 가면 안 되나 뭐? 안 될 거야 없지만 당신은 어디 나가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잖아. 아마 생리 전날이었을 거야. 안 가던 델 다 가보고 싶어지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는 여성이라는 게 일을 적엔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흔들리는 돌다리를 건너뛰었다는 생각에 속으로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남편이 침대 위에 붙은 그림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요새 소상화는 뒷모습도 그리나 보지? 내가 그렇게 그려달라고 부탁한 거야. 앞모습을 그리는 건 아무래도 자신이 없었어. 기왕 같은 값이면 앞모습을 그리지 않고선 액자에 넣어서 그려두면 깔끔하니 좀 좋아? 그렇지 않아도 벽이 허전해서 작은 그림이라도 한 점 그렸으면 했는데 적은 뒷모습이라 액자에 넣긴 그렇지? 그림도 난리게 그린 것 같고 나중이라도 대학로 나갈 일 있으면 당신 초상 하나 그려와 액자는 내가 색 맞춰 고를게 뭘 일삼아 그래?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거실로 나가 텔레비전을 보았고 나는 태연이 저녁살을 앉혔다. 반찬의 간이 평소보다 세긴 했지만 염려했던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되게 논란 끝이라 그런지 펄펄 끓뜬 열은 그날 저녁을 기점으로 쑥 내려가 버렸다. 다만 고열의 흔적으로 입술에 단단하고 까만 딱지가 앉았을 뿐이다. 점심때 아래층 여자가 해물 파손을 한 접시 가져왔다. 금방 붙였는지 접시 밑바닥이 따끈따끈했다. 어쩐 일이야? 603호가 날 웃음으로 반길 때도 다 했고 늘 마지못해 문 열어주더니만 눈치 채셨구나.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걸 왜 몰라? 내가 오면 5분도 못 되어 쟤 빨리 안 가나? 등뚜미는 얼굴이었잖아. 빈손으로 오는 거하고 뭐 들고 오는 거하고 같을 수야 없지요? 공무원 마누라 마음보가 저러니 나락골 잘 되겠다. 여자는 전날처럼 거실의 소파는 돌아보지도 않고 부엌으로 들어와 식탁 의자에 앉았다. 소파보다 식탁 의자가 편한가 봐요? 난 식탁 의자에 앉는 게 좋더라. 식탁 의자에 앉아 있으면 말이야 꼭 친정 부뚜막에 앉은 것 같아. 나 부뚜막 참 좋아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고창 부엌으로 달려가 부뚜막에 다 합삭 올라앉곤 했어. 우리 엄만 일에 지어서 상냥하진 않았지. 너 왔냐? 그게 전부였어. 그래도 부엌 비 깔고 앉은 엄마의 뒷모습이 좋기만 했어. 아궁이 속에서 나무가 타닥거리며 불에 타는 소리도 좋았고 부엌 바닥의 마른 흙냄새도 좋았지. 나무를 한쪽 무릎으로 툭툭 분질러서 아궁이 속에 집어넣는 엄마의 뒷모습에다 대고 나는 온갖 얘기를 다 했어. 비를 맞고 집으로 돌아온 날 부뚜막에 걸터 앉아 있으면 몸에서 김이 나아. 그런 날엔 엄마가 아궁이 한켠에 묻어둔 감사나 고구마 밤을 부지깽이로 꺼내서 슬며시 밀어주는 거야. 입떡할 때 그게 제일로 먹고 싶대. 엄마도 돌아가신 마당에 해달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아쉬운대로 군고구마랑 군밤을 사다 먹었는데 그 맛이 아니었어. 나는 입술에 앉은 딱지가 신경에 거슬려 손톱으로 딱지를 긁으며 여자의 얘기를 들었다. 603호 혼자 먹는 점심 맛없지? 전 매일 혼자 먹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애가 작년부터 학교에서 급식을 먹어 그래서 그런지 밥맛이 없더라. 그럼 올라오시죠. 같이 먹게. 어디 밥을 주게 생긴 얼굴이라야지 먹던 밥도 뒤로 숨길 사람 같아 보였는걸. 훗 찔리는 데는 있나 보지 열젓게 웃는 걸 보니 이틀 사이에 여자가 해묵은 친구처럼 느껴졌다. 더러운 속옷이나 어질러진 방을 보여줘도 아무 그립김이 없을 만큼 아이랑 점심을 같이 먹을 땐 뭘 하나씩 새로 만들었거든 아이 입맛에 맞춰 비빔국수를 하기도 하고 오므라이스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요새는 혼자 먹으려니까 슬슬 귀찮아지는 거야. 혼자 먹자고 지지고 볶기도 그래서 아침에 남은 것들을 대충 먹어 치우곤 하지. 여자가 붙여온 해물 파전은 맛있었다. 길이가 짧고 통통한 조선 쪽파를 어디서 귀신같이 샀는지 파의 매운맛과 단맛이 찹쌀가루가 어우러져 부드럽고 쫄깃했다. 고명으로 얹은 돼지고기와 오징어, 조개살이 입안에서 씹히는 맛도 일품이었다. 간을 딱딱 맞추는 솜씨라든가 여간에서 시장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조선 쪽파를 어렵사리 구한 걸로 보아 아래층 여자는 살림을 기가 막히게 해내는 모양이다. 우리 친정엄만 말이다. 아버지나 우리들 밥은 주걱으로 살살 퍼서 주발에 봉곳하게 담아주면서 맨 마지막으로 당신 밥을 풀 땐 어땠는 줄 알아? 밥을 살살 퍼다가 밥솥에 밥이 한 주걱 정도 남아있으면 그 밥을 딱딱 긁어쓰렁 당신 밥그릇 가장자리에 주걱을 붙여서 밥 붙은 주걱 밑면을 그릇에 싹 닦는 거야. 그러면 밥이 주걱 밑면에 눌려서 떡같이 판판하게 돼 살살 퍼도 마지막 밥알까지 다 풀 수 있는데도 말이야 일종의 습관인 셈인데 당신은 그 습관 때문에 평생 떡이 된 밥만 드셨소. 아래층 여자는 소매 끝으로 눈가를 쓱 닦아냈다. 밥그릇도 당신 것은 주발을 쓰지 않고 언제나 양재기를 쓰셨소. 빈 주발들이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그게 참 보기 싫대? 어린 소견에도 훗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했소. 엄마는 어떻게 하면 가족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최대한으로 비하할 수 있나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 같았거든. 젓가락으로 파전을 찢어먹던 여자가 다시 말했다. 그러든 내가 점점 우리 엄마를 닮아가 어제 점심엔 아침에 먹다 남은 김치를 넣고 볶음밥을 만들어서 프라이팬츠에 식탁에 놓고 퍼먹었소. 그릇 씻는 게 귀찮아서 반찬도 입에 맞는 걸 골라 먹는 게 아니라 오래된 것부터 먹게 되고 그러니 입맛이 있을게 뭐람? 오래된 반찬을 먹어치워야 새로운 반찬을 만들게 되니까 그건 다른 주부들도 그럴걸요? 그러지 말아야 해. 말라 비틀어진 거나 주워먹고 그러면 언연중에 가족들이 무시한다고. 우리 엄마는 내 아내는 원래 저런 사람이지 하고 나중에는 맛있는 건 먹어보라는 소리도 없이 지들끼리 돌아앉아 먹는다고. 그때 싸가지 없다고 욕해보았자 씨도 안 먹혀. 여자의 말은 차지다. 같은 말인데도 아래층 여자의 입을 거치면 스프레이를 뿌린 듯 말의 생기가 돈다. 여자가 별 생각 없이 툭툭 뱉는 말도 입에 넣고 굴려보면 토시 하나 더 뺄 것도 보탤 것도 없이 앞뒤가 척척 들어맞는다. 어떤 화가의 그림이 어떤 사진작가의 사진이 이 여자의 말보다 더 역동적이고 세밀할 수 있겠는가. 여자는 물을 청해 연달아 두 컵이나 마셨다. 나는 파전 접시에 묻은 기름기를 종이 행주로 닦으며 말했다. 커피 끓일까요? 좋지. 원두커피 말고 역전 다방 스타일러. 친정엄마 얘기를 했더니 마음이 잡잡하네. 예른날은 설탕과 프림을 듬뿍 넣은 달콤한 커피가 입에 당겨 여자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파마머리를 손가락으로 빗질했다. 밝은 갈색의 풍성한 머리따니 어깨 위로 어지럽게 흩어졌다. 여자의 머리에선 때없이 볏짐 냄새가 난다. 머리에서 볏짐 냄새가 나요. 내 머리에서 행주 섞는 냄새가 아니고 행주 섞는 냄새는 안 난다니까 자꾸 그러시네. 볏짐 섞는 냄새도 쿰쿰하긴 마찬가지야. 내 말은 탈곡을 막 끝낸 햇볕짚을 말하는 거예요. 아, 햇볕짚으로 쌓은 집둥울이 속에서 친구들과 놀던 생각이 나. 거기가 우리 아지터였걸랑? 그 속에 숨어있으면 동생을 보라고 하거나 풀밭에 묶어놓은 소를 끌고 오는 일 따위의 장심부름을 하지 않아도 되었지. 집둥울이 속은 엄마의 가슴처럼 포근했고 햇볕짚 냄새가 사방에서 은은하게 풍겼어. 꼭 소보르빵을 꿇는 냄새 같았지. 거기서 우리는 인형 놀이를 했어. 레이스가 달린 여러 종류의 파티 드레스를 끝없이 종이 인형 어깨에 걸쳤다 벗기곤 했지. 파티 드레스와는 평생 인연 없이 살아갈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막연히 알고 있었거든. 여자의 눈이 가나스럼해지더니 눈 가장자리에 웃음이 매달렸다. 집둥울이 속에서 잃어버렸거나 찢어져 못쓰게 되어버린 유년의 인형 옷들을 생각하는 것일까. 물 끓는 소리가 아늑하게 들렸다. 커피를 타기 편하게 커피와 프림, 설탕통을 꺼내 배슨대 위에 일렬로 늘어놓았다. 처음에는 야단스럽게 쎄쎄거리기만 하던 물 끓는 소리가 차츰 투명해지더니 작아졌다. 끓는 소리가 어느 시점에서 작아진다는 것은 물이 졸아들고 있다는 신호다. 급하게 불을 끓어가다가 배슨대 위에 있던 커피병을 팔꿈치로 건드렸다. 커피병이 엎어지고 커피분말들은 사방팔방으로 거침없이 튕겨져 나갔다. 어, 소련, 조심하지 않고 아래층 여자가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는 난감해져서 끓는 물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무늬만 나무인 오드룸이 깔린 부엌 바닥에 점점이 흩어진 밤색의 커피 분말 나는 빈 자루를 들고 또래 깨질이 금방 끝난 수수밭으로 걸어들어온 사람 같다. 예쁘기도 하지. 무릎을 꿇고 앉아 발등 위로 소복하게 쌓인 커피분말을 두 손으로 포올렸다.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 빗자루는 어디니? 베란다예요. 아래층 여자는 기미나게 움직였다. 베란다에서 빗자루를 찾아와 공성드뭇하게 흩어진 커피분말을 썰어 담기 시작했다. 하필이면 그때 현관 벨이 울렸다. 내가 나가보고 올게. 여자가 빗자루를 든 채 현관 쪽으로 갔다. 누구냐고 묻는 여자의 목소리에 이어 문 밖에서 무어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603호 뭐 배달시킨 거 있냐? 여자가 부엌을 향해 소리쳤다. 아니요? 나와봐 통닭이 배달 왔네? 커피분말이 없는 곳을 골라 디딘다고 디뎠는데도 발바닥에 커피분말이 달라붙어 찐덕거렸다. 세상에 찐덕거리는 모든 것이 싫다. 꺼뭇한 양말을 바닥에 벗어던지며 여자를 흘끗 보았다. 잘못 온 게 분명한데 돌려보내지 않고 기어이 왜 나를 부르나 하는 귀찮은 눈으로 여자는 나가보라고 계속 특짓을 했다. 문이 조금만 열리도록 보조키 위의 걸림새를 건 상태에서 도로를 아래로 내리고 고개를 밖으로 내밀려는 잘라. 그 짧은 몇 초를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다가온 눈이 있었대. 10분의 1쯤 야박하게 열린 문에 끼인 쌍겹없이 얇은 두 눈 나는 신도 신지 못하고 밖으로 뛰어나갔대. 발바닥이 차다. 문 옆에 붙어있던 승재가 나를 끌고 계단 밑으로 내려갔대. 많이 아팠어요? 승재는 양쪽 현관문을 번갈아 쳐다보며 최대한 어려운 목소리를 낮추왔대.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입술도 부르텄고 열은 내렸어요. 아침에 전화라도 해주면 좀 좋아 열이 펄펄 끓던 사람을 보내고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전화번호를 알 수가 있어야지 가지 말자, 가지 말자 하면서도 이렇게 오고 말았어요. 미안해요. 당신은 사람 환상하게 만드는데 소질이 있어요. 당신이란 여자 가까이 가면 부서질 것 같고 멀리 두면 날아갈 것 같고 내 이런 조바심을 당신은 아나? 매일매일 보고 싶은데 어떡하면 좋을까? 응? 내가 갈 때까지 참아줘요. 무엇 때문에? 왜 참아야 하는데? 욕조에 엎드려 물속에 얼굴을 집어넣어요. 그렇게 숨을 참다 보면 좀 나아질 거예요. 연구 많이 했군요. 명지씨 말대로 당신이 올 때까지 물속에 얼굴이나 집어넣고 기다릴 수밖에 지금으로선 그럴 수밖에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에요. 얼굴 보았으니까 이젠 됐어요.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이거 가지고 들어가요. 승재는 금지 손가락으로 내 입술에 앉은 딱지를 가볍게 문지르고는 엘리베이터 속으로 사라졌다. 입을 활짝 벌린 엘리베이터가 순식간에 그를 먹어치운 것 같았다. 첩보 영화에 나오는 간첩들의 접선 장면도 이보다 빠르게 전개되지는 않으리라 더러워진 발이 바닥에 닿는 면적을 최대한 줄이려고 발바닥을 오목하게 억울인 채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 사이 부엌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나는 승재에게서 받은 통닭봉투를 여자에게 건네주었다. 여자는 억울인 내 맨발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통닭봉투를 풀기 시작했다. 조린무와 새목글로 접힌 종이 넵킨이 나오고 네모난 상자 안에 양념치킨이 수북하게 담겨 있었다. 통닭 먹을래? 여자가 닭다리를 집어들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커피 마셔야죠. 커피물을 다시 끓이기 위해 가스레인지 앞으로 가는데 여자가 팔을 낚아챘다. 커피고 뭐고 둘 다 왜 그렇게 연기를 못하냐? 에둘러 말하지 않고 정면으로 치고 들어왔다. 통닭 배달부도 그렇고 통닭을 시킨 사람도 그렇고 제대로 된 건 이 통닭뿐이야. 여자는 다리에 붙은 살을 앞리로 뜯어 입에 넣고 우물 그리고 먹었다. 젊은 남자 상상력이 어쩜 그리도 빈약하다니 허구 많은 것 중에 통닭이 뭐냐 통닭이 호우 꽃이라면 몰라도 여자가 통닭이라고 말할 때 통자에 어찌나 액센트를 강하게 주었는지 통닭이라는 말 자체가 우습게 들렸다. 통닭이라니 따낸 좀 그렇긴 하다. 허나 승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날보러 올 구실만 둘러댈 수 있다면 그는 통닭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통돼지 바베큐 배달부로도 충분히 둔갑할 사람이었다. 모에 쉬운 듯이 허둥지둥 여기까지 왔을 테고 상가에 붙은 여러 개의 어수선한 간판들 중에서 그의 눈에 띈 게 통닭집이었을 것이다. 그 남자랑 오래됐어? 아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봐도 돼? 끝까지 갈 생각이에요. 말은 잘한다. 순초짜배기들끼리 하는 거 보니까 두 발짝도 떼기 전에 다 들켜버리겠어. 그래도 상관없어요. 물에 빠져도? 물에 빠지는 거 겁나지 않아요. 지금 그 말 그 남사에게 인생 전부를 긁겠다는 뜻으로 알아들어도 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흔들리는 돌다리 붙잡고 있느니 차라리 물에 빠지고 말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남자에게 전부를 긁겠다고 말했으면 뜯어말릴 작정이었어. 여자는 휴지로 입을 닦고 의자에서 일어섰다. 더 있다 가세요. 난 우리 집에 가서 구멍 뚫린 양말이나 긁고 문턱에 서서 흐트러진 신발들이나 가지런하게 돌려놓고 그래야 해. 신발을 돌려놓는 것도 인생이야. 내 인생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적금 붙듯이 그렇게 노후는 보상되겠네요. 그것도 적금을 타봐야 알지 꽝일 수도 있고 그렇게 사노라면 보람찬 하루까지는 아니래도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텼구나 하는 마음은 들어. 여자가 가고 나서 라디오를 켜고 무너지듯이 부엌 바닥에 들여놓았다. 여자의 마지막 말이 내 마음을 오래 붙들었다. 신발을 돌려놓는 것도 내 인생이야. 서양으로 난 부엌 창으로 들어온 햇볕이 정강이 부근에서 어렁거린다. 햇볕 아래 드러난 발은 겸손하기 이를 때 없다. 지금은 갈 수 없는 길을 그린 고지도처럼 발등의 여러 갈래로 뻗은 성맥이 햇볕에 더욱 푸르르다. 음악 프로 DJ와 초대 손님이 도란도란 나누는 말 끊길 듯 이어지던 경음악의 선율 엷은 커피 냄새가 떠돌던 부엌으로 저녁 놀이 물들고 땅끄미 가지고 산적같이 밀려든 어둠이 배와 얼굴을 누를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있었다. 부엌 바닥을 뚫고 올라온 손이 내 몸을 꽁꽁 묶었어도 나는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다. 묶인 몸 위로 낡은 관뚜껑이 덮이고 쇠못을 박는 소리가 우레같이 귀속을 파고들었어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했을 것이다. 내 몸은 허가받지 않고 들어온 저 시커먼 어둠에 함몰되어 기름종이처럼 얇디얇게 조며지는 중이었으니까. 길가집 여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안전뱅이콧 남편의 출장이 부쩍 잦아졌다. 전기면도기와 치솔을 트렁크에 넣으며 행선지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퉁명스레 말했다. 부산과 마산 그럼 싱싱한 생선회 먹겠네? 왜 그랬는지 모른다. 부산과 마산이라는 남편의 말에 출령에는 바다보다 생선회가 먼저 떠올랐다. 예리한 칼에 낱낱이 몸이 잘렸는데도 끝까지 살아 머리와 꼬리를 퍼덕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몸에 들어간 칼집을 뻔히 내려다보는 생선과 상의 회접시가 오르는 순간부터 군침을 흘리다가 마침내 생선의 붉거나 흰살을 소스에 찍어먹을 남편의 입이 커다랗게 확대되어 눈앞을 휙 지나갔다. 전화는 할 거지? 볼멘 소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남편은 들이받듯이 대답했다. 우리가 하루 이틀 산 사이야? 날 그렇게도 몰라? 남편은 출장지에서 전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출장지에서는 물론이고 회사에서도 점차 전화를 하지 않는다. 왜 집에 전화를 안 하느냐고 물으면 그냥 안 하게 된다고 했다. 나는 말을 읽고 손톱 끝에 가시처럼 일어난 거스러미를 입으로 물었다 듣다. 분명 그는 내게 화를 내고 있다. 오늘 아침 나와 눈도 맞추지 않았다. 나의 무엇이 남편의 화를 도두었나? 속옷도 뽀얗게 삶아서 트렁크에 넣었고 오늘따라 신던 양말을 넣지 않고 새 양말을 여러 켤레 넣었는데 저녁에 입을 편한 면바지와 티셔츠 캐주얼한 사파리도 빠뜨리지 않았으며 다림질이 잘 된 드레스 셔츠도 4장이나 준비했다. 드레스 셔츠가 조금이라도 구겨져 있으면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어서 트렁크에 셔츠를 넣을 때에도 구겨지지 않게 신문지로 돌돌 말아 집어넣었는데 그렇다면 혹여 어젯밤에 내가 그를 서운하게 한 적이 있었던가 무엇씩 중에 취한 동작 나의 표정 나의 말투 아무리 생각해봐도 평소와 조금 더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특별했던 날이었다. 따뜻한 저녁을 준비했고 둘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9시 뉴스를 보고 시사 프로를 보고 마지막으로 액션 일변도의 심야 영화를 보았다. 정말이지 나는 쏘고 찌르고 자빠지고 피가 나는 액션 영화나 무술 영화는 좋아하지 않는다. 단 한 분도 그런 영화를 보고 싶어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자리의 들기성까지는 남편 곁을 지켜야 한다는 이상한 의무감에 사로잡혀 시종일관 남편과 자리를 같이 했다. 열흘 동안 만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남편은 잠자리에서 다른 날과 달리 행동했다. 내 기분과는 상관없이 무찌르자 공산당식으로 급하게 쳐들어왔다가 자기 볼일만 끝나면 등 돌리고 코골기 바빴던 어제의 그가 아니었다. 성실하다 못해 봉사정신이 투철하게 여겨질 만큼 정성스러운 긴 전의를 거쳐 일이 끝나고도 오래도록 날 품어주었다. 그랬음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나의 몸 남편은 내 연기를 눈치챘던 것일까 그럴 리가 없다. 일부러 말투에 응석을 깔았다. 그래도 열흘은 너무 길어. 그간 남편의 출장은 길어야 일주일이었다. 혼자 가는 거 아니야. 3시간인데 전화하고 어쩌고 번거로워. 전화가 없으면 무사한 거니까 그리할라고.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떠났다. 남편의 얼굴빛이 마음에 걸렸지만 나는 왠지 홀가분함을 느꼈대. 창문과 베란다 문을 활짝 열었대. 신선한 공기가 실내로 스며들었대. 거실을 휘둘려보았대. 일정하게 솟아오르는 공기방울 주위에 모여 꼬리를 흔해져 끓이는 어항 속 금붕어 6마리. 움직임이 둔한 것을 보니 상태가 좋지 않은 모양이다. 물도 갈아야 하고 백전병 약도 넣어줘야 한다. 송갈대가 어디 어항뿐이랴. 유리창도 닦아야 하고 상맛을 내내 꿉꿉했던 침대 시트도 새로 갈아야 한다. 배추김치도 달랑 한 포기만 남아 있으니 지금 담궈야 남편이 돌아올 때쯤에 제대로 발효된 김치를 먹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다. 오롯이 머릿속을 지배하는 생각이란 남편이 없다는 것 보너스처럼 주어진 열흘간의 자유뿐이었다. 우선 승제부터 만날 작정이다. 열린 문에 끼어있던 쌍겹없는 얇은 눈 한시도 내게서 떠나질 않았다. 어젯밤 남편과의 잠자리에서조차도 승제의 눈두덩에는 지방질이 없다. 그래서 미련해 보이지도 않거니와 골을 내도 뚱해 보이지 않는다. 옆으로 길게 찢어진 얄포름한 눈꼬리는 주변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각도를 달리한다. 검은 동자가 반짝 빛을 발하더니 눈가에 주름이 몇 줄 잡힌다. 이내 드러나고 마는 그의 하얀 잇속 그가 그림을 그리는 틈틈이 고개를 들고 나를 향해 시인 것 웃었을 때마다 나는 그에게 야채 샐러드를 한입씩 받아먹는 기분이다. 곧 끝나 조금만 기다려 승제의 길쭉한 손가락이 하얀 도화지 위에서 바삐 움직였다. 귀 위로 짧게 바투친 머리 옆머리에 비해 약간 길어 보이는 앞머리 여자의 귀에 걸린 이어링은 생략할 모양인가 브이네크럽 하신 블라우스 속으로 드러난 여자의 목소는 실제보다 가늘게 그려섰대. 손님이 없어 한가한 승제의 동료는 승제 앞에 앉은 여사를 공원에 있는 나무나 커피 자판기를 보듯이 보고 있대. 나는 호수로 면한 비인의사에 자리를 섭고 앉았대. 바람이 일렁이는 물결과 호수에 떠있는 오리들 햇볕이 머리를 조았다. 평일 한낮이어서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다. 해가 기울어져야만 공원이 북적될 것이다. 여자 손님을 보낸 승제가 그림 도구를 챙겨가지고 내게로 왔다. 집에 찾아가서 보챈 효과가 있긴 있군요. 난 며칠 더 욕조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다릴 작중이었는데 후후, 오늘은 몇 시까지 집에 들어가면 되죠? 아흘의 뒤 승제의 눈이 휘둥그랬었다. 지금 뭘 했어요? 아흘의 뒤에 들어가면 돼요. 남편은 열흘 예승으로 출장을 떠났거든요. 정말? 정말? 우와, 우리 뭘 하죠? 아무거나? 어디 멀리 떠날까요? 승제가 초분도라는 섬에 가자고 했을 때 나는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그가 가사논 것이 땅 끝 어느 토굴 속이었다고 해도 무조건 따라 나섰을 것이다. 하물며 그는 듣도 보도 못한 섬의 이름을 댔고 우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 가방을 챙겨 나오기로 했다. 날 집에까지 바래다 주는 길에 그는 들뜬 얼굴로 휘파람을 불었다. 거리의 화가가 그림만 안 그리고 여행이나 다니면 어떻게 먹고 살죠? 굶어도 혼자 굶는 게 아니고 같이 굶는 거니까 어디 한두 번 굶어 보았나? 열흘 정도 굶어서는 죽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그는 태평한 얼굴로 큰 소리만 탕탕 쳤다. 나는 짐을 쌌다가 불고 다시 쌌다. 생각 같아서는 집에 있는 냉장고를 들고 가고 싶었지만 부피가 큰 냉장고 대신 여행가방 두 개를 사용하기로 했다. 파, 마늘 따위의 기본 양념들 커피와 구급약, 모기와 세면도구, 화장품, 책 여행가방 두 개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어쩔 수 없이 베란다 창고에서 이민 가는 사람들이나 사용할 법한 커다란 청가방을 꺼냈다. 진자수색 바탕에 자잘한 꽃무늬가 있는 그 가방은 남대문 시장에서 1만 6천 원을 주고 산 것이다. 두 칸짜리 방에서 아파트로 옮길 적에 나와 남편은 이불을 싸는 문제를 두고 고민 고민했다. 이사할 때 딱 한 번 쓰고 묵혀둘 이불보를 사야 하느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 쓰일 이불보 대용의 어떤 물건을 사느냐 하는 어느 토요일 오후 남편과 남대문 시장을 헤매고 다닌 끝에 가방 집으로 들어갔대. 거기서 만난 물건이 이 진자수색 가방이었대. 가방은 옆 솔기에 달린 지퍼를 열면 이불 6채 정도는 넣었거니 담을 수 있을 만큼 커졌고 지퍼 안쪽으로 천을 밀어 넣으면 감쪽같이 손바닥만한 지갑 크기로 변했대. 물건을 많이 담으면 바늘 땀이 뜯어지거나 올이 밀릴지도 몰라. 가방을 보고 첫눈에 혹한 얼굴이면서도 남편은 주문 앞에서 가방 천을 일일이 점검하는 치밀함을 보였대. 나는 마술처럼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가방의 크기보다는 천에 그려진 진자수색 잔 꽃무늬가 마음에 들었다. 2만 5천원에 파는건데 2만원에 줄게요. 라고 순심쓰듯 말하는 소문에게 남편은 1만 5천원에 달라며 흥정을 붙였다. 그때도 남편은 나보다 물건값을 잘 깎았다. 어머나 이 아저씨가 나무 물건을 거져먹으려고 하네. 닳고 달아보이는 소문은 안 팔겠다는 듯 휙 돌아섰다. 팔기 싫으면 과한 도시여. 남편도 아쉬울 거 없다는 얼굴로 가방집을 나왔다. 잔 꽃무늬가 참 예쁜는데 그냥 2만원에 사지 그랬어요? 나는 남편 뒤를 따라 나오며 그새 누가 사갈까봐 벽에 진열된 가방을 자꾸만 돌아보았대. 돌아보지 마 이불보는 5천원이면 산다고. 저기 이불집들이 천지네. 다닥다닥 붙은 시장 2층의 이불집들을 가리키며 남편이 팔을 잡아 끌었다. 아저씨 흥정을 했으면 끝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조문이 다시 우리를 불렀고 남편은 일금 1만 6천원에 진자주색 천가방을 사들고 어이게 양양하게 가방집을 나왔다. 지퍼를 열고 가방을 넓게 펼쳤다. 진자주색 바탕에 그려진 자잘한 꽃들이 여전히 아름답다. 이 가방에 이불을 넣을 때만 해도 우리는 앞나라의 행복을 믿었대. 낄낄낄 남편은 낫게 웃었대. 이불을 이불보여만 싸야 한다고 믿는 놈들은 아주 단순한 종족들이지. 명색이 가방이긴 하지만 가방으로 쓰기에는 너무나도 큰 진자주색 천가방을 손바닥으로 쓸며 내가 물었대. 여기다가 이불을 담아서 이사가고 난 다음에는 이 가방을 어디에다 쓸 건데? 어?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은 모양이었대. 어디 쓸 데 없으려고? 아니면 이 다음에 이민 갈 때나 쓰든지. 당신 이민 갈 거야? 사람이를 알 수가 있나? 결혼을 했으니 아이들도 생길 것 아니야? 난 사람들로 복잡되는 이 좁은 땅에서 내 아이들을 키우기는 싫어. 그 애들 세대에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물론 내 나라, 나무 나라라는 구분도 흐려질 거고. 난 물가 싸고, 땅 넓고, 공기 좋은 그런 나라로 가서 마음껏 애들을 키우고 싶어. 남편은 눈을 감았다가 가늘게 떴다. 애들은 한 셋쯤 낳을 거야. 아들, 딸이 고를 섞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딸, 딸, 딸도 좋고 아들, 아들, 아들도 좋아. 이민을 가면 우선 식구 수대로 자전거와 나무로 깎은 부메랑을 사겠어. 평일엔 열심히 일하고 휴일에는 온 가족이 한 줄로 늘어서서 자전거 타고 더 넓은 초원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넓은 초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부메랑을 날릴 거야. 끝간데없이 펼쳐진 초원 위로 부메랑은 빛을 가르듯 빠른 속도로 공중을 날겠지? 드문드문 서 있는 아름드리 나무 사이를 돈 부메랑은 투명한 하늘 속으로 묻혔다가 한 점 빗살이 되어 내 아이들의 손으로 사뿐히 돌아올 거야. 난 아이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어. 아이들은 빛과 하늘과 초원에 둘러싸여 마늘종처럼 쑥쑥 자라나겠지? 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려. 그게 남편의 꿈이었나? 그렇다면 그는 꿈을 이룬 게 하나도 없다. 아이도 생기지 않았고 땅이 넓은 나라로 이민도 가지 않았다. 물론 사전거나 부메랑도 사지 않았다. 단지 매연을 내뿜는 승용차와 사방이 막힌 아파트 한 채를 샀을 뿐이다. 삼삼하게 푸러진 눈을 해가지고 애를 한 세쯤 낳겠다던 남편은 세월이 흐를수록 어깨가 아래로 쳐졌고 미간 사이에 세로로 진 주름들이 자리를 잡고 엄숙하게 들어앉았다. 어쩌면 내가 내쉰 한숨에 깔려 녹아버린 것은 나의 젊음이나 웃음이 아니라 남편의 부메랑인지도 모르겠다. 배가 볼록한 두 개의 여행 가방을 열고 그 속에 담긴 것들을 꺼냈다. 물건은 금방 작은 산더미를 이루었다. 그것을 전부 진자주색 청가방 속에 집어넣었는데도 가방 속이 헐렁했다. 무얼 얼마나 담아야 가방 속이 거듭하게 살 것인지 한때 남편의 꿈이었던 가방을 내가 다른 남자와 여행을 떠나기 위해 사용한 줄 알면 그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이렇게 큰 가방을 어디에다 쓸 거냐고 묻던 내 말에 어디 쓸데없을라고 무심코 했던 자신의 말을 기억해내고 혀를 깨물지도 모른다. 이건 할 짓이 아니야. 청가방 속에 든 물건을 도로 꺼내 거실 바닥에 쏟았다. 휴 이마가 축축하다. 승재는 짐을 간단히 싸라고 했다. 나는 냉장고를 대신할 카드와 꼭 필요한 물건이 담긴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다. 구월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여전히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장마철을 피해 늦음하기 휴가길에 나선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속도로 위에 늘어서 있었다. 차가 밀리는데도 승재는 남편처럼 인상을 쓰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 한물간 참새 시리즈를 시작으로 최불암 시리즈, 만득이 시리즈, 사오정 시리즈까지 줄줄이 풀어내었고 그것도 지겨우면 끝말있게 게임을 했다. 멀리 보이는 논에는 뼈들이 노랗게 익어가고 있었고 긴 장마에 물을 넉넉하게 빨아들인 나무는 부풀어오르는 구름을 머리에 이고 길가에 서있었다. 뽑은 피를 수복이 얹은 논뚝과 농가운데 허리를 굽힌 농부의 모습도 보였다. 경원기가 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고속도로 옆 신장로로 털털털 지나갔고 산등성이에서 날아온 참새 한 마리가 낡은 티셔츠를 뒤집어 입은 허수아비 주위를 맴돌다가 신장로 쪽으로 날아갔다. 피를 뽑던 농부가 날아가는 참새를 보고는 뒤늦게 손을 저으며 쫓는 신용을 했다. 운전을 하던 승재가 참새와 허수아비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잘하는 노래는 아니었다. 나는 나는 외로운 지푸라기 허수아비 들판에 곡식이 익을 때면 날 찾아 날아온 널 허이허이 까그라 산넘어 멀리 멀리 고음에서 틀릴까봐 손에 땀이 난다. 왜 그리 슬픈 노래를 불러요? 참새랑 허수아비를 본 김에 그 노래가 생각났어요. 어쩐지 눈물이 나네요. 듣고 보니 그러네. 막혔던 길이 조금씩 뚫리기 시작했다. 회득 인터체인지를 지나 호남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여산 휴게소에서 철판에 구운 감사를 사서 사이좋게 나누어 먹고 밀크커피와 블랙커피를 뽑아 반씩 섞어 마셨다. 그리고 나서 승재혼자 공중전화 박수로 들어가 어디론가 긴 전화를 했다. 광주를 옆구리로 끼고 달리다가 송정리 나주를 거쳐 목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지난 시각이었다. 목포 시내에서 블랙백반으로 늦은 저녁을 먹고 여객순 터미널 부근의 한 모텔로 들어갔다. 우리나라 여관방이나 모텔방들은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지 모르겠어. 한 군데라도 다르게 꾸미면 어디가 덧나나? 모텔방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승재의 불평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그걸 전부 받아주고 있으려니 그만 몸도 마음도 피곤해졌다. 씻으려고 욕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그는 씻지도 못하게 했다. 수백 수십 명이 이 욕실을 썼을 거야. 이런 데서 당신이 샤워하는 거 나 싫어. 그도 나와 같은 기분이어서 그랬을 것이다. 모텔이라는 이름이 주는 불륜의 이미지 그 이미지가 그를 못 견디게 했을 것이다. 어린애처럼 입을 내밀고 툴뚤 그리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는 밤새 책이나 보다 나가자고 했다. 가방 속에서 그가 꺼내온 것은 키리코 화집이었다. 모텔방과 키리코라니. 언젠간 나도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이것 봐 키리코가 그린 사물과 공간은 낯설고 기이하지요. 모든 게 변형되어 있고 위협적인 느낌도 들고 그는 화집을 한 장씩 넘기며 키리코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1888년에 태어나 1978년에 죽은 사람인데 초기 그의 형이상학적 회화는 당시의 초현실주의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어요. 붉은탑이라는 그림은 달리의 작품 죽음의 기사를 떠올리게 했지요. 총탄이 박힌 탑과 김하상이 그래요. 내 눈엔 키리코의 그림이 만화의 카툰처럼 단조롭게 느껴졌다. 건물은 얼어붙어 있고 시간의 흐름을 벗어난 듯한 기관차 대체 뭐가 좋다는 건지 명지시를 처음 보았을 때 여기 이 그림이 생각났어요. 거리의 신비와 우울이라는 1914년도 작품 원금법을 사용해 거리가 한없이 길어 보이고 정주된 느낌을 주지요. 그 밑을 보세요. 정주된 거리에 혼자 굴령새를 굴리며 지나가는 소녀. 해바라기 밭에서 불쑥 나오던 명지시가 이 소녀의 이미지와 아주 흡사했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정수리를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해바라기 밭에서 나오는 당신을 훔쳐보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고요. 알고 보니 의도적인 접근이었군요. 그렇다고도 할 수 있죠. 난 승재시가 건달인 줄 알았는데 명지시가 해바라기 밭에서 나와 호수가에 앉아 있지 않고 다른 데로 갔더라면 아마 난 당신 뒤를 쫄랑쫄랑 따라갔을걸. 망치로 얻어맞아 띵한 얼굴을 하고순. 그럼 나는 웬 건달 했겠죠? 불륜의 냄새가 떠도는 모텔방에서 우리는 키리코의 초기그림의 코를 박고 나란히 잠이 들었다. 승재가 깨워서 눈을 떴더니 5시 반이었다. 7시에 도초도로 들어가는 쾌속순을 타려면 서둘러야 했다. 초분도는 어미숨인 도초도에서 다시 배를 타고 1시간을 더 가야 하는 먼 길이라고 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모테랍 식당에서 사골곰탕을 한 그릇씩 먹었다. 지프를 하물칸에 실은 배는 출발과 동시에 물을 빠르게 가르기 시작했다. 승재와 나는 갑판으로 나갔다. 여객선 터미널이 가물가물하게 멀어지더니 머리 위로 갈매기들이 떼지어 날았다. 바다에 떠 있는 몇 개의 바위숨을 지났다. 눈앞은 말 그대로 망망대해였다. 출발할 때부터 배 안에 뽕짱 메들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갑판 위에서는 쾌속선이 물을 가르는 소리가 쉼없이 들려와 귀속이 얼얼했다. 배 안은 소용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 도초도까지 일반 배로는 꼬박 3시간 거리인데 쾌속선으로는 1시간 남짓 걸렸다. 1시간 남짓이니 참을만했지 안 그랬으면 귀가 멀뻔했다. 섬이라고 해서 선착장 주변의 풍경이 육지와 다른 건 아니었다. 수도장인이 장안장인이 하는 간판을 올린 여관들이 눈에 띄었고 길목 다방과 카페 타임이 여관 양옆으로 버젓이 자리 잡고 들어앉아 있었대. 남도 회집과 도초도 해산국집 둥지 노래방도 빠질새라 자리를 같이 했다. 선착장을 빠져나와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한참 달렸대. 자주 온 길인 듯 승재는 익숙하게 섬길을 달렸대. 나는 낮은 언덕과 식탁보만한 밭다랑이 밭 주위의 일렬로 늘어슨 방풍님을 무료하게 바라보며 8월의 마지막 햇볕을 견뎠다. 수왕리라고 씌어진 푯말을 지나 마을 입구로 들었었다. 승재는 구멍가게 옆 초록색 슬레이트 지붕 앞에 차를 세웠다. 20여 호나 될까 바다를 앞마당으로 둔 작은 마을 이었다. 되려님 오셨남유 거반 80주를 바라보는 초로의 노인이 시금치를 가득 심어놓은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달려나왔다. 안녕하셨어요? 암유 섬에 박혀 사는 우리네야 그날이 그날이지요. 충청도 태생인듯 싶은 노인은 태생제의 사투리를 버리지 못하고 여태 쓰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안식구는 어제 대련님 전화를 받자마자 초본도로 들어갔구만요. 집을 오래 비워서 불도 넣고 이불도 빨아야 한담소. 김치거리랑 이것저것 들고 갔으니께 점심 요기는 거기서 헐 수 있을 거구만요. 시장 하시지요? 아침을 늦게 먹었어요. 근디 이 샥시는 늙이요? 아 명지씨 이리와 인사드려요. 우리집 이를 보아주시는 아저씨세요. 안녕하세요. 야 먼 길 오셨는디 벤베이 드릴 게 없어 놓아서 노인이 마루 위에 덩그럽게 노인 냉장고 문을 열고 사이다를 병지에 내왔다. 출성 사이다 로고가 찍힌 유리잔에 사이다를 따라 한 잔씩 돌렸다. 우리는 시금치가 파랗게 돋은 마당에 서서 뽀글뽀글 기포가 있는 사이다를 단숨에 들이켰다.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지 않아서 그런지 속이 쩔위 탈 만큼 찼다. 차는 여기 두고 갈게요. 그렇 크세요. 노인과 승재는 차 안에 있는 짐을 모터보트로 옮겼다. 내가 가방을 챙길 동안 승재는 혼자서 시장을 보았는지 승재와 내 가방 외에도 할인 매장 봉지가 여러 개가 더 눈에 띄었다. 묶인 밧줄을 푼 노인은 익숙하게 포트에 시동을 걸었다. 노님도 잘 계시지요? 네. 작년 이맘때 들리곤 단체 발걸음을 안 하시네요. 방학대라 애들 데리고 오시겠지 했는디. 뉴저지 큰눈안에 갔어요. 아마 애들 방학 끝날 때 맞춰서 들어올걸요? 암만 그래야죠. 부모 떠나면 큰성이 부모 한가진께 미국 누님도 편안하시고요. 못 본지 몇 년 됐습니다. 얼마전에 사진을 보내왔는데 살이 엄청 쪘더라고요. 애들도 내가 거기 있을 때보다 살이 통통하게 올랐고 큰눈님은 외탁을 해서 몸집이 좋을기여 외가족 사람들이 여간 시렌남 돌아가신 사장님이랑 사모님 생각이 나네요. 생각할수록 원통이었소. 에이 아저씨들 새삼 그런 얘기를 꺼내 가지고소. 승재의 힘없이 풀린 눈길이 가다한 곳은 섬이었다. 한눈에 보아도 도초도 보다는 작아 보였다. 이들의 대화로 보아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이 흰색 건물의 외벽에 화려한 별장점 되게끈이 여겼는데 정작 우리가 들었은 곳은 붉은 벽돌로 지은 평범한 2층 집이었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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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있다면 솜이어서 앞에 바다가 있고 땀이 없다는 것 집 뒤에의 꽤 넓은 정원 정도 따지고 들자면 정원이라는 말에는 어폐가 있다. 솜에 보이는 건 이 집 한 채 뿐이고 땀이 없으니 당연히 솜 전체가 이 집 정원이랄 수 있겠으나 굳이 내가 정원이라고 지칭한 것은 사람의 손길이 다한 흔적이 뚜렷한 꽃과 나무를 두고 한 말이다. 실내도 연어 2층 집과 다를 바 없었다. 다만 벽 한 귀퉁이에 설치한 벽난로와 바다가 보이게끔 훤히 뚫린 유리벽이 연어 집들과 조금 다를 뿐이었다. 살집이 좋고 푸근하게 생긴 안 노인이 꺼려준다. 꽃게탕과 게장으로 점심을 먹고나자 노인 부부는 모트보트를 타고 도초도로 되돌아갔다. 부를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라는 말을 남기고서 초분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일회용 봉지 커피로 탄 커피 두 잔을 내오며 승재는 마치 자기 손에 촛불이 켜진 모카 케이크라도 들려있는 것처럼 이럴테면 환영식인 셈인가요? 물론 환영식이기도 하고 위로연이기도 하고요. 위로연이라뇨? 아시다시피 여긴 섬이에요. 섬 전체의 사람이라고는 우리 둘밖에 없어요. 올 때는 마음대로 왔지만 갈 때는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곳이죠. 하나도 겁나지 않네요. 그런가 협박의 강도가 낮았나? 그는 손쉽기가 있는 노인처럼 클클클 웃었다. 봉지커피는 설탕과 프림을 입맛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서 맛이 깊고 맑았다. 아무도 밟지 않은 원시의 모래사장에 바닷물이 흰 이빨을 드러내며 우르르 몰려왔다가 도망가는 게 보였다. 승재가 2층으로 올라간 사이 통유리 앞에 서서 수영복으로 갈아입었다. 통유리 문을 밀치자 꽃장 테라스로 연결되었다. 나무로 만든 테라스는 오래 방치되어 군데군데 썩어 들어가거나 나무 토막이 부러져 가운데가 푹 꺼진 것도 눈에 띄었다. 칠이 벗겨진 등나무 의자 두 개가 테라스 벽에 을신연스럽게 기대어 있었다. 나는 맨발로 테라스 아래 놓인 나무 계단을 밟고 바닷가로 나갔다. 사람 없는 바닷가가 있다는 게 신기했다. 아 아 아 빨승 연습을 하는 학생처럼 바다를 향해 어슬프게 소리질렀다. 소리는 넘실대는 파도를 넘어 수평선 쪽으로 퍼져나가다가 금방 사그러들었다. 남쪽에 있는 섬이여서 그런지 주변에 보이는 나무들은 한결같이 잎사귀가 넓고 무성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식물 도감이라도 가져오는 건데 나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새기며 걸었다. 조개껍질과 자갈 바닷물에 밀려온 나뭇가시들이 모래밭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나뭇가시를 주워 한 군데 쌓아두고 돌아섰는데 조만치 승재가 오고 있었다. 그는 팬티 바람이었다. 이런 건 입지 말아요. 가까이 다가온 승재가 수영복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잡아당겼다가 놓았다. 신축성이 좋은 소재여서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수영복이 따끔하게 살갗을 쳤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긴 우리 외엔 아무도 없어요. 바깥세상에서 지켰던 예의 걱정 근심 뭐 그런 따윈 전부 바깥세상에 두고 왔다고 생각하면 될 거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으니 기어이 내 수영복을 벗긴 승재는 자신의 팬티도 돌돌 말아 벗어내렸다. 알몸이 된 우리는 바닷물로 풍덩 뛰어들었다. 바닷물이 몸 구석 구석을 핥고 지나갔다. 상쾌했다. 엎드려 수영을 하다가 몸을 뒤집었다. 계란을 깨 프라이팬에 떨어뜨린 듯 반판하게 퍼진 가슴과 배꼽 그 밑의 검은 트럭들 우리는 서로의 몸을 보며 기덕 끓였다. 그 웃음도 잠시 뒤에서 집채만한 파도가 덮쳐와 코와 입으로 짠물이 들어가 버렸다. 눈물 콧물로 범벅을 하고 모래밭으로 나오는데 아하하하 흰새들이 꾸룩거리며 수면을 차고 하늘로 솟구쳤다. 탁 트인 바다를 보고 있자니 옆구리가 뜯어지는 것 같네요. 베개니스를 뜯어내는 것처럼 투두둑 어 난 가슴이 뜯어지는 것 같던데 내 말은 바다 앞에 서면 허전하단 말이에요. 허전하다니 말도 안 돼 초분도 앞바다는 엄마의 자궁 속 양수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곳이요. 자 물속으로 들어와서 명지씨도 느껴봐요. 승재를 따라 천천히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 바닷물이 허벅지에서 찰랑 그린다. 가끔 센 파도가 다가와 허리에 감겼다 가지만 우리는 물속의 길을 내어 걷는 데 조저하지 않는다. 자울자울 안개 낀 새벽길 그 길은 감성색 보자기 하나가 길게 펼쳐져 있다. 길 위에 겹겹이 쌓인 것들이 해치고 나아가는 발걸음을 더디게 한다. 얼마나 그랬을까 물속 깊이 들어간 승재가 내 발목을 잡았다. 발목을 잡힌 나 서슴없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물이 내게 스민다. 나 또한 물속으로 스민다. 바닷물이어서 눈을 뜰 수도 없고 귀속이 먹먹해 제대로 들을 수도 없지만 나는 승재의 심장 뛰는 소리를 가려낼 수 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는지도 그는 그는 지금 물에 풀어진 미역줄기처럼 부드럽게 휘어져 있을 것이다. 그의 손길이 종아리와 허리 가슴을 스치듯 쓰다듬을 때마다 내 몸엔 온화한 주황색의 산파상 전구가 켜진다. 익숙하고도 따뜻한 촉감. 이었고 그가 나직나직하게 노크를 하더니 문 앞에서 갸웃갸웃 거리다가 살그머니 문을 민다. 그는 열린 문으로 성큼 들어서질 않고 들어올 듯 말듯 망설이고 만 있다. 승재가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내 방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심술구전 해방꾼들이 문 뒤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여러 개의 손들이 뒤에서 그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위로 밀어 올리기도 한다. 회방꾼들을 피해 푸우 물 위로 떠올라 참았던 숨을 쉬는데 거기까지 따라와 등을 철석 때리며 물을 끼얹고 가는 얄미운 손 물벼락을 막고도 들어오고 싶어서 애가 타는 그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키고 나서 바닷속으로 들어가 느긋하게 그를 기다린다. 뒤따라 바닷속으로 들어온 그가 더듬듬 문고리를 부여잡고 간신히 방으로 한 발 들이민다. 여전히 위로 밀어 올리기 없는 해방꾼들 때문에 나는 방 입구에서 수줍게 그를 맞는다.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부드러운 접촉 우린 우린 전생의 한몸 이었을 거야 난 그걸 느껴 바닷물 위로 솟구친 승재가 숨을 뱉어내며 말했다. 그의 머리는 물살에 씻겨 자연스레 뒤로 넘어가 있다. 그대로 두면 파도에 떠밀려 바닷속으로 영원히 사라질 것만 같다. 그의 손을 꽉 잡고 모래밭으로 나왔다. 마치 아기 피부 같군요. 정맥이 파랗게 비춰 세게 누르면 터지겠는걸. 승재가 내 팔목을 꾹꾹 누르며 말했다. 피부가 건강해지게 햇볕에 많이 그을려야 해. 나처럼 해봐요. 그가 모래밭에 엎드리자 나도 배를 가른 오징어 같이 승재 옆에 납작하게 엎드렸다. 해가 지글지글 등을 태웠다. 지금 이런 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승재씨는 자기 얘기를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나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 모양인데 뭐든지 물어봐요. 반대편에 있던 얼굴을 내 쪽으로 돌린 승재는 타원형으로 구부린 자신의 오른팔에 얼굴을 얹었다. 팔에 눌려 얼굴이 뒤틀린 것처럼 보였다. 승재씨 부모님도 돌아가셨나요? 두 분은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한 3,4년 되었나 신문에도 크게 났었어요. 여행 가시던 길을 그만. 저런 충격이 컸겠군요. 한동안 방황했어요. 미국에서 그림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그만두고 부모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난 반양아치 꼴로 강남 일대를 돌아다녔지요. 방배동 작은 누나네 집에 임시로 얹혀 살았는데 간섭을 일체하지 않더라고요. 백번 이해한다는 얼굴이었어요. 양아치 꼴로 흔들거리며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짓도 오래 못하겠대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와 소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죠. 누나들은 제 저러다 관두겠지 그래요. 나는 이 일이 꽤 마음에 드는데 어떤 점이요? 사람 보는 눈이 밝아져요. 특히 관상하기엔 저절로 일가견을 이루게 되지요. 내 관상은 어떤가요? 이마가 넓고 반듯해서 소년 운세는 좋은 편이나 20대 후반에 들어서는 부모상을 당하겠고 중년에는 민씨 집안의 남자를 만나야만 흘 상이라. 승재는 화면 상태가 좋지 않은 텔레비전 속 인물들처럼 여전히 세로 방향이 뒤틀린 얼굴로 점술과 특유의 가락을 섞어 목청을 도두었다. 나는 이 대목에서 웃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웃음이 나오질 않았다. 도리어 무디고 녹슨 칼에 반은 베이고 반은 씻긴 것처럼 가슴께에 둔한 통증이 느껴졌다. 얼굴을 반대편으로 돌렸다. 실타래처럼 펼쳐진 모래사장과 모래사장 끝머리에 우묵하게 들어간 늪이 보인다. 늪을 둘러싼 벗은긴 소나무숲 머리에 난 땜통 자국처럼 멀리서도 소나무 밑의 누리끼리한 땅이 뭉텅뭉텅 보이는 저 엉성한 소나무숲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 늪에서 불어온 듯 싶은 물비린내 나는 바람이 머리카락을 가벼이 해적였다. 승재는 엎드린 상태에서 손을 뻗어와 내 손가락을 하나하나 폈다. 크기가 다른 열개의 손가락들이 벌린 상대편 손가락 틈새로 빠르게 얽혀들었다. 외부로부터 어떤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모래 모래위에 엎드려 잠이 들었던가 보다 한기가 들어 일어나보니 벌써 해가 서쪽으로 기운 뒤였다. 우리는 모래 자국에 나서 꼼보처럼 보이는 얼굴을 하고 어깨를 늘어뜨리며 걸었다. 발밑의 모래는 여전히 뜨거웠다. 긴 다리로 성큼성큼 앞질려 간 승재는 두 켤레의 샌들과 두 장의 남방 셔츠를 가지고 돌아왔다. 샌들을 신고 셔츠로 대강 몸을 가리고 소나무 숲으로 들어갔다. 본격적인 탐사는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숲이 끝나는 곳 까지만 갑시다. 숲 너머에는 뭐가 있지요? 비밀 언덕 위에 올라서면 다 보여요. 소나무 숲 사이로 굽은 산길을 걸었다. 바람 소리만 들릴 뿐 사위가 고요 했다. 포석한 땅에 섞인 모래가 간간이 눈에 뜨이더니 얼마 걷지 않아 발목까지 빠지는 모래끼리 나타났다. 등어리가 땀으로 흥근해질 즈음 돌연 툭 트인 모래 능순이 펼쳐졌다. 아 내 생전에 본적 없는 풍경 황금빛 모래산 넓은 사막에 파도 무늬를 새기며 흩날리는 모래들 신기루 일까 눈을 비볐다. 벌겋게 단 불판 같은 소녀개가 하늘에 낮게 걸려 마지막 불꽃을 지피고 멀리 대양을 건너온 바람이 방향을 바꿀 때마다 사막의 고랑도 서서히 모양이 바뀌었다. 노을에 물든 사막은 부신 황금빛으로 번쩍 그리며 우리를 안으로 잡아당겼다. 세상에 이런 것이 있었다니 이곳은 오랜 역사를 지닌 모래섬 이에요. 지금은 개인 소유지가 되어나서 아무도 없지만 조선 중기에는 역적으로 몰린 사람들이 귀양 사례를 하러 온 것이기도 하죠. 그 후손들이 남아 이곳에서 꽃게사비를 하며 생계를 이어 갔대요. 지금은 다들 도초도로 나갔지만요. 이곳에 사는 큰애기는 모래를 소마를 먹어야 시집을 간다는 말이 있을 만큼 모래가 많은 섬이에요. 서녀 하늘에 퍼진 노을이 모래 능순을 물들이고 모래불판에 무릎을 세우고 앉은 성자의 얼굴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얼굴도 팔도 황금빛으로 변한 승재가 남방 셔츠를 벗어 모래위에 깔았다. 나는 세단 위에 받쳐진 한 마리 사냥처럼 셔츠가 깔린 모래위에 반듯하게 누웠다. 바람이 불고 헛어져 날리는 모래가 볼을 때리기도 하는 사막에서 우리는 눈을 흡뜨고 섹스를 했다. 승재가 허리를 움직일 때마다 모래고랑이 점점 더 깊어지고 바람을 쫓아 슬그머니 옮겨앉는 모래산을 바라보며 나는 섹스에 몰입했다. 승재의 허리 움직임이 빨라지자 하늘에 퍼져있던 노을이 전부 질속으로 빨려오는 듯 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고 입만 딱딱 벌렸다. 입을 벌릴 때마다 승재의 깔깔한 혀가 급하게 입속으로 파고 들어왔다. 입이 타긴 둘 다 마찬가지였다. 시원한 물을 마셨으면 좋겠소. 승재가 모래위에 털썩 엎어지며 말했다. 그의 몸 옆으로 짙은 황금빛 고랑이 굵은 파마의 컬처럼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를 띠며 수도 없이 이어졌다. 승재의 벗은 엉덩이는 모래고랑의 둥글게 퍼진 곡선과 많이도 닮았다. 나는 승재의 엉덩이 옆으로 이어진 5월의 보리밭 이랑 같은 모래고랑들을 사진 찍듯이 눈속에 담아두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풍경 여기서 날 그려요. 그게 무슨 말? 누드를 말하는 거예요. 사막과 누드. 그림이 될 것도 같은데 당신의 몸을 그리라고 여기서? 음 당신은 그림을 그린 사람이니까 영화 속에서는 이때쯤 되면 여자에게 모델이 되어달라고 하던데 그건 영화니까 그런 거죠. 난 누드를 그리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더욱 당신을 그릴 수는 없어요. 수전증에 걸린 노인네처럼 손이 벌벌 떨려서 손하나도 제대로 그릴지 못할 거야. 굳이 그려야 한다면 지금 모델을 쓰지. 남의 제안을 그렇게 단칼에 자르면 명지시 마음만 고맙게 받아들일게 아주 고맙게 받아들일게요. 나는 무슥해져서 어색한 동작으로 셔츠를 꿰어 입었다. 승재는 어 요구빠라 하는 불량한 표정으로 휘파람을 휙휙 부르대며 활기차게 셔츠를 입었다. 되돌아오는 길에도 모래바람이 불었다. 그는 내 어깨에 팔을 두르고 그러면서도 승전의 휘파람을 멈추지 않았다. 언뜻 들으면 승재의 휘파람 소리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호루라기에서 나는 소리처럼 들렸다. 발을 움직일 때마다 몸에 붙어있던 모래들이 발등으로 슬익 슬익 떨어져 내렸다. 그 밤 많은 고기떼가 근처 바다에 몰려 있었던 모양이다. 밤새 바다새우 짖는 소리가 머리맡에서 시끄럽게 들렸다. 나는 잠에서 깨어나 주위를 두리번 그렸다. 낯선 방 승재는 한쪽 다리를 내 다리위에 걸치고 몸을 웅크린 뱃속 태아의 자세로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다. 모르는 그의 몸을 반듯하게 놓이고 이마 위에 아무렇게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가지려니 모아 귀 뒤로 넘겨주었다. 조금은 고단한가 성장기에서 보던 나이처럼 이를 갈기도 했다. 승재의 이가는 소리가 왜 이토록 슬프게 들리는 것인지 눈감고도 그릴 수 있는 승재의 얼굴을 손끝으로 차한차니 만져보다가 둥글게 몸을 말고서 바다새우 짖는 소리를 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소리는 점차 크고 그악스러웠다. 불면의 내 귀속으로 조준 날개를 벌렉이며 밤하늘을 날아온 금은 새떼들이 열을 지어 추락하는 것만 같았다. 열린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에 커튼이 나부 꼈다. 옆자리의 구겨진 시트와 말려 내려간 이불이 승재가 누웠던 흔적을 생생하게 증명했다. 몇시나 되었을까 해는 침대 발치까지 다가와 있었다. 잠꾸러기 아줌마 아침 먹어야지요. 승재의 명랑한 목소리가 주방에서 들렸다. 그는 에이프른까지 두르고 새벽부터 주방에 나와 아침을 준비한 눈치였지만 아침상에는 토스터와 계란프라이 접시만 달랑 놓여져 있었다. 애개개 겨우 욕을 하면서 에이프른 식이나 아침은 간단하게 점심은 걸게 이제부터 내가 식사 당분 할게요. 아침도 걸게 점심도 걸게 누구 맘대로 이 섬에 있는 동안은 주방만은 절대 넘보지 말아요. 그렇다면 설거지라도 정 심심하면 소파에 앉아 손톱이나 다듬어요. 일주일 전에 자른 손톱이 길게 자라 있었다. 손톱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숨겨진 욕망처럼 은밀하게 자란다. 나는 힘주어 손톱을 깎았다. 마무리를 한답시고 손톱가위로 손톱 둘레의 굳은 살을 자라다가 기어이 피를 보았다. 굳은 살을 자란다는 게 그만 가위를 잘못 눌려 생살을 지르고 말았다. 욕망이 지나치면 피를 보게 되지.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지그시 누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 성자의 등에 실선을 고정시켰다. 당신은 내게 욕망인가 진실인가 우리는 잠시 길을 잃은 것 뿐인가 아니면 반드시 가야만 할 길을 가고 있는 셈인가 꽉 눌러두었던 생각들이 제 스스로 빗장을 풀고 나왔다. 벌써 하루가 지냈다. 우리가 같이 지낼 그리 많지 않은 시간들 아직은 그런 생각에 매달릴 때가 아닌 것이다. 산책 할래요? 목소리를 한옥탑에 올렸대. 설거지 마저 하고요. 승재는 접시 뒷면의 동그란 테두리에 낀 기름기를 닦느라고 여념이 없대. 손과 팔목을 감싼 빨간 고무장갑 다짜고짜 그가 낀 빨간 고무장갑을 벗겨 싱크대 위에 던졌다. 승재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쳐다보았다. 이 화창한 날에 빨간 고무장갑 이라뇨? 난 세상에서 빨간 고무장갑 제일 싫더라. 파란색은 그냥저냥 봐줄만 한데 빨간색은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그렇다면 에잇 승재는 빨간 고무장갑을 집어 휴지통에 토스 했다. 고무장갑은 휴지통 속으로 정확하게 들어갔으나 고무장갑에 붙어있던 비누 거품이 휴지통 주위에 점점이 떨어졌대. 설거지는 뒤로 미루고 산책이나 합시다. 어제는 사막을 보여주었으니까 오늘은 초원으로 안내할게요. 기대가 되는데요. 볼수록 멋진 섬이에요. 할아버지가 낚시 광이셨어요. 수자도 도초도로 바다 낚시를 자주 다녔대요. 어느 날 이 섬으로 낚시를 하러 들어오셨다가 사막에 반해서 섬을 사셨다나 봐요. 그땐 그저 죽은 거나 다름 없었대요. 서해쪽 섬들도 평당 10만원씩 밖에 안했을 때라니까. 이런 섬이 개인 소유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쪽은 여기만 그렇고 서해로 나가면 개인 소유의 섬들이 들어있어요. 이번에는 바닷가 반대편 집 뒤 정원 쪽으로 길을 잡았다. 늦여름 때약볕에 폐잔병처럼 긴 잎새를 늘어뜨리고 서있는 마치 따나 군락을 지나자 정원석을 휘감고 돌아간 작은 떨기나무가 여러 그루 보였다. 나무에는 붉은 보라색 꽃들이 가지가 휘어지게 피어있었다. 처음 보는 꽃이네요. 백리향이에요. 향이 백리까지 퍼진다고 붙여진 이름인가봐요. 아마 그럴걸요. 큰 나무의 높이가 기껏해야 20cm 정도 백리향은 땅의 표면을 기면서 자라는 안전뱅이 꽃나무였다. 다른 나무처럼 우아하게 서있지는 못해도 비록 땅바닥을 기면서 자라기는 해도 참으로 행복한 꽃이네요. 향이 백리까지 간다니 꽃이 피면 먼 곳의 벌도 불러들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백리나 떨어진 곳에 있던 벌들이 이 꽃의 향내를 맡고서 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잉잉대며 날아오는 모습을 생각해봐요. 꽃에게 그 이상의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마순한 백리향의 초록순을 따며 말했다. 손에서 진한 향기가 묻어났다. 백리향은 꽃도 좋지만 잎을 따서 덮으면 좋은 차가 되지요. 그럼 버릴 게 없는 꽃이로 군요. 쓸모가 많은 나무지요. 나는 오로지 꽃만 보는데 승재는 나무 전체를 보았다. 그게 나와 승재의 다른 점이었다. 백리향의 잎을 따 말리면 천연 방부제가 되기도 하시오. 얼마만큼 독하면 썩지 않을까. 손을 갖다 대면 금방이라도 피가 날 것 같은 시퍼른 풀이 자라는 들판을 가로질렀다. 승재는 앞서 그러며 무릎까지 자란 풀을 발로 꾹꾹 꾹꾹 밟아 눕혔다. 풀떡이 오를 지도 모르니 조심하라고 연신 뒤를 돌아보며 주의를 주었다. 해송이 많은 동산을 돌아가니 너른 들판이 바다를 따라 이어졌다. 들판엔 연푸른 야생화가 지천으로 피어있었다. 승재는 연푸른 야생화의 이름이 개불알 꽃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작고 예쁜 꽃을 개의 그것과 소금도 담지 않았는데 왜 개불알 꽃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라고 묻는 내 말에 그는 꽃이름을 지은 사람의 심기가 불편했었던 모양이라고 그럴싸하게 대답했다. 승재는 개불알 꽃 외에도 종 모양의 흰 꽃은 개요등이고 바닷가 모래밭에 뿌리를 묶고 뻗어 올라간 꽃의 이름이 깻매 꽃이라는 것도 알려주었다. 우리는 그 섬에서 밤이면 파도 소리를 듣고 낮이면 개불알 꽃이 핀 들판 과 사막 을 쏟 다니고 아무 때나 배가 고프면 밥을 먹었다. 승재도 나도 시계를 보지 않았고 서로에게 날짜를 묻지 않았다. 라디오도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다. 오직 둘만의 세계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자연스레 스며들길 원했다. 별이 많이 돋은 밤에는 테라스로 나가 칠이 벗겨진 등나무 의자의 몸을 묶고 승지의 지난 얘기를 들었다. 입술 입술에 연지를 바르고 작은 누나의 원피스를 입어보기도 하며 자란 어린 시절 고추를 따먹겠다고 자꾸만 사타구니에 손을 집어넣던 뚱뚱한 외할머니 열여섯번째 생일날 저녁에 내렸던 그 해의 첫눈 포르노 잡지를 보며 했던 첫 수험의 끈끈한 기억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시도한 가출 2박 3일간의 가출에 대해 얘기를 할 때 승지의 표정이 어지나 고믹했는지 허리를 잡고 웃기도 했다. 언제였던가 섬에서 보낸 여세째 되던 날이었는지 이레째 되던 날이었는지 아무튼 그리 맑지 않는 날에 승지가 나를 풀무듬으로 안내했다. 책에서만 보았던 초분이었다. 초분은 초가지붕을 엮듯이 뼛집을 엮어 지붕을 세우고 새끼줄로 동여맨 뒤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뼛집의 가상자리를 돌로 눌러놓았다. 뼛집은 갈아주질 않아 금의색으로 변했고 그나마도 집이 사글대로 사가 언제 풀 속 사그라들지 알 수 없는 형국이었다. 이 숨에 살던 사람들은 다들 초분을 썼대요. 초분 속에서 3년이 지나면 시신은 저절로 육탈이 되고 그때 자손들이 남은 뼈를 거두어 새로 무덤을 써요. 할아버지가 섬을 사가지고 들어와 보니 곳곳에 곳곳에 초분이 그렇게 많았대요. 대부분 자손들이 섬 근처에 살아 다른 초분들은 다 수습해 갔는데 이 초분 항구만 주인이 나타나질 않더래요. 신문에 이상 공고를 내기도 하고 사람들을 풀어 초분의 자손을 찾아보았지만 끝내 찾을 수가 없었대요. 나무 묘에 손을 댈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묵혀두고 있어요. 이 섬 이름이 왜 초분도 인지 이제 짐작이 되지요? 네. 여기를 오면 이상하게 담배가 피우고 싶어서요. 말을 마친 그는 잎이 뾰족한 풀들이 나를 퍼럭게 세우고 비비적거리는 풀밭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더니 담배에 불을 붙였다. 승재가 담배를 피울 동안 나는 초분가 를 맴돌 했다. 사람의 육신이 불에 덮여 사그라 진다는 게 말할 수 없이 정결하게 느껴졌다. 초분 이야말로 인간의 매장 풍습 중에서 가장 문화적인 한때나마 젊은 영혼이 머물렀던 시신을 위한 최상의 대접이 아닐까. 승재씨 사람이 죽으면 말해요. 땅속으로 묻히거나 재로 물에 띄워져 고기밥이 되는 것보다는 이 무덤의 주인처럼 풀 속에 묻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년이 지나 또 다른 무덤에 뼈만 묻히는 것도 싫고 그냥 그냥 이대로 초분 속에서 재로 변하는 게 그럼 내 옆으로 올래요? 이 섬은 내 소유로 되어 있어요. 난 이곳에서 눈을 감을 거고 나도 양지발은 초분에 영혼이 묻어 달라고 할 건데 그 말은 명지씨에게 청혼하는 거예요. 초분 앞에서 청혼의 형식도 이상하긴 하지만요. 나는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 파기해요. 어차피 당신은 행복하지도 않잖아. 처음 볼 때부터 금간 얼굴이었어. 미적거리지 말아요. 하지만 당신은 한 번 결혼했고 나는 안 했고 당신은 나보다 여섯 살이나 많고 이딴 얘기라면 간둬요. 너무나 진부해. 결혼일은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하는 건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당신이 문제지 나는 문제없어요. 누나들도 꽉 막힌 사람들이 아니어서 이해할 거예요. 어쩌면 저놈이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좋아할 수도 있어요. 승재는 무덤가에서 그렇게 청혼을 해왔다. 승재의 이글이글 타는 잡아먹을 듯이 쏘아보는 눈길을 피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승재는 내게 자신의 꽃값이가 되어달라며 다몽색 갬매꽃으로 화안을 만들어 목에 그려주었다. 이 세상에서 늙어가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만들어주겠노라고 초본 앞에서 거듭 맹세했다. 나는 그와 꽃게를 잡으며 남은 일생을 살아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세상에서 잊힌 듯이 섬에서 도란도란 살아도 아름다울 거라고. 봄, 여름, 가을에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꽃게를 잡고 소원의 밭을 일구고 벽난로 앞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긴 겨울을 나누라면 서로의 눈가에 잡힌 주름살을 보며 느긋하고 웃고 살 수도 있을 거라고. 섬을 떠나던 날 비가 내렸다. 느다듬는 비를 보며 노인은 우리를 떠나지 못하게 붙잡았다. 남편이 출장지에서 돌아오기로 한 날이 내일이었다. 무슨 술을 쓰든지 오늘 밤까지는 집에 들어가 있어야만 했다. 큰 비가 오려나 어제 몰려 다니는 구름장이 심상치가 않다며 물색 모르는 노인은 순척장으로 가려는 나를 자꾸 말렸다. 나는 발을 동동 굴렸다. 그러는 내가 안쓰러웠는지 안 노인이 우비를 찾아쓰고 배가 들어오는지 알아보러 이장택으로 갔다. 승재는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했다. 노인의 말대로 비가 그치면 같이 집으로 가잔다. 이참에 우리 관계를 남편에게 털어놓자며 자기가 다 알아서 할테니 나는 자신의 등 뒤에 숨어있기만 하면 된다고 결투장으로 향하는 무사처럼 결의에 찬 눈으로 말하기도 했다. 다행히 바람이 심하게 불지 않아 도초도로 쾌속선이 온다는 소식을 안 노인이 들고 왔다. 목포에 내리니 빗발이 더욱 거세졌다. 할 수 없이 서울엔 기차표 한 장을 끊었다. 승재는 차 때문에 목포에서 하루 더 머물며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올라가기로 했다. 서울에 도착하면 전화해요. 우리가 묵었든 역의 터미널 부근의 그 모텔에 있을 거야. 나 혼자 떨궈놓고 가서 퍽도 신나겠다. 승재는 개찰구 앞까지 따라 나오며 연신 투덜거렸다. 나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승재가 사서 넣어준 잡지를 펼칠 새도 없이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얼마나 정신없이 샀던지 눈을 뜨니 수원을 지나고 있었대. 서울역에 내려서 승재에게 전화를 했대. 그는 혼자 모텔방에 뒹굴고 있는 기분이 얼마나 더러운지에 대해 목포의 밥이 얼마나 맛없고 종업원들이 얼마나 불친절한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좁은 길을 걷다가 흙탕물까지 뒤집어 썼다며 지금 이 시간부터 목포의 목자가 들어간 모든 단어들을 혐오하기로 했다고 나 남편이 겪어본 목포의 나쁜 인상에 대해 30분 가량 얘기했다. 그와 통화하면서 내가 그에게 말한 거라곤 나 잘 도착했어요 가 전부였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며 남편에게 할 말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남편은 놀랄 것이다. 원인은 배제하고 결과만을 간단 명료하게 알리기로 했다. 원인을 말하기 시작하면 자연이 말해 감성이 실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같이 했던 모든 시간들이 호두나무 밑에 자리한 걸음더미로 변하고 만다. 연두색 열매 속에 들어찬 단단한 추억 조차도 흐물흐물 냄새를 풍기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남편과 좋게 헤어지고 싶었다. 성인 군사들이 아닌 다음에야 부부가 헤어지는 마당에 좋은 감성으로 헤어지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길가집 여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경계선 차라리 잘 된 일이야 싱크대를 둘려보며 종을 그렸다. 바싹 말라 바싹 있어야 할 싱크대에 물기가 번진 자국이 보였고 도마와 행주에서는 락스 냄새가 약하게 났다. 방과 마루는 깨끗했고 글레는 비틀었 한 형태로 글레통 안에 들어있었다. 남편은 출장지에서 이틀이나 삼일 정도 일찍 왔거나 출장이 취소되었을 수도 있다. 피곤해 지쳐 돌아온 남편은 현관 게시판에 부착된 광고지나 관리사무소에서 알리는 소식 아파트 입주사들이 지켜야 할 기본 수칙 등을 건성으로 읽어내리며 엘리베이터 앞에서 몇 분쯤 서슴거렸을 것이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그는 평소 습관대로 현관 배를 길게 눌렀을 깨다. 빈집의 냄새는 현관 앞에서도 느껴진다. 예민한 남편은 그 냄새를 금방 감지해냈을 수도 있다. 현관문으로 라디오 소리나 텔레비전 소리가 새어나오질 않아 약간 불안했을 테고 실내와를 질질 끄는 익숙한 발자국 소리 대신 빈집을 휘돌아 나오는 정막한 벨 소리에 띵한 얼굴을 했을 수도 있다. 아마 그는 벨을 한 번 더 짧게 눌러본 후 열쇠로 직접 문을 열고 들어왔을 것이다. 캄캄한 어둠을 헤치고 스위치를 켜는 순간 어쩌면 남편은 늦가을 땅속에 묻어둔 물을 이른 봄에 꺼내 잘라볼 때의 심정 그런 조마조마한 심정 이었을 깨다. 나의 부재를 확인한 그는 대전 오빠집을 비롯해 내가 갈만한 모든 곳에 전화를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모든 것을 미루어 짐작했을 텐데도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닌다거나 씩씩 끓이기 끓이기 도마와 행주를 소독하고 걸레를 비틀어 짜며 내가 없는 밤들을 멀쩡하게 보냈을 것이다. 나는 그 점을 못 견뎌 하는데 남편은 자신의 그런 점을 제일 큰 장점으로 여기고 있다. 여행 가방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마셨다. 목이 말랐던 건 아니다. 나처럼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목이 마를 때도 마시지만 별로 할 일이 없을 때라든지 심심할 때나 답답할 때도 물을 마신다. 그렇듯 시도 때도 없이 물을 마셔도 얼굴이나 손이 좀처럼 부지를 않는다. 물이 받는 체질 이다. 습관처럼 냉장고를 열고 생수를 꺼내 마시는데 집의 어딘가가 기우뚱한 것 같고 뭔가 부조화스럽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대. 아까부터 뒷머리를 잡아당기는 듯한 이 습연찮은 느낌은 뭘까? 소파와 탁자, 거실장 텔레비전과 오디오, 비디오 같은 기기들도 제 위치에 단정히 놓여있었고 수족관과 콘솔도 그 자리에 있고 마루와 창을 더듬던 눈길이 주방의 구석진 벽에 걸린 그림 앞에서 멈추었대. 호황, 미로의 판화 그것은 집들이 선물로 들어왔던 거였대. 미로의 간결한 성과 거친 나뭇결이 드러난 액자가 서로 잘 어울려 7년간 한결같이 벽에 그려두고 있는 그림이었대. 그 그림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건들그리고 있었다. 그림을 벗겨보니 액사를 바치고 있던 못이 빠져나갔다. 못이 박혔던 자리는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있고 구멍 속으로 시멘트 알갱이가 사사하라게 부서진 것이 보였다. 못과 망치 남편과 같이 했던 7년의 시간이 못과 망치로 간단하게 집약되었다. 함께 못을 박은 것은 세 번의 이산날 저녁 겨우 3일뿐이었지만 나는 7년 동안을 계속해서 남편과 못을 박고 있었던 것 같다. 벽에 대고 못을 박지만 못은 번번이 휘어지거나 부러지고 만다. 못 좀 잘 잡아 못도 제대로 못잡니? 귀가 부러지거나 휘어진 못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남편은 내게 퉁을 주며 망치를 휘두른다. 나는 남편이 망치를 잘못 휘둘러 내 손등을 칠까봐 절로 어깨가 움찔 그려지고 못을 잡은 손이 벌벌 떨린다. 실제로도 그와 같은 악몽을 꾼 일이 있다. 꿈속에서도 꿈이란 걸 알았고 빨리 깼으면 하고 바라는데도 꿈은 끝도 없이 계속되었다. 못을 잡은 채 가슴을 쥐며 벌벌 떴느니 차라리 망치에 손등이 찌어졌으면 버럭게 멍이 들어 부어오르거나 손톱이 빠지면 이 악몽에서 깨어날 텐데 꿈속에서 그렇게 바란석도 있다. 건들거리는 액자를 벽에서 떼어내 장롱 위에 얹었다. 의자를 사용하지 않고 까치발로 서서 간신히 액자를 밀어넣느라고 장롱 위에 얹힌 한지 뭉치를 보지 못했다. 액자 때문에 한지가 뒤로 밀리면서 거기에 쌓여있던 묵은 먼지가 불쌍 천장으로 날아올랐다. 묵은 먼지를 머리에 하얗게 덮어쓰고 라면을 끓였다. 배가 고팠다. 초분도에서 아침을 먹고 기차 안에서 마신 주스 한통이 오늘 섭취한 음식물의 전부였다. 냄비 뚜껑을 열고 라면을 한 젓가락 집어올리려는데 배의 소리가 꼬막을 찢었다. 조금 전에 다졌던 굳은 마음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현관으로 나갔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잠긴 보소키를 단번에 풀지 못하고 한동안 더듬거렸다. 서로 문을 마주잡고 있는 상태에서 안에서 문을 여는 힘보다 밖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몇 곱절이나 세고 빨라서 나는 문고리를 잡은 채로 두 손의 걸음 밖으로 끌려나갔다. 예상대로 먼저 와 있었군. 그는 양복 저고리를 벗어 소파 위에 내던지고 짐부리듯 식탁 의자에 대충 구게 앉았다. 할 수만 있다면 남편의 눈치를 살피고 쉽지 않다. 그런데도 내 눈은 그의 얼굴에 붙어있다. 남편은 식탁 위에 놓인 라면 냄비와 젓가락 김치보시기 따위를 아무 표정 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 얼굴이 저랬었지. 저녁은 먹었어. 이게 무슨 소리? 밖에서? 난 식당 밥을 못 먹는 줄 알았나 보지? 멍해져서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남편의 무표정한 얼굴이 지물해지는가 싶더니 이내 단호한 낯빛이 되어 높낮이 없는 고른 목소리로 말했다. 바깥에서 밥을 안 사 먹는 줄 알지? 천만에 당신 몰래 사 먹고 다녔어. 사실은 늦게 오는 날마다 밖에서 밥을 먹고 왔었어. 꿈도 그래서 씹었던 거고 그 그럼 왜 하필 셀레민트 꿈만 씹었어? 요새 나온 스포츠 꿈이나 무설탄 꿈은 음식 냄새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거든. 냄새 없앴는 데는 셀레민트 꿈이 직방이야. 오래 전부터 씹던 거라 입에도 맞기도 했고 당신은 내가 꿈 씹는 게 못마땅했던 모양이지? 아니 그저 밖에서 밥 사 먹고 들어오는 게 큰 잘못도 아닌데 뭐하러 여태까지 그걸 숨겼어? 당신은 음식 솜씨가 형편없는 사람이었잖아. 기억나? 신혼초에 애호박나물을 죽처럼 만든 일. 그런 당신이 요리를 하나씩 익히고 배우는 게 기특해서 그랬어. 애도 없는 사람이 밥하는 재미라도 있어야겠다 싶기도 했고 실 끝 저녁 해놓았는데 밖에서 먹고 들어가면 김빠지지 싶어서 난 한밤중에 들어와 꼬박꼬박 밥 차려달라는 당신이 징그러웠어. 내 얼굴이 밥으로 보이나 싶기도 했고 다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의 속을 훤히 뀐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나는 남편의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 부부란 이름하에 이 남자와 살을 맞대고 산 시간들이 손가락 사이로 녹아버리고 몇 번의 김장과 몇 십 번의 제사 생일 결혼 기념일 따위의 숫자로만 동그러니 남은 것 같다. 대체 부부란 무언가 나는 당신과 잘 살고 싶었어. 때론 당신의 갉아먹힌 것 같은 텅 빈 눈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어떤 부부도 한두 가지 문제는 있는 법이고 우린 그럭저럭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거지? 고개를 숙인 남편은 손가락을 갈퀴 모양으로 만들어 자신의 머리를 마구 헝클었다. 머리에 가려져 있던 엄지 손톱 크기의 빈 공간이 방심한 상태로 모습을 확연히 드러냈다. 나는 듬성듬성한 남편의 뒷머리를 보다가 라면 라면 냄비에 걸쳐진 젓가락을 슬며시 뺐다. 솔직히 말하면 함께 사는 동안 늘 당신에게 따귀를 얻어맞는 것 같았어. 자주 맡다보면 맷집도 생긴다는데 처음엔 얼얼하게 아프다가도 습관이 되면 아픈 것도 모른다는데 난 그게 아니었어. 이유없이 왜 당신에게 따귀를 만나 하는 억울한 마음 때문인지 언제나 가슴이 옥죄였어. 가슴이 옥죄이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커피를 연속으로 넉장쯤 마시면 카페인 성분 때문에 몸에서 수분이 모조리 빠져나가는 것 같을 때가 있지. 가슴과 등은 종이처럼 얇아지고 나중엔 가슴과 등이 딱 붙는 것 같이 옥죄이지. 나 그런 기분으로 당신과 살아왔어. 좋았던 시간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것 같이 들리는군. 좋았던 시간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 좋았던 시간도 있었지만 당신에게 따귀를 맞으며 사는 것 같았을 때가 더 많았던 얘기야. 어떻게 내가 당신을 때리겠어? 맹세코 단 한 번도 당신 가슴을 옥죄이게 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어. 정말 당신과 잘 살고 싶었다고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열어보일 수 있을까? 우린 너무 늦었어. 한숨 쉬던 말 내 말에 그의 얼굴이 형편없이 구겨진다. 한 번도 구겨진 적이 없던 남자. 다가올 일을 생각하기에도 바빠 옛 기억을 들출 결혈이 없다던 남자. 내 저 앞만 보고 달리던 이 맑은 남자에게 나는 지금 오점을 남기려 한다. 나도 숨을 쉬어야 겠기에 살아야 겠기에 그동안 어딜 갔었니? 주궁치고는 고요한 목소리였대. 사실은 나 남자가 있어. 설마 했더니 니가 다른 여자도 아니고 당신이 허 집에만 박혀있는 줄 알았더니 앙큼하게 남자까지 꼽을 치어 놓았다 그 말이지. 그래서 내가 출장을 가자마자 얼씨구나 하고 가방을 싸들고 나가셨다. 처음부터 출장은 잡혀있지도 않았어. 니가 하고 다니는 것이 수상해서 어쩌나 보려고 그랬던 거야. 그놈이랑 어딜 갔으니? 응? 입이 있으면 말해. 할 말 없어. 이혼 해줘. 이게 미쳤어? 사내에게 아주 홀려버렸군. 어떤 놈이야. 대. 무섭게 상귀된 표정. 남편의 불건진 주먹이 얼굴 정면으로 날아왔다. 한 대, 두 대, 세 대. 주먹이 날아올 때마다 얼굴이 옆으로 휙휙 돌아갔다. 남편은 주먹질을 하는 사이사이 양념처럼 허리와 배에도 발길질을 퍼부었다. 상대방이 엎어진 상태에서 발사기를 하면 별 재미가 없는지 엎어지면 이렇게 세워놓고 2단 옆서기로 가격에 들어왔다. 소리를 내면 지는 거다. 개구리처럼 사지를 뻗을 때까지 나는 이를 깨물고 비명을 참았다. 우리 집 방바닥이 흔들리더라. 뛰어 올라올까 하다가 관두었어. 어떤 식으로든지 한 번은 겪고 지나가야 할 일이기에 얼굴을 훈장 달았네. 볼만하다야. 얼음을 싼 수건으로 얼굴을 문질러주며 아래층 여자가 이숙거렸다. 말투와는 달리 여자의 얼굴에는 근심이 잔뜩 서려있었다. 차가운 수건이 닿는 곳마다 그 부분이 몹시 쓰러겼다. 여자는 내 다리와 허벅지에 물파슬을 바르고 대형 파슬을 등에 석장이나 붙인 후 얼음수건으로 얼굴을 덮어주었다. 모지막지한 주먹질에 코뼈가 부러진 줄 알았는데 다행히 코뼈는 제자리에 붙어있었다. 작은 방에 청소하러 들어갔더니 제떠리에 꽁초가 수북해 지 마누라를 패고는 밤새 담배만 죽인 모양이야. 속이 어지간히 상했겠지? 그럴 때 위안이 되는 것은 담배뿐이야. 부글부글 끓는 뱃속을 가라앉혀 죽어든. 아래층 여자는 자기 집과 우리 집을 들락날락하며 담배를 피웠고 나는 파스 냄새를 피우며 하루종일 누워서 지냈다. 잇몸이 붓고 입술이 터져 끼니 때마다 여자가 끓여온 죽을 먹었다. 인정 많은 여자는 한가지 죽을 먹으면 물릴 까봐 녹두죽과 잣죽 야채죽을 번갈아 끓여댔다. 죽을 끓이는 일이 밥을 하는 일에 비해 세배가량 어렵다는 것을 익히 알면서도 누워서 받아먹는 주제에 짠이 싱거우니 하며 여자에게 가슨 까타를 다 부렸다. 여자는 내 까타를 수월수월하게 받아냈다. 만약 여자가 옆에 없었으면 나는 하수구에 빠진 새앙쥐마냥 축축하고 우울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이다. 남편에게 매를 맞고 난 다음 날 성재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남편에게 내 얘기했어요? 오던 길로 바로 했어요. 방망이로 작신 얻어맞고 그것도 모자라 물에 빠졌다가 나온 것처럼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프지 않는 곳이 없다. 무선 전화기를 어깨와 턱으로 누른 채 부엌 장식장에서 유리컵을 꺼내 물을 따르고 약통에서 아스피린을 하나를 집어 입속에 들어넣느라고 성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그쪽에서는 뭐래요? 곧 이혼해 줄 것도 같아. 가짜를 바람하는 순간 물만 넘어가고 입속에 남아 굴려다니던 아스피린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급격한 하얀 곡선을 그리며 떨어진 아스피린은 발등을 치고 또그르르 굴려 식당 밑으로 사라졌다. 잘됐네. 지금 우리 집으로 와요. 몸이 좋지가 않아요.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저 혹시 짧은 침묵 그의 말없음표 뒤에 숨겨진 뜻을 안다. 지금 무슨 상상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럼 보고 싶은데 내가 내가 갈까? 여러 가닥의 전선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들으면 병속에 갇힌 날벌레들이 일제히 날개를 틀며 날아오르는 듯한 환청이 귀에서 계속 들려왔기 때문에 승재의 목소리가 불분명하게 들렀다. 승재의 목소리에 신경을 집중하느라고 수화기를 지나치게 꽉 붙잡고 있어서 손목이 저릿저릿 하기도 했다. 승재씨 그러지 말고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줘요. 처참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승재에게 보이고 쉽지도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의 이름으로 된 집에 승재를 들여서는 안된다는 마음도 있었다. 그건 남편에 대한 내 마지막 배려였다. 남편은 일절 입을 닫고 살았다. 자정 가까이 손수 문을 따고 들어와 곧장 작은 방으로 건너갔고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나갔다. 집에서는 냉수 한잔 마시지를 안았대. 남편이 밖으로 나가고 나서 작은 방에 들어가보면 그가 벗어놓은 옷과 담배 냄새만이 빈 방을 지키고 있었대. 나는 남편이 먹든 말든 밥을 하고 드레스 셔츠와 바지를 다림질 했대. 썰렁한 냉기가 감도는 실내에서 30cm 정도 위로 떠서 생활하는 기분이었대. 도대체가 안정감이 없고 바닥에 발을 붙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았대. 보지 않는 신문이 나날이 쌓여가고 물과 커피를 번갈아 마시며 장가를 서성 그렸대. 하루는 아파트 광장이 소란스러워 밖을 내다보니 트럭 주위에 여자들이 모여 기웃거리고 있었대. 창거리도 떨어진 터에 잘 됐다며 손지갑을 챙겨들고 나갔대. 가까이 가서 보니 야채 트럭이 아니고 조작 마늘을 씻고 온 트럭 이었대. 뒤에 서있던 여자가 밀치듯 앞으로 나서서 트럭 위에 산적한 마늘을 끌어내리기 시작했다. 육종 마늘은 마추만 크기에 통이 동글동글하니 단단해 보였다. 한 여자가 나서서 마늘을 고르기 시작하자 선뜻 살 엄두를 내지 못하고 기웃거리기만 하던 여자들이 떼거리로 달겨들어 통이 싫은 마늘을 골라내기 시작했다. 서로 좋은 마늘을 사려고 밀치는 북새똥에 끼어들어 나도 모르게 어떤 여자의 어깨 너머로 재빨리 손을 뻗쳐 마늘 한 접을 덥석 집었다. 마늘을 석접 혹은 넉접 식 산 여자들은 트럭 앞에 조저앉아 다듬은 통마늘을 망사자루에 집어넣었다. 우리집은 우리집은 마늘 석접 이면 아쉬운대로 내년 봄까지는 먹을 수 있어. 나는 두 접만 샀는데 김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여자들은 손지 가위로 마늘대를 뚝뚝 끊어내며 다가올 겨울과 내년 봄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늘 한 접을 두 손에 나누어 들고 오는데 입가로 쓴 웃음이 빠져나왔다.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면서 그 북새똥에 끼어들어 조작 마늘을 집다니 무릇 조작 마늘이란 앞날이 창창한 여자들이나 사는 품목이 아니던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여자 부표처럼 떠도는 여자 언제 살림을 끝장낼지 모르는 여자들은 깐 마늘이나 사 먹으며 하루하루 넘긴다는 사실을 잠깐 동안이나마 잊고 있었대. 왜 이러니요 정신 차려라. 넌 젊은 놈에게 잠깐 홀린 것뿐이야 이해해 충분히 이해한다고 상대방을 전혀 이해하지 않을 것 같은 얼굴을 해가지고 술 냄새를 푹푹 풍기며 더러운 남편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한집에서 남남처럼 산지 겨우 엿새만 이었다. 엿새도 남편에겐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으리라. 네 말대로 이혼하고 나면 집에다 뭐라고 말할래?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오늘처럼 같이 술마실 땐 내 앞에서 웃지만 돌아서면 모두 손가락질을 할 거야. 그게 무서워서 중요한 건 우리야 우리라고 우리가 아니고 너지 난 아니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만족할 줄 아니? 천만에 너도 알다시피 난 공무원이라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혼 경력은 명태 가시처럼 박혀 내 목을 찔러올 거야. 이혼은 못해줘. 중란한이 있어도. 미안해.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렇게라니? 내가 널 때리기라도 했니? 노름을 했니? 아니면 월급을 갖다 주지 않았니? 그게 아니란 걸 당신도 잘 알잖아? 명지야 우리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겨버리고 살자. 전 그놈을 못 잊겠으면 가끔씩 아주 가끔씩만 만나라. 맹세하라면 맹세할게. 그놈 만나고 와도 아무 말 안 하기로. 그는 발밑에 꿇어 앉아 울고 있었다. 이러지 마 울지 마 일어나. 너 많이도 변했다?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나 이런 마음 처음이야.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 그거 막는다고 막아지는 거 아닐 거야. 언젠간 보물처럼 넘쳐. 바람난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당당해? 남편의 눈이 야생동물의 눈처럼 번들거렸대. 사람의 눈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다니. 본능적으로 잠옷 아가슴을 부여잡고 뒷걸음질을 쳤다. 그놈이 어떻게 해주되? 카멜레온의 혀처럼 급작스레 뻗은 남편의 손길에 의해 잠옷이 부윽 찢어졌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때문에 산 것만 해도 이 집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거다. 남편은 이를 악물고 잠옷을 짓기 시작했다. 오래 입어 날칭해진 숙면 잠옷은 남편이 잡아당기는 대로 갈갈이 찢어졌다. 그가 갈갈이 짓고 싶은 것은 비단 내 잠옷만이 아닐 것이다. 번들거리는 저 눈 좁은 아파트에서 도망갈 곳이라곤 방밖에 없다. 문을 잠그고 문짝이 부서질 때까지 방 안에서 버티는 수밖에 그러나 남편이 한 발 빨랐다. 작은 방 앞에서 남편에게 뒤떨미를 잡히고 말았다. 나는 넥타이에 손목이 묶여 작은 방으로 질질 끌려 들어갔다. 갈갈이 짖힌 잠옷 속으로 모참하게 드러나는 속옷 뒤로 묶인 손을 비틀어 보았지만 소용이 없다. 살과 속옷이 덜 보이게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다. 남편은 미역개비를 부러뜨리고서 담배값에서 성한 담배 한 개비를 꺼냈다. 그놈이 어떻게 해주되? 훅 연기를 뱉은 그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매질이 무서워 눈을 질끈 감았다. 팽글 팽글 도는 검은 수렁이 눈앞에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다시 커졌다. 입이 있으면 말해봐. 다짜고짜 바닥에 넘어뜨리더니 가랑이를 벌리기 시작했다. 매가 아니었다. 이래서는 안 돼. 필사적으로 다리를 오므리며 발부둥을 쳤다. 악! 내 생존 겪어보지 못한 지독한 통증이 손신을 뚫고 지나갔다.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끓는 물에 데쳐진 오징어처럼 도르륵 말렸다. 살타는 냄새 파국의 냄새 비명소리에 울음소리가 섞였던가 제발 울지 않았기를 담배불로 지진 허벅지에 차가운 기운이 느껴진다. 이어 허벅지를 스치는 손길 진저리를 쳤다. 물로 씻어냈으니 화기는 빠졌을 거다. 지금 연고 발랐어. 담배불로 지지는 마음과 연고를 바르는 마음은 어떻게 다른가. 연고를 바르는 남편의 얼굴은 담배불로 허벅지를 지지던 그 얼굴이 아니었대. 본래의 맑은 얼굴로 돌아와 있었대. 그는 담배불로 지지고 상처를 물로 씻어내고 연고를 바르고 밥과 반찬을 넣어주고 그리고는 임무가 끝났다는 듯이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갔다. 생각 같아서는 문에 튼튼한 판자를 대어 대못을 치고 싶겠지만 아파트 문들은 나무가 아니었다. 나무처럼 생겼을 뿐 속은 단단한 시멘트였다.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아파트 문에 대못을 칠 수가 없다. 용이 주도한 남편은 문과 창문의 사면을 돌아가며 여덟개 십 도합 열여섯 개 경첩을 달아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것으로 그날 일을 마무리 지었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만들던 경첩 기가 막히게도 난 그 경첩에 갇혀 3일 동안 누워 있었대. 남편이 넣어준 밥은 입에 대지도 않고 물만 먹고 견뎠.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경첩에 갇힌 딸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가끔씩 가물가물한 의식의 끝머리에 승재가 와 앉아있곤 했다. 스륵스륵 입자가 곱고 까슬한 초분도의 모래가 누운 몸 위로 실세 없이 떨어졌다. 명지야 명지야 까불하실만 하면 승재의 젖은 목소리가 귓전을 두드렸다. 독한년 3일 만에 상돌이로 경첩을 모두 뽑아낸 남편은 빗자루 밟듯 내 등을 밟고 지나갔다. 남편이 내 등을 빗자루 밟듯 밟고 지나갔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그가 등을 빗자루 밟듯 밟지 않고 힘을 주어 지근지근 밟았다면 부부란 질긴 끈은 나달 나달한 채로 남아붙어 명맥을 유지했겠지. 그럼 또 다음 다음 날 남편의 일방적인 폭력 행사와 이혼을 전제로 한 나의 무조항은 계속되었을 것이다. 시원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고 남편이 시베뱃듯 퍼본 독한년이라는 욕설이 파스 윗면에 붙이는 밀착보처럼 한치의 틈도 없이 단단하게 사실을 압박해 들어왔다. 초분도에서 본 손을 베일 것처럼 잎이 예리한 풀들이 생각난다. 발로 꾹꾹 밟아눕혀도 그 순간뿐 시퍼런 풀들은 금세 허리를 꼬꼬시 세우고 일어섰지. 하찮은 풀이지만 독을 품고 있었어. 나는 독한 여자의 표본이 되어 독한년이라고 적힌 설명카드를 허리춤에 달고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유리케이스 안에 누워있는 기분이었다. 퇴근길에 남편이 이혼서류를 가지고 왔다. 이혼서류를 받아들고서야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3일을 굶은 나보다도 얼굴이 더 기름해지고 눈이 퀭하게 들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자. 우리 사이에 애가 있었다면 말이야. 애가 있었어도 이혼할 거니? 마음이 다소 복잡했겠지? 그래도 결론은 마찬가지였을 거야. 배를 타고 산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은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5만 종이 다 떨어져 나간 얼굴이었다. 나란히 법원에 다녀온 그날로 부동산 사무실에 아파트를 내놓았다. 서류상으로는 남남이었지만 우리는 정과 다름없이 큰 방과 작은 방에서 각자 생활했다. 집을 보러 오면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겠기에 집이 팔릴 때까지 한 집에서 살기로 한 것이다. 왜 그러고 있어요? 몸만 나오라니까? 초분도 앞바다에서는 꽃게가 금을 가득 잡힌다는데 승재는 꽃게잡이 어부가 다 된 말투로 자주 보챘다. 혼자 보낸 세월을 한꺼번에 보상받고 싶어했다. 나는 집이 팔리도록 남편을 도와줘야 한다며 승재를 달랬다. 여름을 마감하는 비가 그친 날 방배동에 사는 승재 작은 누나의 저녁 초대를 받았다. 하늘이 높고 푸르른 날이었다. 긴팔 시폰 블라우스를 입고 예약된 식당으로 나갔다. 작은 누나와 매형은 좋은 집안에서 잘 자란 사람들 특유의 넉넉함이 몸에 배어 있었대.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인 두 사내 아이들도 식탁 밑으로 다리를 뻗어 서로의 발을 툭툭 치는 장난을 하다가도 웨이트나 손님이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허리를 발효하고 적당히 예의를 차릴 줄 알았다. 명지씨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작은 누나는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그렇다고 여자 쪽의 결혼 조건이 처질 때 남자 쪽 집안 여자들이 흔히 보이는 체념의 빛까지 감출 만큼 감쪽같은 미소는 아니었다. 체념의 빛이 한순간 떠올랐다 사라지는 작은 누나의 솔직한 얼굴빛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주었다. 손해를 보긴 보았는데 그쯤이야 이쪽에서 접어줄 수 있다는 천연덕스러운 얼굴이었다면 승재와의 결혼 생활 내내 접어준 만큼의 그 이상의 것을 바라게 될 그들의 얼굴이 떠올라 먹던 스테이크 조각이 목에 걸렸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승재의 매형은 한 발 물러서서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은 단순한 얼굴로 시종일관 허허허 웃고만 있었대. 우리 승재 말을 들으니 초분도에서 꽃게를 잡으며 살 거라고요? 작은 누나의 말에 매형은 그아, 그거 좋지 어떻게 살아도 한 세상 사는 거 아둥바둥 살 필요 뭐였어? 내 꿈이 그렇게 사는 거였는데 하며 우리의 초분도행에 자신의 꿈을 실어주었다. 작은 누나는 자기 남편을 향해 밉지 않게 눈을 지켜든 다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결혼해서 살기엔 뉴욕이 낫지 않을까요? 물론 둘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지만 내 생각엔 그래요. 승재도 꽃게사비보다는 그림의 소질이 있는 것 같고 하던 공부를 마치면 여러 가지로 좋을 텐데 이 다음에 태어날 아이들을 생각해 보아도 승재는 초분도로 들어가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말하다가 이 다음에 태어날 아이들이라는 말에 금세 풀이 실어 죽었다. 작은 누나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다. 부모가 좋다고 아이들까지 친구도 없는 외딴 섬에서 키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대. 속으로 작은 누나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 나보다 한 살 미치었대. 승재도 살던 집을 내놓았대. 우리 집보다 뒤에 내놨는데도 승재네 집이 먼저 나갔대. 승재는 들어올 사람이 나서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버렸고 남편은 제값을 다 받아내려고 버티는 바람에 매번 일이 틀어졌대. 지금 침대에 누워 전화하는 거야. 지붕에 천장이 뚫려 있어서 밤하늘이 보여요. 눈이 오면 굉장할 거야. 설마 눈 내리는 풍경은 당신과 함께 볼 수 있겠지? 집이 나가자 곧장 미국으로 건너간 승재는 이틀 간격으로 아침이나 밤에 전화를 걸어왔대. 승재 혼자 먼저 가서 같이 살 집도 얻어놔야 했고 가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복학 준비도 서둘러야만 했다. 결혼식은 내가 건너가는 대로 적당한 날을 잡아 뉴욕의 작은 교회에서 올리기로 했다. 큰 누나 내와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을 얻었어요. 큰 누나는 서운해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 신호의 노릇 한답시고 들락거리면 명지씨만 불편할 거 아니야? 큰 누나는 작은 누나와는 달리 잔소리가 심한 편이거든. 한화로 계산하면 월 180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방이 세 개 있는 집을 얻었다길래 바가지 쓴 거 아니냐고 했더니 승재는 돈은 안중에도 두지도 않고 큰 누나 내와 멀리 떨어진 게 좋아 마냥 희희거리기만 했다. 그 집은 언제 팔리나? 승재는 전화를 할 때마다 그 말을 줄창 입에 달았다. 집이 팔리질 않아 먼 곳에 있는 부동산에도 집을 내놓았다. 한 푼도 깎아주지 않으려고 버티던 남편도 지쳤는지 시세보다 500이나 싸게 내놓았다. 부동산 남자를 앞세우고 하루에도 여러 명이 집을 보러 왔다. 현관 벨이 울리면 혹시나 하는 기대로 눈을 반짝이며 문을 열어주다가 점점 시큰둥한 태도로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을 맞았다. 그도 그럴 것이 집을 둘러본 사람들은 수압이 약하다느니 시야가 막혀 답답하겠다느니 탈만 있는 대로 잡아내고는 다른 집을 보러 가거나 꼭 살 것처럼 계약금을 내일 준비해 오겠다고 하고서는 며칠이 지나도 간간 무소식인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속속이던 집이 팔리려고 하니까 하루아침에 나가버렸대. 이사 날짜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언제라도 집을 비워줄 수 있는 우리의 조건이 그 집 사정과 맞아 떨어진 것이대. 횡단보도 앞에 멈추어서자 가로수에서 은행잎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대. 나는 허리를 굽혀 길에 떨어진 은행잎 하나를 주었대. 잘 익은 레몬빛깔을 띈 은행잎이 손으로 문지르면 금세 새콤한 레몬향이 터져나와 코끝을 톡 쏠 것만 같았다. 하루종일 하늘에 짙은 구름이 끼어 있어 낮인데도 길에는 저녁 어스름이 깔리고 있었대. 길 건너 호프집과 통닭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고 스치듯 손목시계를 눈으로 훑었다. 오후 3시 27분 날이 저물기에는 이른 시간이었다. 건너편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손지가 어스레한 가운데 유독 그녀 혼자만이 새하얀 빛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가 뿜어내는 기묘한 흰빛은 무더웠던 지난 여름을 생각나게 했다. 그녀의 발목 근처에서 흔들리는 하얀 마직 롱 스커트는 이제는 누구도 저런 여름옷을 입지 않는다. 나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말고 돌아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예의주시했다. 호프집과 통닭집을 시작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길가에 늘어선 상가에 불이 들어오고 가로등의 불까지 켜지자 도처에 도사리고 있던 어스름이 물려가는 대신 안개가 발빠르게 골목을 메우기 시작했다. 가로수 밑동에도 2차선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바퀴에도 안개가 부러져 차들과 가로수들이 안개 위로 넌출 넌출 흘려다녔다. 초등학교 담장을 끼고 갔다가 아치형의 육교를 지나 공원으로 들어섰다. 지난 여름 이 공원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면 나는 찐득하게 녹은 여처럼 집에 들러붙어 어제와 또 같은 오늘 너무나도 빤한 내일을 맞으며 머리에 먼지만 덮어쓰고 있었을 것이다. 새로운 삶을 꿈꾸지도 기대하지도 않고 다른 모든 여자들도 그리 살게끈히 여기며 손잡이가 낮은 선수용 자전거 한 대가 옆으로 지나갔다. 길 위에 수북이 떨어진 붉은 단풍잎들이 자전거 바퀴에 깔리면서 스낵봉지 구겨지는 소리를 냈다. 한결 웅숭 깊어진 안개 속의 호수를 따라 해바라기 밭으로 들어섰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 모가지가 잘려나간 해바라기들이 노릇게 마른 얼굴로 폐허와 다름없는 밭을 지키고 있었대. 밭 귀퉁이에 침착처럼 쌓아놓은 국화 목판을 나는 소금 쓸쓸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모판 옆으로 배수룩이 고개를 내민 국화 모들은 벌써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야흐로 국화의 개설인 것이다. 누가 기억하려는지 국화로 가득 찰 이 밭이 지난 여름엔 물미를 일으킬 만큼 노란 해바라기 천지였다는 사실을 한 개슬만에 나를 포함한 주변의 많은 것들이 변했다. 엇! 내리막길을 급하게 내려오던 스케이드보드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뒤집어진다. 헬멧과 무릎 보호대를 하고 있어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A.C. 키가 껑충한 소년은 재수없다는 얼굴로 엉덩이를 툭툭 털고는 다시 스케이드보드에 올라선다. 잠시 후 소년은 스케이드보드를 지그재그로 끌며 모연 안개 속으로 사라져 갔다. 장미원 입구로 들어서는 갈림길에 서서 앞으로 펼쳐진 좁다란 산책로를 바라보았다. 호수를 향해 타원형으로 구부러진 산책로와 원형 광장에서부터 반듯하게 뚫린 자전거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야생화 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야생화 정원에서 나온 노 부부가 털이 부숭한 개를 끌고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다. 노 부부와 개는 흡사 안개에 떠밀려 오는 듯이 보였다. 흰 목색 너머로 여름에 피었던 장미가 고개를 내밀고 반겼다. 골드바니, 그라프, 레네트, 스니 왈츠, 마가린, 친친 나는 점프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다. 두툼한 봉투가 만져졌다. 여권과 비자, 그리고 뉴욕행 비행기 티켓 모래아침 10시 출발 탑승 후 13시간이 지나면 뉴욕 케네디 공항에 도착하게 된다. 케네디 공항은 시골 간이 역처럼 한적한 곳이라고 했다. 눈이 쓴벅쓱벅 할 만큼 강한 장미향 사이로 승재의 가쁜 숨결이 느껴진다. 명지, 당신을 틔워주고 싶어. 승재는 이 자리에서 바싹 마른 나뭇잎이 바스러지는 소리를 내며 싹을 틔우듯 날 틔워주겠노라고 했다. 그와 함께 살면 과연 나는 싹을 틔우게 될까. 장미원을 나와 승재와 같이 갔던 노천카페에서 레몬티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탁소 앞에서 위층에 사는 703호 여자와 마주쳤대. 여자의 옷에서 갈비 냄새가 역하게 풍겼대. 703호 남자는 이쑤시계를 문채 여자의 어깨에 팔을 걸치고 여자는 입가에 웃음을 매단 행복한 커플의 전형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대.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고개를 돌리고 재빨리 그들을 지나쳤다. 감색 모자를 눌러 쓴 경비가 성냥가만한 창으로 고개를 내밀고 꾸뻑 인사를 했다. 이혼했다는 소문이 짜아하게 퍼졌을 텐데도 말수 적은 경비는 저간의 사정은 묻지 않고 아파트 사람들은 종이 붙을만하면 떠난다며 섭섭해했다. 아래층 여자는 입을 굳게 닫고 지나겠지만 소문이란 가리면 가릴수록 흘러나오는 법이다. 우리 집을 들락거렸던 부동산 남자도 얼추 분위기로 짐작하는 눈치였고 남편의 회사 사람들 입김이 여기까지 건너오지 않는다는 법도 없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지 않는가 얼마 전부터 아파트 여자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는 걸 천만다행으로 여기며 깊은 숨을 내쉬었대. 신발을 신고 거실로 들어갔다. 밀폐된 곳을 들었으면 장소가 어디든 항상 건빵 냄새가 난다. 창문을 열고 노란 딱지가 붙은 소파에 앉았다. 이건 당신 거야? 이건 내 거고? 짐을 챙기며 남편은 내 것과 자기 것을 분명하게 갈랐다. 아파트를 처분하고 받은 돈에서 3분의 1이나 떼어 내게 주었다. 난 필요 없으니 당신이 가져. 돈이 많은 놈인가 보지? 그래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지. 남편은 동사무소에서 사온 노란 딱지를 소파와 식탁 모서리에 착착 붙이며 말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는 내 가슴에도 노란 딱지를 붙이고 싶었을 거였다. 당신은 내일 이사한다고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게 편할 텐데 둘이 따로따로 이삿짐 실어내는 거 보기에 그렇잖아요? 그래? 그럼 그러든지 소파와 식탁을 지금 치우면 당신이 불편할 테니까 내일 이사할 때 인부들에게 요 앞 쓰레기장에 내놓으라고 해. 딱지를 붙였으니까 동사무소에서 수거해 갈 거야. 남편은 휴지조각 하나 없이 집을 말끔하게 치우고 친절하게도 대형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까지 일러주고 떠났다. 나는 떠나는 남편의 등 뒤에 서서 진심으로 빌었다. 물가가 싼 타국의 드넓은 소원에서 자기를 닮은 아이들과 함께 부메랑을 날리게 될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부디 남편의 꿈이 이루기를 노란 딱지가 붙든 식탁을 행주로 꼼꼼하게 닦았다. 함께한 7년의 세월을 말해주듯 식탁 모서리와 식탁 의자 등받이에 여러 군데에 긁힌 상처가 보인다. 식탁과 소파를 하나씩 장만할 때마다 남편은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가방 하나도 그토록 까다롭게 고르는 사람인데 하물며 소파와 식탁이니 오죽 했으랴. 카달로그를 구해보고 일일이 매장을 돌고 전화로 가격을 절충하는 등 온갖 부산을 떤 다음에야 소파와 식탁을 들여놓았다. 밤마다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텔레비전으로 축구 경기나 프로야구를 보며 열을 올렸고 식탁에 앉아 수박씨 뱉어가며 직장 상사 욕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성부친 식탁과 소파를 우리는 헌신짝 버리듯 버리기로 했다. 작은 오피스텔로 들어갈 남편에게 5인조 소파와 식탁은 애초에 크기가 맞지 않았고 나 또한 미국으로 건너갈 형편이어서 7년이나 쓴 헌 소파와 식탁을 굳이 오빠네 창고에 맡길 이유가 없었다. 낮에 온다던 이삿짐 트럭이 새벽같이 들이닥쳤다. 이삿짐이래야 장롱과 화장대의 문갑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담긴 박스 9개가 전부였다. 한 시간도 안 돼 이삿짐을 트럭에 실었다. 나는 트럭을 세워두고 아래층 벨을 눌렀다. 여자가 심란한 얼굴로 나왔다. 낮에 간다더니 벌써? 같이 아침 먹자고 부르륵할 참이었는데 지금 한술만 뜨고 가. 가다가 휴게소에서 먹을게요. 그래도 어떻게 빈속으로 보내나? 여자는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허둥지둥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밑에서 차가 부르륵거리니까 마음이 급해서 정표로 조긴 뭘 줘야겠는데 도무지 생각이 나야지. 마음을 받고 가잖아요. 내가 친정언니처럼 의지한가 아시죠?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자가 입고 있던 스웨트를 벗었다. 이거라도 받을래? 내가 집에서 입던 옷인데 내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입어주면 고맙겠소. 나는 여자가 벗어준 스웨트를 받아 입고 있던 셔츠 위에 끼어 입었다. 여자의 스웨트에 뱀 아삭한 오이 냄새가 속살로 스미는 듯 했다. 꼭 맞네요. 이 옷 자주 입을게요. 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 우리 여기서 인사하고 말자. 나 자기 떠나는 거 안 볼래. 나도 그게 편해요. 침뱉고 떠나 뒤돌아보지 말고 여기 일은 싹 잊어버려. 눈물 그렁한 여자를 홀로 남겨두고 계단을 한 칸씩 밟아 내려왔다. 트럭에 올라타려는데 아래층 여자가 베란다 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다급하게 소리쳤다. 603호! 자기 이름이 뭐였니? 세상에 나도 아래층 여자의 이름을 모르고 있었대. 명지요 이명지 옆에 앉은 기사가 빙그레 웃더니 소소히 트럭을 출발시켰다. 나는 아래층 여자의 말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를 떠났대. 길갓집 여자 왜 그랬을까? 대전 톨게이트를 지날 때만 해도 안주머니에 든 뉴욕행 비행기 티켓을 만지며 가슴 뿌듯해 했었는데 이삿짐을 오빠네 창고에 맡기고 다음날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빠네 집 앞에서 차를 돌려 남쪽으로 내려가자고 했더니 기사가 어리둥절한 얼굴을 했다. 남쪽 어디요? 글쎄요 따뜻한 남쪽 지방이면 어디라도 좋아요. 도시는 사람이 너무 많고 업 정도 되는 한석한 곳이면 좋겠는데요. 관광지는 되도록 피해 주시고요. 남쪽 지방의 업이 어디 하나 둘이어야지요? 그럼 가다가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아무데나 내려주세요. 허어... 기사는 담배를 거푸 피웠다. 담배 연기를 몰아낼 겸 창문을 열고 손을 밖으로 내밀었다. 제법 바람이 차다. 처음 상가가 절비한 길모통이에 붙은 이 집을 보았을 때 느낌이 묘했었다. 번듯한 상가와 대조를 이루는 낯은 기와 지붕. 기와 지붕 틈새로 웃자란 풀. 생전 손님이라곤 구경도 못해볼 것 같은 허름한 담백하게. 담상 너머로 보이는 대추나무조차 고요했다. 한 여자가 숨어 들어가 살기엔 맞춤한 집이었다. 그러나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중장비 기사를 불러들인 일이었다. 연일 시끄러운 포클레인 소리와 쿨럭쿨럭 쏟아지던 먼지들 점포를 터서 넓게 확장하고 액세서리 가게 간판을 올리던 날 사람들은 길갓집이 그렇게 변할 줄 몰랐다고 했다. 확장공사로 담장과 대문의 절반이 없어지고 지금은 쪽대문만 간신히 길가에 붙어있다. 겉에서 보면 흔한 상가일 뿐 조그만 담백하게가 딸려있던 옛 길갓집의 자취는 찾을 수가 없다. 그래도 이 집이 길갓집이었다는 것을 아는 이곳 사람들은 나를 길갓집 여사라고 부른다. 나는 남들이 편의상 부르던 603호나 부모가 지어준 명지라는 이름보다는 내 스스로 선택한 길갓집 여사로 불리는 걸 좋아한다. 학교를 판 여고생들이 찬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맨 종아리로 몰려와 가게를 온통 뒤집어 놓았다. 이 브루치 얼마예요? 예, 넌 곱창밴드가 어울려. 에이, 너무 비싸요. 아줌마 깎아줄 거지요? 가게 안은 소녀티가 완연한 여자애들의 웃음이 거품처럼 흘려 넘쳤다. 브루치나 머리띠를 팔아보았자 그리 큰 돈이 남는 건 아니다. 나는 남들이 잠잘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서울 도매시장으로 물건을 떼려갔고 다양한 구색을 구비하고 쌍값에 물건을 풀었다. 나는 점점 아버지를 닮아간다.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떼어오는 게 성의 차질을 하나 직접 디자인을 해서 주물공장에 맡겼고 내가 만든 액세서리는 남이 하지 않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중고등학생들의 취향에 맞아뜨렸었다. 미용실이나 식당의 개업선물로도 많이 나가고 요즘은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도청에서도 행사 때 나누어줄 기념품을 맞추기 위해 일부러 우리 가게를 찾는다. 남쪽으로 내려온 지 새해 만에 자리를 잡은 셈이다. 날이 추워지면서 아래층 여자가 준 스웨트를 자주 입는다.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들이 아득한 예닐처럼 느껴지는데도 눈물 그릉한 여자의 얼굴은 또렷하게 잡혀진다. 침 뱉고 떠나 여자의 목소리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스웨터 자락을 만지작 그리다가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안채의 뜰을 서슴 그리다가 수화기를 몇 번이나 들었다 놓았다 하다가 아래층 전화번호를 꾹꾹 눌렀다. 0344 다시 932 다시 0000 이상도 해라. 수첩을 보지 않았는데도 아래층 전화번호를 기억하다니 그것도 새해 전에 딱 두 번 누른 숫자일 뿐인데 자신의 전화번호도 외우질 못해 수첩 첫 장에 적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신호음이 길게 울린다. 한 번 두 번 세 번 누구? 603호? 살아있었구나. 어쩜 그럴 수가 있니? 사람이 모질다 모질다 해도 자기같이 모진 사람은 처음 봐. 그동안 소식 다 끊고 어디 숨어 있었던 거야? 어리버리한 이 여자를 누가 주워간 건 아닌가 별별 걱정을 다 했어. 나 자기 죽는 꿈도 꾸고 그랬다. 흉한 꿈이 좋은 꿈이래요. 어디서 어떡하고 사니? 씩씩하게 잘 살고 있어요. 밥이랑은 제때 찾아 먹는 거야? 그럼요. 살이 8kg이나 쪘는걸요? 뭐? 눈으로 봐야 믿지. 목소리만 들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미국엔 왜 안 갔어? 승재씨, 우리 집에 여러 번 왔었어. 방학 때마다 나와서 자기를 찾아다니는 눈치야. 지난달이었나? 하여간 좀 되었어. 그때도 어두운 계단에서 두 시간이나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갔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도 싫다 그러고 603호 현관문만 멀거니 바라보며 계단에 돌보즈처럼 앉아있다가 갔어. 여자는 내게 전화번호라도 가르쳐달라고 했다. 나중에요,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말끝을 흘리며 전화를 끊었다. 주소지를 여러 번 옮겼기 때문에 승재는 나를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케네디 공항에서 승재는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발길을 돌렸겠지. 케네디 공항에도 우리네 시골 간이 역스름 촌스러운 가을꽃들이 올망졸망 피어있었을까. 나는 승재가 아니라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다. 어찌할냐 우리 또한 703호 여자네처럼 행복한 커플로 위장을 하고 가짜 미소를 매단 채 매너튼의 뒷골목을 허청대며 걷게 될지 승재와의 사랑은 한 장의 스냅사진처럼 세월이 흘려도 그 모습 그대로 남을 수 있도록 밀봉에서 사진첩 속에 온전히 보존하고 싶었다. 어떤 절절한 사랑의 맹세도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포함되고 나면 쉬어 터진 김치 조각이나 흘린 밥알처럼 노추하고 하찮게 변해간다는 것을 나는 익히 알고 있었다. 승재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다. 승재야 결혼을 해보지 않았으니 결혼에 대한 환상이 남아있어 그렇다 쳐도 나는 겪을 만큼 충분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무한 짓거리를 다시 시작하려 했었다니 사랑을 지속시키는데 필요한 절대 요소는 간격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승재와 결혼 약속만 하지 않았어도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뒤통수를 치고 사라지는 일 따위는 없었을 거였다. 잊힌다 잊어진다 밤새도록 안뜨를 서성거리며 내게 또 승재에게 그렇게 중얼거렸다. 사진관 남자의 어깨춤은 언제 봐도 신바람이 난다. 앉은 자리에서 엉덩이를 바닥에 붙인 채 어깨와 가슴만 흔드는 것뿐인데도 옆에서 보면 출렁출렁 파도에 온 힘이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만 같다. 내 어깨도 사진관 남자의 율동에 맞추어 초석거려진다. 어깨가 우쭐우쭐 흔들릴 때마다 두툼한 뱃살도 함께 출렁거린다. 나는 젓가락을 두드리며 두겹으로 접혀 출렁이는 내 뱃살을 흐뭇하게 바라본다. 젓가락 장단이 손에 익자 나도 모르게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왔다. 반짝이는 불빛 아래 소근소근소근 대는 젓가락 장단에 신이 오른다. 아싸아싸 쿵짝쿵짝 형에게 온 시계빵 여자가 일어나 실룽실룽 엉덩이를 흔든다. 레프토리를 바꾼 건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일이다. 옆 건물 주인인 복덕방 남자는 상가 번영의 회장이자 인근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어서 매년 푸짐하게 생일산치를 벌인다. 손님이라야 얼굴을 맞대고 사는 상가 거리의 점포주인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들 모두가 상가 번영의 회원들이어서 마땅히 생일잔치에 초대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생일상은 복덕방과 복덕방 앞 평상에 차려졌고 가게 주인들은 가게 문만 열어놓고 대낮부터 복덕방에 나와 해가 서산마루로 기울 때까지 먹고 마시고 노래했다. 손님이 오면 잠깐 가서 물건을 팔고 다시 와서 맘판으로 먹고 마시는 그런 날 복덕방 남자의 생일을 핑계로 상가 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끈을 푸는 날이다. 술이 취한 점포주인을 대신해서 이웃 점포주인이 물건을 팔아주기도 하고 복덕방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떡이나 존, 놀린 머릿고기를 한 점씩 얻어먹고 가는 인심 풍풍한 날이기도 했다. 어디서 흘려들어왔는지도 모를 내게 상가 거리 사람들은 처음부터 친절을 베풀었다. 유독 집승촌이 많아 타승바지나 외부인에게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하는 이곳 풍습상 나에 대한 그들의 호의어린 태도는 오랜 관례를 깬 것이었다. 아마도 거기에는 한눈에 보아도 세상 물증이라곤 통 모르게 생긴 어리숙한 내 인상도 한몫했을 것이다. 제법 낯이 익어 점포주인들과 트고 지낼 처음에 고마웠다고 다들 도와주셔서 지내기가 한결 수월했다고 인사를 끝냈다. 그때 복특방 남자가 그랬다. 이런 물을 제비가 날아들어도 처마 밑을 내주는 게 세상 인심인데 하물며 사람이야. 이들에게 나는 길을 잃고 날아든 한 마리 제비였고 그들은 선선히 내게 처마 밑을 내주었다. 포클레인을 부르는 일도 집을 고치는 일도 내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었고 하수도가 막히거나 하는 남자손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사정을 먼저 한 사람이 소매를 말아올리고 달려와 주었대. 혼자 끓여먹는 밥이 오죽하거나 가게끼리 마주보고 장사하는 죄로 시계빵 여자는 얼큰하게 끓인 찌개나 국남비를 곧잘 우리 가게에 밀어넣고 갔대. 기름을 발라야 장사도 되는 것이여. 학부모들과 친분을 터야 장사하기가 수월하다는 복특방 내외의 권유로 팔자에도 없는 초등학교 운영위원의 지역위원이 된 게 이태손이었대. 운영위원은 학교의 예산결산을 감찰하는 단체로 재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으로 나뉘어져 있었대. 운영위원이 되자 학부모회 어머니회 같은 교내 단체와 접촉이 잦아져 어외로 주민들과 안면이 쉽게 터였대. 나는 학교 발전기금을 내라고 하면 돈을 냈고 도장을 찍으라고 하면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야말로 얼치기 운영위원이었다. 운영위원 대부분이 한 식구처럼 지내는 상가거리 사람들이어서 그다지 어려운 일도 없었대. 바람이 산들 부는 초가을 저녁 무렵이었을 것이대. 운동회가 끝나고 덩치가 싫어한 6학년 학생들과 남선생들이 뒷정리를 하는 운동장 한켠에서 술판을 버렸대. 명색이 운영위원이어서 차이를 친 귀빈석에 앉아 종일 운동회를 관람하느라고 몸이 베베 꼬리던 터에 술판이 벌어지자 반가웠대. 권한은 족족 술을 받아 마셨을 것이대. 술 기운이 몸에 퍼지자 교정 앞 화단에 동물 모양으로 다듬어진 주먹들과 가을꽃들이 아른아른 눈에 들어왔다. 푸른빛과 붉은빛, 노랑, 분홍이 한데 섞인 빗덩어리가 눈앞에 어지럽게 떠다녔다. 한때 큰은마라고 불러 나를 수줍게 만들던 셋째 동서의 아이도 이젠 초등학생이 되었겠다. 비가 오면 제 얼굴처럼 환한 노란 상화를 신고 빗속을 콩콩콩 뛰어다니겠다. 그러면 가슴에 붙은 이름표가 달랑그리겠다. 그랬는데 후루룩 눈물이 쏟아졌다. 누가 볼수라 얼른 눈가를 훔치고 고개를 드니 신압으로 황혼이 지고 있었다. 서쪽 하늘이 미어지게 불띠붉은 빛을 풀어내는 저녁놀. 그간 시집식구 누구의 얼굴도 떠오르지 않았는데 뺨이 붉고 통통한 조카 아이의 얼굴이 새삼 떠오르더니 더 가니 승재가 앞을 가로막았다. 온유얼 가뭄에 터진 논바닥 같은 배를 내밀고 그를 보러 갈 수는 없다. 그에게 전화도 할 수 없으니 그네와 밑거름털이 있는 놀이터와 농구대 찍힌 망국기가 걸린 전기줄을 눈으로 훑다가 아래로 시선을 들고 왔다. 아가씨인가 아줌마인가 처음 보는 사람들의 머리를 겨우 따게 만들던 예순의 몸은 간대없고 명실공이 사십을 바라보는 두리둥실한 숙년의 몸으로 변해버렸대. 그러나 이 두툼한 뱃살과 두 손으로도 움켜질 수 없는 실팩한 허벅지야말려 나의 진정한 버팀목인 셈이었대. 모든 욕망이 제거되고 가슴에 고인 감성의 찌꺼기까지 말짱 비워내면 하얗게 빈 그곳엔 담백한 숙년의 살이 들여차겠지. 그가 보고 싶어 눈이 멀겠고 그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귀가 멀 지경이면 나는 무언가를 꾸역꾸역 먹었다. 전화가 있는 곳으로 가는 발길을 묶기 위해 달콤한 것들을 먹고 먹기 위해 태어난 인생처럼 눈에 보이는 또 무언가를 먹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먹었다. 뱃속이 음식들로 가득 차면 찰수록 그를 향한 그리움이 조금씩 덜해졌다. 순대가 들어가면 순대의 무게만큼 감자탕이 들어가면 감자탕의 무게만큼 케이크 두 쪽이 들어가면 케이크 두 쪽의 무게만큼 그리움이 보고픔이 덜해지리니 그렇게 찌운 살이었다. 몸은 정신보다 정직하다. 살이 찌면 얼굴도 변하고 동작도 변하고 심지어 숨소리까지 변한다. 누군가를 잊고 싶고 누군가에게서 잊히고 싶을 때 몸에 살을 찌우는 것처럼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으랴. 누군가 노래를 하라고 이렇게 세웠고 나는 운동회가 끝난 빈 운동장에 서서 노래를 불렀대. 왜 하필이면 참새와 허수아비였는지. 하아따, 길가집 아짐씨 노래 끝내주게 해뿌리네요이. 찌리리한 사연이 많은 깨비여 어디서 워척이 살았나? 무지아나도 노래 한자락 들은 게 싸그리 알겠구만. 엄마, 엄마, 요 방정맞은 눈물 좀 보게. 산에 최신 떨어지기 어제 질질 새 샀는디야. 노을빛에 얼굴이 물들어 그런 것인지 술기운 때문인지 차일 속에 들어앉은 사진관 남자의 얼굴이 밝을스러움했다. 길같이 봐. 니 약을 쪼개만 꺼내봐야 쓰겠다. 시계빵 여자의 호기심 어린 눈을 보며 그날 술자리에서 나는 내 노래의 레프토리를 바꾸기로 작정했다. 맵게 묻힌 홍어의 접시가 날라져 오고 답답한 막걸리가 한숨에 돌던 생일상에서 물러나려던 참이었다. 나갈 자리를 만드느라고 일어서며 두 손으로 다닥다닥 붙은 어사를 뒤로 밀어내기 위해 엉거주춤 허리를 구부렸을 때 긴 머리를 묶은 젊은 남자가 지나가는 게 보였다. 열두평 남짓한 복덕방 안에 빽빽히 들어찬 사람들의 머리와 복덕방 앞 형상에 둥그렇게 둘러앉은 사람들의 상체 때문에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방금 지나간 젊은 남자가 내 눈에는 승재로 보였다. 막걸리와 맥주로 뒤듬벅이 된 속 술기운으로 흐려진 눈을 믿을 수는 없었다. 그럴 리가 없어 헛것을 본 거야. 헛것이라 해도 박은 나사못을 한 바퀴 더 돌려 쥔 금마냥 가슴이 우묵하게 파졌다. 두어 걸음도 떼지 못하고 의자에 털썩 무너졌다가 일어나 복덕방 유리문에 붙어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종로 약국의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약사가 손님과 상담을 하고 있는 게 보이고 알루미늄 세실을 이어붙여 날림으로 지은 구두 수선 가게도 보였지만 긴 머리를 뒤로 묶은 젊은 남자의 뒷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잘못 본 걸 거야. 여기가 어딘데? 스웨터 차락을 잡고 있던 손이 맥없이 밑으로 떨어졌다. 승용차와 버스와 트럭들이 심심치 않게 오가는 차도와 낙엽이 수북하게 떨어진 인도변으로 사나운 바람이 휙 불어왔다. 인도변에 쌓인 낙엽과 휴지 조각이 바람에 불려 차도로 우우 몰려갔다. 아 추워 문 닫어 혀꼬부러진 소리가 들리는데도 나는 문 닫을 생각도 하지 않고 따슬기처럼 유리문에 딱 달라붙어 바람 소리에 귀를 모으고 있었다.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는가 했더니 두 개의 철가방을 양옆에 매단 중국집 배달부가 오토바이를 세우고 이쪽을 향해 소리쳤다.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뭐? 어디에? 평상에 앉아있던 이들이 엉덩이를 들고 배달부의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고개를 뺐다. 배달부가 가리킨 곳은 마산상의 앞이었다. 벌써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고 있었다. 아이고마 웃자꼬 일하다가 송상치는가 아이가 멀쩡히 가다가 해필 우리 가게 앞에서 꼬꾸라질게 먹고 까는 질에 쪼깨만 더 가지 무릎을 치는 마산상의 어깨 너머로 쓰러진 남자를 보았다. 구멍 뚫린 청바지와 앞창이 벌어진 밤샷 랜드로바 오래 감지 않아 신득한 기름이 낀 머리카락 그 머리카락을 질건 묶은 노란 고무줄 처음에는 승제를 알아보지 못했다. 너무 말라서 등도 예순의 그의 등이 아니었고 엉덩이도 그의 엉덩이가 아니었다. 몸이 그렇게 말랐는데도 손만은 그대로였다. 보소 보소 정신 좀 체리 보이소 더러운 물건에 손을 대듯 오만상을 찡그리고 함부로 승제를 흔들어대는 마산상의 행태에 왈칵 역성이나 앞으로 나서려다가 뒷걸음질을 쳤대. 승제가 눈을 번쩍 뜰까봐 살찐 나를 알아볼까봐 그러나 그는 미동도 하지 못했다. 하얗게 타들어간 입술 움푹 꺼진 눈자위 도립병원으로 옮기거나 이런 불황자를 누가 좋아할 기라고 병원비나 때맥히기 십상일긴데 이들의 말처럼 승제는 영락없는 불황자로 보였다. 늦가을인데도 해진 여름옷을 입고 있었고 그 흔한 손가방조차 없었다. 파출소에 연락을 쉬어 행녀병자들이 가는 수용소가 있다더만 행녀병자에다 수용소라니 머리가 확 돌았다. 어서 병원으로 옮겨요 내가 이 사람 보호사가 되줄 테니 웅성거리는 이들의 등을 밀치고 났으며 악을 바락바락 썼다. 복덕방에서 마신 한 잔 술에 취했나 다들 뜨악한 표정이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저절로 손이 그의 얼굴로 간다. 내 손이 닿았는데도 승제는 눈을 뜨지 못한다. 내 집 문턱에 쓰러진 골칫거리를 질까짐 니가 나서서 치와준다 카야 고맙기는 하다마는 혼자 삶이 정해픈 것도 욕이 돼이 어쩐지 친정동생 같아서요 눈물이 투둑 떨어졌다. 눈물 꺼정 해퍼가지고 우얄꼬 사슬을 늘어놓는 자기 마누라를 제치고 마산상의 남자가 나서서 승제를 들춰봤대. 죽지 말아요 제발 눈을 떠 물로 승제의 입술을 숙여주며 연신 숨소리를 확인했대. 차로 30분도 걸리지 않는 도립병원이 까마득히 멀게 느꼈었대. 마산상의 남자가 신원이나 확인하기에 지갑을 찾아보라고 했대. 승제의 청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이 만져졌대. 지갑 속엔 여권과 내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대. 얼마나 꺼내보았는지 달고다라 테두리에 허연 보풀어기가 인 사진 언젠가는 잊혀질 내 사진 옆 병상의 환자가 깰까봐 도둑고양이처럼 뒤꿈치를 들고 승제에게 다가갔대. 그는 자고했대. 가만가만 얼굴을 만졌다. 다시는 볼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너의 얼굴을 만질 수가 있다니 너의 체온을 손으로 느낄 수가 있다니 네가 나를 찾아다니느라고 가랑가랑 마르는 동안 나는 너에게 달려갈 수 없도록 사력을 다해 살만 찌웠구나. 내 안에 무슨 눈물이 그리도 많이 갇혀 있었던지 얼굴을 타고 줄줄 흘러내린 눈물이 목을 지나 브레이지어 속으로 스며든다. 도드라진 어깨뼈, 내 손목의 반도 안 되는 너의 가나다란 손목, 내 몸 같았던 네가 갑자기 마약을 끊어 금단 정상이 나타난 데다가 영양실조까지 겹쳐 의식을 잃었던 겁니다. 예? 마약이라고요? 필로폰이 아니고 마리화나예요. 가벼운 거라 그나마 다행이요. 낮에 들었던 담당 의사의 말이 생각난다. 의사의 말은 똥 묻은 화살촉이 되어 내 가슴에 날아와 박혔다. 침대 밑으로 늘어진 성재의 손을 펴서 창문 쪽으로 젖혔다. 창문으로 들어온 불빛에 그의 손금이 선명하게 보인다. 그가 나를 찾아 헤맸을 무수한 길들, 굵고 가는 손금이 그가 거쳐온 길처럼 손바닥에 수도 없이 그어져 있다. 수명선이 끝나는 길 어디쯤에선가 절망에 빠져 마리화나를 비우고 감정선의 중간쯤에서 너는 나를 불렀겠다. 끊길 듯 이어진 자잘한 선들 끝머리에서 수많은 밤을 지내고 많은 것들을 보고 흘리듯 지나쳤겠지. 승재가 눈을 뜰까봐 손을 잡고 오래 있지도 못했다. 보기만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눈을 떠보니 간호사가 들어와 링그액을 바꿔 끼우고 있었다. 새벽, 여전히 승재는 깊이 잠들어 있다. 세근거리는 숨소리가 밤보다 조금 커진 것도 같다. 그의 허리깨에 머리를 묶고 깜빡 잠이 들었던가 보다. 명지야 명지야 부르던 소리 환청이었을까 그의 입술이 딸싹거렸다고 믿고 싶다. 가야 할 시간 잊지 않게끔 그의 얼굴을 판에 갈듯이 쳐다보았다. 얼굴에 난 작은 점까지도 하나하나 세워나갔다. 뒤척거리는 옆 병상 환자의 기척에 놀라 구두를 벗어들고 맨발로 병실을 뛰쳐나오는데 뒷목이 알알하게 쓰라렸다. 몸에 살이 오르면 살이 오른 만큼 눈물의 양도 늘어나는 것인가. 죽 냄비 속으로 방울방울 눈물이 떨어진다. 눈물은 쌀가루와 잣과 물과 한 군데 섞여 저어진다. 그가 이 죽을 먹으며 내 눈물을 가려낼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승제를 보고 싶다.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헛된 욕망에 죽을 젓는 손길이 파르르 떨린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반 양아치 꼴로 흔들 그리다가 길거리에 나와 앉아 초상화를 그렸듯이 마리와나의 찌든 몸을 추스리면서 너는 또 그림을 그리겠지. 언젠가 모텔방에서 네가 그리고 싶다던 그림 그림을 그리다 보면 너는 나를 잊을 수 있겠다. 잊어라 하는 마음 반 잊힐까봐 겁나는 마음 반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 반 멀리서나마 병상에 누운 그의 등이라도 보고 와야 한다는 마음 반 어제 언급실에서 입원실로 승제를 옮기고 나니 밤이었다. 승제의 의식이 돌아올까봐 나는 입원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마산상의 남자를 기다려야 했다. 이만큼 했으면 우리 할 일은 다한 셈이오. 입원실에서 나오는 마산상의 남자에게 승제 바지 주머니에서 찾았다며 작은 누나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전해주었다. 작은 누나는 한밤중에 마산상의의 전화를 받았을 테고 아무리 급해도 잠결에 길을 나서지는 못할 것이다. 새벽에 길을 나섰다면 한두 시간 후엔 이곳에 도착하게 된다. 시간이 없다. 승제를 보려면 지금 병원으로 가야 한다.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가만히 있질 못하고 왔다 갔다 하던 중에 손님이 왔다. 목걸이를 산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터무니없이 많이 내주었다가 돌려받기도 했다. 병원으로 가려는 마음을 단단히 묶어놓기 위해 가게 문을 닫아 걸고 쪽대문 마서 잠그려는데 마산상의가 건너왔다. 뭔 주가증 끼리고 난리고 한 시간 안에 도착할 거라는 방배동 작은 누나의 전화를 받았다며 마산상의 얼굴이 싱글벙글이었다. 혹시 그쪽에서 물어오면 승제를 병원으로 옮긴 사람은 내가 아니고 마산상의로 해달라는 부탁에 마산상의 여자는 양심에 좀 걸리지만 그러겠노라고 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자 그 말이구마 헤헤 질가집 네 덕에 내만 생색 내게 생겨뿌리다. 죽냄비를 받아들었으면 곧장 병원으로 갈 일이지 마산상에는 중요하지도 않은 자기네 집안 얘기까지 덜쳐내며 문턱에 서서 오래 뭉거적거리다가 갔다. 입원 절차를 밟을 때 보호자도 마산상의 남자의 이름으로 올렸으니 나는 이제 가게 안에 숨어 있기만 하면 된다. 어젯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 병원으로 간 것을 아는 사람도 또 병원에서 나를 본 사람도 없다.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아 액세서리 도안을 하기 시작했다. 무엇을 그리고 있었던가 정신을 차려보니 색상지에 여러 마리의 벌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큰 벌 작은 벌 날개를 활짝 펴고 나는 벌 꽃에 앉은 벌 머지않아 이 그리엔 수많은 벌들이 여자애들의 머리에 얹히고 가슴에 달려 붕붕 날아다닐 것이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상가 그리 전체를 뒤흔들었다. 나는 쪽대문 뒤에 몸을 숨긴 채 구급차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렸다. 학교를 판 아이들 몇몇이 닫힌 가게 문을 두드리다가 돌아가는 게 보였다. 구급차 소리가 가까이 들릴수록 맥박이 빨라졌다. 시곗방 여자가 뭔 일이 일어났나 하는 표정으로 가게 밖으로 몸을 내밀고 사방을 두리번 그리고 있다. 여차하면 닫으려고 비스듬히 열어둔 쪽대문의 문고리를 잡은 손에 점점 힘이 들어간다. 이었고 낯익은 금정색 승용차가 지나가고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그 뒤를 따랐다. 목전 밑에서 살애들린 소의 신음 같은 괴상한 소리가 밀고 올라왔다. 더는 참지 못하고 쪽대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왔다. 신호대기에 걸려 멈춰선 금정색 승용차. 운전석에 앉은 작은 누나의 구불구불한 파마머리와 매형의 뒷모습이 보인다. 지금 구급차에는 승재가 누워있을 것이다. 초록불이 켜지자 멈춰섰던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검정색 승용차와 구급차가 서서히 멀어지고 사이렌 소리도 작아졌다.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질 않는다. 살애들린 소의 신음 같은 괴상한 소리가 다시 한번 목젖을 밀고 올라왔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목에 잔뜩 힘을 주자 뒷목과 등줄기가 동시에 푸들푸들 떨리며 자연히 고개가 위로 들려섰다. 지 깨낀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밝은 햇살이 쏟아지고 있다. 한쪽으로만 비치는 늦은 오후의 햇살. 길을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으로 길게 늘어선 상가들이 한쪽은 어둡고 한쪽은 유난히 밝게 보인다. 뚜렷한 명암의 대조. 늘 보던 길이 오늘따라 새롭게 보인다. 가만, 어디선가 본 듯한 거리. 이제야 생각난다. 모텔방에서 본 키리코의 그림 속 거리와 많이 닮았다. 그래서 트럭을 타고 이 거리를 지났는데 친숙한 느낌이 왔었구나. 남쪽 지방 어디든의 마음을 여기로 잡아당긴 거였구나. 승재가 누워서 지나간 거리. 키리코의 그림 속 거리. 길게 늘어져 보이는 권태로운 상가 거리에 비치는 늦은 오후의 광선. 나 혼자 걸어가야만 할 정지된 길. 저 빛을 받고 가노라면 내 안의 우울한 장막이 거칠까. 얼어붙은 저 거리를 가노라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 안락한 친숙함을 버린 대신 낯설고 기이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홀로 가는 내 어두운 그림자는 당당하겠다. 2000년 거리의 신비와 우울.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